선택이동 대화확인 취소 메뉴 ok 제1장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비간부척이나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부재중 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고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저는 아빠와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곁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속에서 장례식은 저와 장례회사의 직원들만으로 쓸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생전에 원하셨던 것은 조용한 장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친척과도 연을 끊어서 장례식에 부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빗소리가 울리는 적막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넓은 장례식장에 홀로 멍하니 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신 날 그날은 공교롭게도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분명 저의 대학 입학도 겸하여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을 텐데 저의 합격을 저보다 더 기뻐하셨던 부모님은 무척이나 행복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찌그러진 차에서 발견된 저를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찌그루보다 스팀이나 다른 게임을 많이 하다보니 찌그루를 다시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이퍼플링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스팀이에요. 스팀에서 산 찌그루. 새로 또 리메이크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리메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 찌그루 원래 그냥 찌그루였는데 리메이크하면서 스팀 찌그루로 정식으로 거기다 정식 한글판으로 잠들어버렸네 이러면 안돼 정신 차려야지 좋아 오늘은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있는 거야 사고 증명서 매장 허가서 뭐야 준확정신고서 상속세 신고서 아아 할게 너무 많다 엄마의 상복 내일 세탁소에 맡겨야겠다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될 것 같네 누구인가 광고인가 조금만 더 정리해야지 정리 다 한 것 같은데 생명보험 서류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 앨범인 것 같지만 자물쇠가 달려 있어서 열어볼 수 없다 이런 앨범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여기에 두자 조금 신경쓰이기도 하고 좋아 이걸 책장에 넣어두고 마무리하자 좋아 앨범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던 책이 놓여있다 뭐야 책장 틈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다 열쇠를 얻었다 어쩌자 이런 곳에 마치 숨겨놓은 것 같아 어라 그럼 이거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열어본다 엄마 깜짝이야 지금 열어보면 괴로울지도 몰라 열어본다 열어본다 어? 이 정도면 지금 싸워보자는 건데 열어본다 옛날 사진들이 담겨있다 아빠랑 엄마 엄청 접네 중간에 빈 페이지가 있다 앨범의 일부가 빠져있는 것 같다 내 어린 시절 페이지부터 사진이 없네 다른 페이지를 볼까 뭐야 보지 말 걸 그랬나 사로개 전사가 주인공 살인마가 주인공 못 죽게 하는 그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지금 몇 시지? 시계 소리가 안 나네 뭐야 무슨 일이야 어? 유동님 안녕하세요 시계를 멈춰있다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섬세한 기기엔 소질도 없고 다음에 수리를 맡기자 왠지 피곤해졌어 문단속만 하고 이제 쉬자 어? 마녀의 집 했었나 우리?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했었나? 고등학교 농구부 때 사용하던 공과 대회 우승 트로피가 장식되어 있다 마녀의 집 했다 마녀의 집 했어요 저? 헤헤헤 했댑니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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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뭐지? 아 이거 눌러서도 갈 수도 있구나 방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스킨케어 아직 문단속이 끝나지 않았어 아 문단속을 먼저 하고 해야되는구나 어 이거 편한데? 마우스 조작? 헤헤헤 그것도 리메이크판으로 했어? 헤헤헤 이것도 리메이크판인데 됐어 문단속 했는데요 어? 왜? 여기도 내일 정리해야겠어 지금 하면 안돼? 세탁물도 잔뜩 있고 지쳐버리는 데가 보인다 지쳐버렸다 전신이 비춰진다 엄마의 상복은 좀 큰 것 같다 기억이 안나는 기념으로 다시 하라구요? 싫은데? 헤헤헤 헤헤헤 하흐 하흡 하흡 퍽 대단속 모모 중심 다 흔나? 이제 고기 보기 미션 소리로 이뤄 보기 다 흔나? 신 부작 또 뭘 해야돼? 자 문단속했는데 왜? 창문도 봐야돼 미안 지금 많이 힘들텐데 미안해 내가 엄마 아빠 신발이 많이 놓여있고 아 그니까 나도 지금 내가 했나 안했나 지금 헷갈려가지고 내가 안했으면 스포했다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했다니 창문이 어딨냐 아 여기 아까 내일 내일 정리해야지 하고 들어가더니 요리를 하고 있었었어 그냥 마우스로 할까? 아니 키보드로? 나 왜 이렇게 요새 풀수도 있네 생일 케이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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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생일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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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도 지원도 될까? 도전 도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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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안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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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는데 다 봤잖아 아닌데 와 시프트가 있었어 진작에 말해주지 알았어 뭐지? 뭐지? 이게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니였던 것 같은데 창문 창문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물론 중요하지 창문 중요한데 물론 중요한데 지금 상황은 말이지 약간 말이지 창문에 연연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말이지 아 됐다 아 아 아 야 이건 창문이 아니라 휴지통이잖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방금 뭐라 그랬어 근데 이걸로 됐고 또 뭘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됐나? 아 자야겠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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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외톨이가 되어버렸구나 그 앨범을 넘겨보면서 괜히 그런 기분이 들었다 비어진 앨범에 대해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옛날부터 이상하게도 유년 시절의 기억에는 뿌연 안개가 서려있다 나도 나 자신에 대해 전부 알고 있는 게 아닌데 유년 시절을 알고 있는 아빠 엄마도 이제 없다 적어도 장례식장에 아빠 엄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와줬더라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는 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그저 서러웠다 어째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왜지? 대체 왜? 어째서? 이리오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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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귀여운 내 아이 약속을 약속을 지키러 오리엄 너희가 둘러나는 약속은 시간과 결성만으로 용서해줄게 지금이라면 오직 지금이라면 그러니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나에게 오렴 귀엽고 귀여운 내 아이 모두 나에게 맡기렴 도망치는 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나 방금 방금 그 효과가 첨에 무슨 나이트 조명인 줄 알았네 용서 못해 나오기 전에 시계 소리? 어? 아까 고장났다고 하지 않았어? 멈춰있던 시계의 종이 불규칙한 패턴으로 소리를 내고 있다 뭐지? 어떻게든 소리를 멈춰야 돼 멈춘 것 같긴 한데 고장 낸 것 같아 시계에 단단히 붙어있던 돌까지 빠졌어 돌이랑 같이 시계초 안쪽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 쓰러진 시계의 돌 옆엔 사진으로 보이는 물건이 떨어져 있다 어째서 이런 곳에 어릴 적은 나와 부모님, 처음 보는 노인의 모습이 찍혀있다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있다 엄마의 글씨인 것 같다 아자카와 마을, 켄지씨의 아버님, 켄지씨, 나, 시오리 아직 뭔가 다 쓰여있는 것 같지만 글씨가 힘에서 읽을 수 없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내 이름? 그럼 여기 같이 찍힌 사람은 혹시 할아버지? 그 이후로 나는 시간에 쫓기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각종 기관의 서류, 명의 변경,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나를 바쁘게 한 건 생활비를 위해 손들린 아르바이트였다 부모님의 유전은 전부 대학교 학비로 사라졌다 나는 매일 하루의 대부분을 대학 수업으로 보내고 남은 시간은 부모님의 정리와 아르바이트로 채웠다 학교, 사후 정리,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은 슬픔을 잊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서류의 처리가 마침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무렵 계절이 변하고 여름방학을 맞게 되었다 분주했던 일상이 갑자기 변했다 대학의 여름방학은 질릴 정도로 길다 이건 분명 기뻐할 일인데 지금의 나는 그저 우울해 할 수밖에 집안을 둘러보면 모든 곳에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계에서 나온 그 사진이 문득 시선에 들어왔다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은 아마 나의 할아버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야 겨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몰려왔다 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전부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서둘러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얼마 되지도 않는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여름방학에 그 사진의 장소로 가보자 그리고 지금 나는 흔들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아자카와 마을로 가고 있다 할아버지의 애를 만나러 왔구나 이제 여기에 도착했네 눈부신 햇살이야 근데 아무도 없나? 여기서도 마을까지 꽤 시간이 걸린다고 했던가? 짐도 별로 챙기지 않고 무작정 오긴 했는데 자파절미나 편의점이 있을까? 없어 보이는데? 버스 정류장이 있나? 이거 완전히 저거 아니야? 얼마 전에 한 그 누에 게임 예금으로 쓰레긴... 사람이 없어서 쓰레기도 없대. 알 수 없는 주스병이 나열되어 있다. 구입한다. 이런 자연 속이라면 100% 과즙이겠니? 그럴리가... 엄청 인공적인 맛이야. 애초에 그럴리가 없잖아. 자판기 안에 있는데. 3시간이나 기다려야 해. 버스가 온대. 기다릴 수 밖에 없겠어. 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버스가 뜯네. 저녁이야. 안 오잖아. 밤이야? 역시 이대로 오면 버스가 올 것 같지가 않아. 지금부터라도 걸어서 가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어? 버스 소리. 어? 아니네. 경찰이네. 경찰차? 어? 거기 너 뭐하고 있는 거지? 아 그게... 버스가 오지 않아서요. 버스? 승객에 적어서 운행을 중단한 지 좀 됐어. 역시 그렇군요. 혹시 아자카와 마을에 가려는 거야? 네. 어... 좋아. 어린 친구가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괜찮다면 차로 데려다 줄까? 네. 근데... 마을 어디로 가려는 거야? 여기인데요. 혹시 아세요? 오... 알지? 여긴 마을 자료관이야. 네? 자료관? 옛날엔 꽤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다고 하던데. 저택 소유자였던 노인이 죽고 나서는 자료관이 되었지. 너... 그런 곳은 무슨 일로 가는 거야? 그게... 가족을... 응? 음... 뭐... 됐어. 우선 차에 타. 어두워지면 자료관도 닫으니까. 어두워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시간표 옆에 운행 중지라고 적어두든가 아예 간판을 빼버리든가 했어야지. 그러면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었다는 소리인 거야? 근데 왜 지들 멋대로 자료관으로 써? 얘한테 상속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정말 여기 볼 일 있는 거 맞아? 네. 뭐 운영 시간은 끝났지만 아직 관리는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녀석 워낙 쌀쌀 맞아서 들여보내줄지는... 일단 무슨 일 있으면 파출소로 연락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샌맹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자료관이 되었구나. 근데 뭐 숨겨진 아이템 같은 거가... 집어삼킬 것 같대. 열려있어. 아직 운영 중인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확인해봐야겠어. 좋아. 뭐지? 어디선가 맡아본 냄샌데? 집에 있는 낡은 식기랑 같은 냄새야. 저기요. 안에 누구 계세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너무 어두운걸? 탕비실이라고 쓰여있다. 어두워서 읽을 수가 없다. 다 못읽는데... 정전시 제2시 비상용 밝힐 만한 물건 후레시 후레시를 찾아라. 못 가니? 어? 뭐 있다. 비상용 보관함 뭔 소리야. 오케이. 조금은 걸어다니기 편해질 것 같아. 건물 내부 지도도 이걸로 확인할 수 있겠어. 음... 유산 기부... 마을을 위한 유산 기부에 협력 바란대. 왜 협력해줘야 돼? 헐... 현재 위치... 겁나 넓어. 이게 집이었다고? 대박... 1층은 도서, 2층이 향토사, 3층은 뭐지? 메모로 대화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료관리인... 메모로 대화인데... 그러면 또 아까 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자 자료관 내에서 취식금지 화기연금 흡연은 밖에서 그을려있다 전자레인지에서 탄 냄새가 난다 잠겨있다 어? 텅 빈 듯한 소리가 난다 못 열어? 못 열어냐고 손녀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을에 이렇게 손녀 자식이 왜 없어 죽었다고 생각한건가 아님 연을 끊었나 뭘까 왜 때문일까 č 허락없이 자료에 책이나 물건을 가져가지 마시오 애초에 우리 집인데 공세되어 있다 아니 이 꽃갈 하나로 지나갈 수가 없다니 엄청난걸 마법진인걸 꽃갈 하나밖에 없을 뿐인데 중요한 물건들이 놓여있어요 뛰거나 장난치면 안돼요 어 아이 어 여기있는 꽃 여기도 꽃갈이 있는데 여기는 왜 그냥 들어가 별로 사용하지 않나 보다 잠겨있다 기상계단 잠겨있다 어쩌라는 거야 열려있다 낡은 그림책 아이자비 귀신과 수호자 아자카와 마을의 전설 아이자비 귀신과 수호자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을에는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턴가 언젠가부턴가 언제부턴가 여인은 그 아름다움을 이용해 마을의 남자들을 유혹하여 나쁜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완전히 쇠퇴되어 남자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나쁜 여인은 마을사람들에 의해 산으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나쁜 일을 그만두기는 커녕 점차 모습이 변하여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신이 된 여인은 숲에 들어온 아이들을 데려가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아이자비 귀신이 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잡혀갔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은 숲에 아이자비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맞섰지만 아이자비 귀신을 지킬,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비가 내렸습니다 안개같은 옅은 비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이자비 귀신은 안개같은 비가 내리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내 아이들은 어디 있지? 내 아이들은 어디 있지? 숲에 들어오는 아이들로는 부족해 아이들을 데려와 나에게 데려와 그때 한 마을사람이 아이자비 귀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마을사람은 아이자비 귀신에게 공격당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용감한 마을사람은 아이자비 귀신에게 푸르게 빛나는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아이자비 귀신에게 닿자 비명을 지르며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자비 귀신에게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돌을 던진 마을사람이 기도를 올리자 아이자비 귀신은 두 번 다시 마을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 마을사람들은 수호자로 불리며 숲의 아이자비 귀신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숲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지고 마을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이야기야 뭐지? 책상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어딘가 걸린 것 같은데 응? 쉬었나? 어째서 이런 곳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있었던 건가? 쥐가 튀어나온 서랍 안에 서류창고라고 쓰여있는 열쇠가 들어있었다 서류창고 열쇠를 얻었다 빠라밤빠밤 저 아까 그럼 그 아이자비 귀신이 걔 아니야? 살려줄까? 흐흐흐 보내줄까? 창고가 어디야 지도 따로 없나? 너무 시끄러 빠른 이동 오 좋아 아이템 저장 어류도감은 뭐야? 뭐야? 동숲이야 동숲이었어? 아 시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게 있었다니 중요 서류로 서류라고 쓰여있어 3층은 전시 코너가 아닌 것 같다 먼지가 쌓인 철회와 오래된 비품이 놓여있다 앨범엔 오래된 사진이 담겨있다 개인 앨범 같은데? 한 남자와 그의 아이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찍혀있다 사진 옆에 찍힌 인물의 이름으로 보이는 쪽지가 붙어있다 남자는 K-75 아이는 켄지 아빠랑 똑같아 켄지가 아빠였구나 또 찾아보고 싶지만 역시 안되겠지? 하지만 랜턴 램프 램프 왜 안가지가 이게 다요? 도지 소유자에 대해 쓰여있는 서류가 한 장 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있어 칸자키 K-75 K-75가 할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 집이였어 아 그러니까 켄지가 아빠하고 아아 아들 친할아버지구나 나 왜 나 왜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엄마의 아빠 외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 친할아버지였어 여기가 진짜 아빠의 고향인 거네 파일을 조심스럽게 선반에 돌려놓았다 좀 더 있고 싶고 있고 싶고 찾아보고 싶지만 내일 다시 와서 관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내일 날 밝으면 바로 그냥 상속 거시기 하라고 아 이미 기부했으면 끝인가? 빛나는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있다 목걸이가? 총백색으로 빛나는 돌 3개가 장식된 펜던트 선반 위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가지고 와서 접수처에 두고 오자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나는 걸까 그럼 오늘 어디서 자 물건 소리가 난다 관리인인가? 어디서 나는 거야? 여기? 혹시 자료관이 누군가 있는 걸지도? 여기 아까 폐쇄됐다고 하지 않았어? 잠겨있어 저기 실례실례합니다 누구? 안쪽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아 소녀였어? 누구? 저 저는 그게 뭐랄까 궁금한 게 있어서 온 방문객입니다 관리인 아니지? 네 그게 오히려 제가 관리인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 관리인이신 건가요? 아니 아니야 우선 나를 여기서 꺼내줘 네? 숨었는데 문이 잠겨서 나갈 수가 없어 이런 그나저나 관리인은요 몰라 몰라 라귀보다는 들키기 싫어 그럼 파출소로 연락할까요? 아니야 파출소라면 무, 모치즈키 경찰 아저씨잖아 절대로 싫어 부르면 죽여버릴 거야 그럼 어떡하죠? 벽에 난 구멍에서 열쇠로 보이는 물건이 나왔다 이건 그걸로 이 방에 열쇠를 찾아와 뭐야 사무실 예비 열쇠 사무실 사무실 아까 고기인가? 여기 근데 뭐가 있나? 잠긴 게 있었나? 아 잠겨 있는 데 중에 한 군데겠구나 그럼 잠깐만 사무실 사무실이라 하면은 관리인이 한 번만 있다고 했잖아 열어주지 말고 아저씨한테 가자 라고 해도 퀘스트가 그렇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나 이건 달력조각?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있네 왠지 모르게 불안한데 나 이건 달력조각을 얻었다 그걸 왜 얻어? 사무실 사무실이 왼쪽에 있군요 사무용품 전화기 소택 N 13 타형도실 엿새 세상에 아주 그냥 잠그다가 하루가 다 가겠다 여기죠 열쇠 가져왔는데요 반응이 없다 저기 저기 앗 거기 있니 갑자기 갑자기 반말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이야 이런 것에 보단 침입이나 하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자기는? 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또래 정도로 보이는데 조금 어리든가 학생이니? 혹시 이 주변에 살아? 그렇긴 한데 무슨 일이야 이런 곳에 숨어서 갇히기까지 딱히 그냥 있고 싶.. 그니까 여기 있고 싶은 게 다야 집에 가는 것도 싫고 학교 애들은 밖에서 만나는 것도 싫으니까 그런 건데 왜? 어쨌든 여기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도 시간이 많이 늦었잖아 집으로 돌아가야지 말 안 해도 안다고 시끄럽네 일단 뭐 됐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구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고맙다고 하네 처음 보는 언니 여기를 연이 열쇠는 내가 가져갈게 왜? 나중에 뭔가 추궁당하면 곤란해지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언니한테도 좋을걸? 어..응 아 그렇지 빨리 여기서 도망치는 게 좋아 운영시간이 지나면 위험하니까 여기 관리인 약간 정상이 아니라고 언니도 웬만하면 도망가라고 저..잠깐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지금 정상이 아니야제도 이상해 여기 뭐 가져갈 건 없네요 잠겼나 봐 헉 뭔 소리야 잠겼나 봐 문이 잠겨있어 난 빠져나갈 곳을 찾아볼테니까 혹시 잡혔더라도 내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돼 잠깐만 어디에 숨을까 어 여기여기 여기 숨어 여기 숨으면 되잖아 멍충아 헛다메 여기여기여기 안돼 여기여기여기 안돼 우린 칼을 들고있는데 올라가있어 방금 적은 칼? 저 방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자카와 마을 자료관 전시실 손대지 마시오 로프를 얻었다 손대지 말라잖아 손대지 말라는데 왜 손대는데 흑 손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로프를 어디... 헥? 윗층이다 후 아.. 싫어 싫다고 이거 놔 뭘까용 열려있다 열려있으면 들어가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숨어야겠어 오늘 숨는건 알아서 숨네 문을 잠가야돼 헐 불가능하다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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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다 램프를 얻었다 램프를 어쩌라고 근데 램프를 떨어뜨리면 아 떨어뜨려서 로프를 세로로 왜 잘라 뭐야 에치웠나 흐헣헛 여기서 나가야지 사무실은 전화가 있을거야 아 이거 헷갈리가 돼있어 이거 사무실 위치는 기억해놨지 아 여기 아닌데? 기억이 났다며 내려가서 내려가서 옆으로 쭉 가면 돼 여기 전화 어찌된 영문인지 수화기가 없다 일단 세로로 자를 도구가 없잖아 그리고 세로로 자르면은 끊어지지 이자람 나가주세요 폐관시간이 지났습니다 안쪽 3층은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내일은 시입니다 엄마나 어딨어? 넌 어느 집 아 있니? 뭐야? 번호식 자물쇠 어? 자물쇠? 뭘까? 어 잠깐만 6129 왔나? 아 612 612 612 612 712 나이스 지하 통로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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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uthorities 이이히 이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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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옆으로 가서 이이이이 여기여기여기 이이이이이 흐흐흐흐 열렸다 아래 길이 있다는 건가 로프를 연결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어 나이스 여긴 뭐지 자료관지에 이런 통로가 우물까지 흐흐흐흐흐 빛에서 그립다는 느낌이 든대 최고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 헥! 두둥 칼도 그냥 칼도 아니고 무슨 장검이야 칼도 그냥 칼도 아니고 문을 닫아 추둘 뭔지? 엔딩? 엔딩가? 아니고요. 눈앞에 남자가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어? 네.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자세히 보니 글씨가 쓰여있었다. 폐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규칙 엄수. 경찰을 불렀습니다. 로비로 오도록. 아니 대체 당신은 그런 칼을 대고 무슨... 가짜 칼입니다. 콜린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쪽지로 대화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한 게 그거구나. 그럼 사쿠마는 집까지 바라다 줄게. 정말이지. 이게 정말 몇 번째야. 운영시간이 끝나면 돌아가야지. 혼자 갈 거야.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오래 머무를 생각은 아니었다고. 게다가 문이 잠겨서 나갈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잖아. 괜찮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일을 크게 만든 건 못 지지키 아저씨잖아. 관린 스가에게도 민폐고 부모님도 걱정하고 계셔. 반성하는 신용이라도 하란 말이야. 몰라 이 빵구 똥구야. 어 그래 맞아. 스가 여기 시오리 씨는 이곳에 볼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고 해. 멀리서 온 모양인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데려왔지만 이런 상황이면 이야기 나눌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 이야기 따위를 할 리가 없잖아. 언니는 무서워서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여기 관리 방식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 사쿠마. 그래도 내가 돌아가는 길까지 데려다줘야 하는데 말이야. 미안하게 됐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마음대로 들어온 건 전데요. 이제 궁금했던 건 알게 됐어요. 어 그래. 잘 됐네. 언니 이런 자료관에서 뭘 알았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제가 여기 소유자였던 칸자키 케이치로의 손녀인 것 같아서요. 으어? 니 엉르르르르르르 이런 걸 사정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좀 놀랍네. 그래서 이런 시골까지 온 거야? 이 집안에 아직 혈연이 남아있었구나. 응? 돌아가 주세요. 네. 오늘은 운영 시간이 끝난 거죠? 저 혼자 오래 떠돌아대서 실례했습니다. 어딘가 가까운 곳에 머무를 곳이 있다면 내일 다시... 내일도. 엑스. 돌아가 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실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야? 저택 상속 때문에 이러는 거야? 오... 뭐야... 어린애가... 마삭한데... 우리 모두가 계속 생각하고 있던 그것... 야 임마... 생각을 전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응? 제가 할아버지 손녀이긴 한데... 저택을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돌아가... 하지만 전 꼭 이곳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걸 부탁드리는 게 실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제 자신과 부모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것 같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게 슬픈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와중에... 집에서 마을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전부 찾아서 여기로 온 거예요. 이... 사진에 찍힌 이 장소가 저에겐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 아... 와... 진짜 못됐다. 돌아가라니... 아까부터 관리는 뭘 그렇게 겁내는 거야? 곰곰이 잘 생각해보라고. 이 언니가 이런 시골에 낡은 저택을 탐내서 이러는 것 같아? 언니도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조금 도와주는 건 괜찮잖아. 뭐... 일단 진정해. 그리고 머무를 장소는 이 집에는 없어.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니까... 버스도 없지... 편의점이나 민박도 없다고... 일단 마을에서 청... 일단 마을에서 청한 비상용 숙박시설이 있긴 한데... 그게... 이 자력 아니야. 관리인도 그걸 알면서도 심술이나 부리고 있고 말이야. 뭐... 갑작스러웠으니까 스가드 놀랐을 거야. 일단 오히려는 풀린 것 같으니... 그걸로 다행이지 않나? 뭐... 그렇지. 어쨌든 넌 여기 머물러도 괜찮을 거야. 마을에서 정한 거니까. 그치 스가? 나는 그날부터 자료관에서 지내게 되었다. 여기 관리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할 말이 있을 때는 메모를 건네온다. 내 목소리는 들리는 듯하다. 어느 날 밤 나는 그에게 한 장의 메모를 받았다. 이 자료관 밖은 돌아다니지 말도록. 나는 왜?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는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면 바로 이것을 떠날 생각이다. 자료관은 마을의 자료 이외에도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에 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옥지어지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생겼다. 뭐야 이 급반전 뭐야? 어째서 엄마 아빠는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메리골드님 14개월 감사합니다. 생쿵! 왜 이곳으로부터 멀리 떠난 걸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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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왜... 저 사진은 뭐야... 사진은 뭐냐고 저거... 왜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를 끊은 걸까? 뭔가 숨기려고 했던 걸까? 그 이유가 이 자료관이나 이 자카 버려있는 걸까? 메리골드님 슈퍼채킹만원 감사합니다. 메리골드님 만원오문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샘쿵!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14개월에 만원오문까지 감사합니다. 아니면... 스토리 책갈피, 추억의 그림자, 이정표를 나열한다의 추억의 그림자. 오 1장이 끝났네. 이거 몇 장까지 있는거야? 자 2장 갑니다. 자 어때요? 네이버로 보고 계신 분들 치즈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볼만합니까? 자 물을 마셔. 감사합니다. 믿어주세요. 저희는 쌀 같은 거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처사를 받아야 하나요? 오늘 밤도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뭔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나?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를 이 아이의 넋을 위로해주세요. 알았다.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지. 여쭤 친절하신 분인가요? 유튜브만큼의 매끄러운 느낌은 안 드는데 크게 불편이 없이 볼 수 있다. 매끄럽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죠? 영상이 그렇다는 건가요? 네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일장이 끝난 겁니다. 아 채팅이? 아 채팅이? 뭔가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야.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방금까지 분명히 선명했는데. 완전 몽롱하네. 어제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피곤했던 걸까. 다행이야. 날씨가 좋다. 아빠와 엄마에 대한 건 밝은 기분으로 알아보고 싶으니까. 다행이야. 응? 이거 본거잖아. 받는뎁쇼. 새로운건줄 알았지. 치지직 송출이 더 빨라요? 두개 켜놓고 비교하고 있는데. 아... 치지직이 더 빠르대요. 딜레이가 그만큼 더 적다는 소리잖아 그럼. 영상면에서는 유튜브는 고화질에 로딩이 자주 걸리는데. 치지직은 덜한 것 같아서 그건 좋다. 어... 게임... 방송은 치지직으로? 아예? 관리인에게 인사하러 가는 게 좋겠어. 조금 무섭지만. 관리실은 1층이었던 건가? 어떻게 그럼. 공포 라디오도 한 번. 도전해 볼만 하겠어요? 무슨 내용이지? 무슨 내용이지? 고식입니다. 소식입니다. 매주 점심입니다. 여기가 보이시고. 작은 부터의 사이. 성장해보기를. 고식입니다. 5년. 들리에. 모두. 이 상자등의 우분은. 그 앞은 그의 유지입니다. 어디야? 관리인신이라고 별도로 뭐 없는데? 아, 사무실? 사무실이 관리인실인가? 저기, 안녕하세요. 어제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족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자료관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봐도 괜찮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걸 그렇게 빨리 써? 이젠 소유자의 물품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라면. 잠겨있지 않은 방에 출입은 자유.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료관에서는 나가지 마세요. 식사와 머무를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표정 봐. 이제 돌아다녀도 된다 이거지. 으! 죄송합니다. AST1 원 allgan 원매 살벌한 거 이구역의 수오신님 반갑습니다. 대학이 불편하네. 그럼 갈까? 워매, 워매 살벌한 거 이구역의 수호신님 반갑습니다 대학이 불편하네 그럼 갈까? 조문시대로 알아보는 인류의 고층 마을에 대해 쓰여 있을 법한 페이지를 펼쳐봤다 조문시대로 알아보는 인류의 고층 제 2장, 인간이 숲의 신을 죽일 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 특이하게 생긴 폭포와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장소나 후에 이와쿠라라 불리는 거대 바위가 존재하는 곳은 신성하고 숭고한 감정을 자극했던 것 같다 이 나라에서 그러한 산과 바위는 그 자체가 신의 몸으로 여겨져 신의 깃든 숲과 같은 신앙의 장소가 생기기도 했다 후에 그와 같은 바위 주변에 설비시설이 생겨나고 신사로서 남겨진 사례도 적지 않다 우리는 땡현 아자카와 마을의 키노보리 산을 신령이 사는 숲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중세에 생겨난 아주 기이한 아이자빌 귀신의 전설에 대해 산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충분한 조사 또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한 흔적은 전 세계 어디든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보편적이며 뱀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자카와 마을에서도 몇몇의 지명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 전설 때문에 아예 산을 봉인해놨다니 파워스톤을 찾아서 과학자도 고민하게 만드는 오컬트 요소 가득 야광석의 전설 아자카와 마을편 깊은 산속의 길을 걸으면 돌연 나타나는 아름다운 논밭과 호수의 마을 내가 이 마을에 방문한 이유는 전 세계 중 이것에서밖에 채집할 수 없는 야광석이라는 광석과 만나기 위해서다 아까 그 지하에 있던 그건가? 이 야광석에는 무려 액마기 작용이 있어 이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아이들에게 갖고 다니게 했다고 한다 신비한 특징이 있는데 야광석은 보통 옅은 푸른색을 띄고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보일 정도로 푸른빛을 내뿜는다 실로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 아름다움은 일부 광석 매니아에게 잘 알려져 있어 그 중엔 놀랄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손에 넣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산출량이 적고 산업으로서는 종지부를 찍고 말아 즉, 빔의 품이 되었다 거기다 애초에 야광석이 지닌 비밀이 너무나도 많다 그것이 매니아의 취미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이 야광석이 몇백년 전에 걸쳐 몇백년에 걸쳐 이 마을에서 채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아자카와 마리는 그에 대한 문헌이 거의 없다 그 유래 및 역사는 아주 최근까지 마을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방식으로만 전해져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진실 여부조차 알 수가 없다 이 아름다운 광석의 탄생은 마치 베일에 둘러싸여 있는 듯하다 야, 그러면 지금 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거 그거 가져가야지 돌 그거 하나면 야, 이제 산출량도 적어서 비밀품이면 겁나 비쌀 거 아니야 금보다 더 귀하잖아, 그러면 행방불명에 대한 논의와 토론 이자카와 마을의 아이자비 귀신 신앙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자카와 이자카와 마을에는 산간부로 이어지는 길의 일부가 출입 금지로 되어 있다 그것은 마을에 전해지는 아이자비 귀신 신앙에 의한 것으로 이 마을에서는 이전부터 아동실종 사건을 아이자비 귀신인 악령의 소형으로 여겨졌다 물론 본소에서 소개해온 다른 전설들과 같이 이 또한 우리나라 민속학에서 종종 발견된 산인 신앙 및 행방불명 전설의 전형적인 예진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러한 전설의 존재는 산에서 길을 잃은 아동의 행방불명 및 사망 사건에 잔혹할 정도의 우연성에 마을 공동체가 그런 설화를 부여한 것으로 자식을 잃은 가족들의 상실감을 달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설에는 기이한 부분도 있다 오랫동안 마치 문헌에 남기는 것을 피하는 마냥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야 갑자기 이 마을 고령자들의 지시로 교훈으로써 문서에 남겨졌다 현재들 고령자층에는 이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이전부터 산간지역에서의 아동실종 수가 매우 많고 빈번히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열의로 주장한다 한편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이자비 귀신 신앙은 사라지고 있다 상간부 출입 금지와 같은 풍습에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국내 레저 시설 등의 부동산 개발을 막는 악습으로써 청년층의 의문의 목소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크으... 유튜브보다 거친 느낌이다 그렇군요 이제 또 어딜 가볼까나? 여기 화장실은 왜 안 열려? 어... 이제 못가 여기? 아... 그 돌 주워가야되는데 돌이 짱인데 자, 비디오를 봅시다 강연 사라진 산인을 찾아서 민속학과 걸어온 나의 반생 땡땡대학의 명예교수 땡땡씨 퇴임기념 논문 강연 기록 영상 아 뭐야 영상 안 보여주고 왜 오디오만 나와 영상 볼 줄 알았더니 아... 아... 수호자라고 하는 것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영능력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죠 태평양 전쟁 시절 군대의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들이 수호자에게 자주 기도하러 왔지요 과거에 이 수호자는 일본 어디에든 있었습니다 홀몸인 여성들이 돈을 벌기에 좋은 장사였을 테니까요 저도 수많은 마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대개 무녀처럼 행동하거나 천리양 같은 걸 써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땡연에 아자카와 마을에서만큼은 꽤나 색달랐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수호자가 어째서인지 남성이더군요 영능력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 일종의 신간에 가까워서 산의 영혼에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죠 꽤 대단한 의식도 치러서 단순히 사업이라고만 하긴 어렵고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대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전엔 마을에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요즘은 쇠퇴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더군요 최근에 마을 부흥이 성행 중이다 보니 마을 공무워들도 이젠 뭐 이런 오컬트적인 풍습은 부끄럽다 라며 문제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마을의 어르신들은 꽤나 역정을 내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수호자가 되는 사람은 7세가 되기까지 방안에 갇힌 채로 키워져서 그 후에야 처음으로 밖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 세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풍습이긴 하죠 하하하하하 히히히 에헤헤 호호호호 수호자? 그러고 보니 머무르고 있는 방에서 읽었던 그림책에 나온 인물도 그렇게 불렀었지 이게 전시 코너구나 어젠 둘러볼 시간이 없었지만 어젠 둘러볼 시간이 없었지만 어젠 둘러볼 시간이 없었지만 아 야광석 야광석 야 이거 가져가자 아 이거만 가져가면 인생 역전이야 어? 진짜 끝인데 기노보리산 X대 수호자 뭔가 있어보이는데 몇 대 수호자겠죠? X대 수호자 대부분 얼굴을 알 수 없는 옛 인물 사진이 장식되어 있다 마을 지도 마을 지도가 왜 전철 노선도 같이 생겼냐 파마하고 머리가 너무너무 시렵네요 왜? 파마했는데 시렵다고? 파편 야 이거 파편 하나만 가져가도 가렵다구요 사렵네요 라고 썼잖아 사렵네요 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 오타구나 시렵네요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렵네요 이랬다니 세상에 그런거 그러게 뭐가 두피랑 안 맞으니까 그렇겠지 죄다 잠겨있어 뭘 보라는 거야 승질 내마 쥐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열고 싶지 않다 야, 덕분에 어, 아냐아냐아냐 덕분에 어제 도망갔잖아 그 앨범 뭘까? 젊은 시절의 엄마, 아빠 여기서 살았구나 여기도 내 어린 시절에 사진은 한 장도 없는 것 같아 모르는 일들 뿐이라 뭔가 묘한 기분이야 우리 집안 내력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게 없네 뭔가 더 있을까? 여긴 다 바뀌었겠지? 관리인한테 가자 아, 진짜 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왜 잠겨있어? 문에 메모가 붙어있다 왜 저랍니다 그렇구나 어떡하지 누가 왔나? 뭐야 저렇게 두드려 네, 네 앞에 놓고 가세요 언니 목소리는 어제 자기, 오늘 휴관일이라고 들은 기억이 없는데 왜 문이 잠겨있는 거야? 정말이네 잠겨있어 잠깐만 자물쇠가 걸려있진 않아 열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너였구나 안녕 안녕 자기 언니 자료 건물은 왜 닫은 거야? 어... 관리인이 외출 중인 것 같아 아마 나도 볼 일이 있었는데 나가버린 것 같아 뭐? 그럼 언니한테 말도 없이 잠근 거야? 뭐야? 마치 언니를 감금하려는 것 같잖아 정말 싫다 말이라도 해주고 가야지 심지어 언니는 방문객인데 말이야 아니야 마음대로 굴어서 폐를 끼치고 있는 건 나니까 흥 그래도 관리인이 내가 조사하는 걸 허락해줬어 어, 잘 됐네 오늘도 자료를 찾아보려고? 확인해보고 싶은 방이 있는데 잠겨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럼 언니도 외출하는 거 어때? 엄청 주의를 받았거든 그래도 마을 자료관만으로는 마을에 대해서 전부 알 수는 없잖아 자료관이 조용하긴 한데 재미도 없고 마을도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러고 보니 마을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 아, 그래도 관리인이 관리인은 숲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뿐이라고 어? 어쨌든 숲에만 안 가면 돼 그리고 관리인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이상한 소리나 하는 게 관리인이야 언니는 마을에 방문객이잖아 어째서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거지 하긴 식사도 해야 되고 수건도 없고 머무를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팬티도 부족하지 않아? 어, 아, 그럴지도 그런데 마을 가게들은 어디에 있어? 하, 어쩔 수 없지 좋아,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 응? 고마워 인사는 됐어 갈 거면 빨리 가자 저기 왜? 어젠 정신없어서 이름도 제대로 못 물어봤네 괜찮다면 이름을 좀 알려줄래? 사쿠마 미야코 아, 그렇구나 미야코짱이었구나 그런 이상한 친구는 그만둬 어린이 부르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고 아, 그래 그럼 사쿠마짱은? 성에 그런 친구 붙이는 건 처음 들어봐 혹시 도시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유행이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귀엽잖아 도시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니까 파티 결성 파티 결성 온통 푸른색이네 왠지 두근거리는걸? 뭐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가 더 두근거리는 것들이 많잖아 백화점, 레코드샵, 게임센터, 편의점 아, 이런 안 돼, 역시 잘건밖에 없어 언니 이제 혼자 가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교차를 가 있는데 거기 안내 지도를 보면 어떻게든 될 거야 어, 무슨 일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무 얘기도 말하면 안 돼 오, 너는 어제 갑자기 미안하지만 사쿠마 못 봤어? 네? 그 녀석도 학교를 땡땡이 친 것 같더라고 역시 빵꾸통꾸였어 그렇군요 하긴 이 시간에 학교에 가지 않은 게 이상하지 못 봤다고 해야겠지? 그래도 의리는 지켜야겠지? 음, 그렇군 혹시 다음에 보게 되면 말이라도 걸어줬으면 해 뭐, 그 녀석은 그 녀석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건 그렇고 너는 마을에 가는 거야? 네, 머무르려면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음, 그렇군 내친김에 천천히 마을도 둘러보면 좋을 거야 도시에 비해서 조용하고 초목이 우거진 아주 좋은 곳이니까 네, 정말 멋진 마을이에요 너는 지금 여름방학 중인 거지?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왔겠지만 뭐, 가끔은 날개를 펴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얘는 방학이고 쟤는 아니야? 그럼 느긋하게 마을 구경이라도 하고 와 날개를 펴고 느긋하게? 하지만 그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어서 장을 보자 어? 신사가 있어? 어? 사거리 안내지도는 이걸 말하는 거야 현재 위치는 어디야? 신사 옆에? 어... 키노보리 호수 재석장 자료관 되게 멀리였는데 자료관이 되게 위에 있네 뭐야 사람이 막 젊은 사람도 많은데? 애도 있고 평범한 동네인데? 뭐 이렇게 막 막 노인들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새끼 고양이를 고양이였어? 아 주인공이 대학생이라 그럴 수 있겠네 여기가 경찰서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다 쳐다보는데? 문 닫았어 뭔가 떨어져 있네 진료 카드가 떨어져 있다 저기 이쪽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예 못보셨나요? 못봤는데요 아 그런가요? 실례했습니다 설마 또 빵구동구야? 사쿠마랑 관계 있는 걸까? 아니 경찰서야 경찰 한 명인 거야? 저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키노버리 고개진료소에 가고 싶은데 어느 쪽에 있나요? 아 이쪽 사거리 언덕 위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수근수근수근수근수근수근수근수근 어 소 귀여워 멋진 서양식 건물이네 언덕 위에 있는 진료소라니 드라마에도 나올 것 같아 자료관도 그렇지만 이런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밖에서 얼쩡거리면서 혼자 말하는 게 학생이었나? 죄송합니다 너무 멋진 건물이라 난 또 머리를 다친 환자라도 온 줄 알았네만 아닙니다 환자 아니에요 진료소에 진료카드가 떨어져 있어서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에이 누구야 칠칠칠맛 진료카드나 흘리고 다니는 게 또 우메모토 할머니구만 정말 못 말린다니까 미안하게 됐네 일부러 이런 언덕까지 올라오게 해서 아닙니다 저야말로 병원 앞에서 소람 피어 죄송합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 정신병원이냐고 나도 마침 시로 나올 참이었네 그런데 학생 이 마을에서 못 보던 얼굴인데 네 어제부터 자료관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오 그 자료관에서 머문다고 거기다 마을 곳곳을 어설렁거린다니 참 별난 여행객이구만 사실은 부모님이 마을 출신이라 부모님 흔적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봐 학생 부모가 세상을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어 네 그렇습니다 저 혹시 제 얼굴에서 티가 나나요 내가 이래 보여도 대단한 늙은이라고 원래 어두운 아이인지 잠시 불이 죽어 있는 건지는 다 알고 있지 저도 신경 써야겠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낸 게 없어서 머무는 동안 최대한 자료관을 조사해보고 싶거든요 우울증이야 잠깐 어디 보자 이거 봐 학생 같은 나이에는 이런 종이로 놀러 다니기 딱 좋아 뭐야 이거 모두 모음은 아자카와 호수 상점에서 선물을 드려요 아자카와 마을 공식 마스커트 야광이 이건 스탬프 랠리? 어떤 한심한 공무원이 만든 거지만 처음으로 쓸모가 있겠어 어쨌든 말이야 마을은 일단 머리를 비우고 마을을 둘러보고 학생은 일단 머리를 비우고 마을을 둘러보고 와 의사가 하는 말은 듣는 게 좋다네 마음껏 둘러보고 다시 여기로 와 하긴 그 사고 이후로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 의사선생님 말한대로 조금 산책을 해보자 재밌네 아이고 헬미한테는 산나물 캐는 건 힘들구나 아이고 너는 젊고 건강해 보이는구만 봉사활동한다 생각하고 이 산나물 캐는 것 좀 도와주지 않으랴 뭐야 퀘스트도 있어 어떤 게 산나물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마 알겠지? 이제 산나물을 구별할 수 있을게야 미치겠다 한번 먹을 수 있는 것을 알아두면 잡초라도 빛나 보이는 게야 그런가요? 확실히 빛나 보이는 것 같기도 빛나는 산나물은 전부 캐다 주렴은 나 산나물은 이 마을 이곳저곳에서 자라니까 그럼 부탁하마 시들기 쉬우니 점심까지 가져와주렴 뭐 위 세상에 어? 쟤 저기 있다 빵꾸통꾸 도망갔다 사쿠마 아니고 아쿠마 아니 아쿠마 자료관에 갔던 거 아니였어? 신사 신사 찍어 신사 어? 아쿠마다 자료관에 갔던 거 아니였어? 내 말 좀 들어봐 믿기지가 않아 자료관에 갔더니 또 문이 잠겨있더라니까 그럼 관린이 돌아왔나? 그런 게 아니야 보통은 다시 악 나가지 않아? 분명히 언니를 찾으러 또 나갔던 거라고 생각했어 결사의 각오라고 마을 안을 찾았는데 없는 것 같았고 어? 그러고 보니 아까 젊은 남자가 중학생을 한 명 찾고 있었는데 어? 역시 사쿠마를 찾고 있던 거였구나 나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던데 아는 사람이야? 아니 최근에 학교에 온 교육실습생이야 아 학교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널 찾고 있었던 거고 정말 싫은 녀석이야 반 애들보다 귀찮아 원래 이마에 출신인 것 같은데 왠지 계속 내 트집을 잡는 거야 있잖아 나에 대한 건 그 선생님한테 말하지마 오케이 발 안 할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음 그리고 그래놓고 어른들 바로 거짓말하잖아 절대로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아무튼 나는 좀 더 숨어있을 거니깐 그럼 갈게 언니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오 신사 분위기 있는 신사야 귀여워 귀여워 무서운 곳이라 들어가지 말래 신사인데 여름축제가 있대요 비 오는 날이 무섭대 비 오는 날이 무섭대 스탬프는 어디서 찍나요? 그냥 오면은 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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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가? 그럼 가봅시다 바뻐 바뻐 바쁘다 바뻐 현대사회 커피숍인가? 우와 이렇게 예쁜 장소가 있었네 호스가 아니라 바닷가 근처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바닷물고기가 훨씬 맛있다고 생각해 낚시하나 보다 낚시터구나 커피숍인 줄 알았더니 이모 할 사람 아니지? 괜찮다면 공짜로 낚시 한번 해볼래? 안내판 옆에 낚시도구 있으니까 낚시 티켓이 있으면 한 장당 1회 낚시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류도감이 있었구나 일단은 좀 이따 하고 얘 여기 또 여기 와있어 으악 얘 저쪽으로 도망가지 않았나? 이번엔 여기 숨어있었어? 이 호스다리는 자전거를 못 들어오니까 혹시 뭐 지지키 아저씨한테 걸려도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여기는 조용하고 물도 깨끗해서 아주 좋은 은신처인 것 같다 낚시꾼들이 낚시하러 놀러오는 장소일 뿐인데 그러면 같이 낚시할래? 안 해 벌레 만지는 것도 질색이고 물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 난 슬슬 일어날게 똑같은 장소에 계속 있는 건 위험하니까 혹시 낚시할 거면 거기 있는 안내판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한 번만 해볼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안내판? 이거? 너도 함께 렛츠 피싱! 지금은 오직 지금뿐 낚시 티켓으로 무료 낚시 체험 가능 한 장당 1회 낚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있을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푸짐한 저녁 식사를 만들어보자 당일 잡은 물고기 양에 따라 자료관에서의 저녁 식사 중에 대화가 달라집니다 헐 낚시할 장소를 찾아 낚시를 시작하세요 세상에 물고기가 댄스를 치네 오 미친놈 망성을 낚았다 미치겠다 이런 거였어 한 번만 더 하자 아 왜 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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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이 새끼들이 먹어 물어 뭘 간을 보냐 그렇지 앗 흠 흐흐흐흫 망둥어를 낚았다 동숲이냐구 한번만 더 하자 둘 중에 하나야 낚시하는 데는 아 여기도 있다 물고기가 없는디요 아들아 물어라 그렇지 물어 물으라고 왜그냐 와서 물어라 하나만 와서 물어주세요 제발 딴 데 가야 되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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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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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이씨 아네 이씨 여기 큰거하나 물려라 큰거 큰거 큰거하나 잡자 물어여 너무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다 으어어 어? 낚시 티켓 역시 은혜 갚은 고양이구만 어류도감 보자구요? 망성어 망둥어 잉어 찰 참 아쓰 좀 거기 이미지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거 아닌가? 사진관 별거 다하네 아줌마들 아줌마들 그냥 소문 이거 어디 남은거야? 뱀개울 여기잖아 뱀개울 어? 잠깐만 이거 스탬프인가? 근데 아니 스탬프는 어디 있는거야 도대체 다 왔는데 스탬프 찍는 데가 없어 여기가 뱀개울인데 어? 뱀개울의 스탬프를 찍을 기회가 온건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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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도장만 있는게 아니었어? 하하하하 찍어주려고 계속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거야? 얼마나 대기하고 있었던거야? 이거 찍어주려고? 세상에 자 여기서 문제 어느 쪽 손에 뱀개울 스태프가 있을까요? 오른손 멋지군 정답이다 하하하하 이게 뭐야 뱀개울의 스탬프를 찍었다 아 가서 찍을 때는구나 왠지 사명을 다한 기분이군 덥기도 하니 슬슬 돌아가볼까? 하하하하 아니 이 마을이 쇠락하게 된 이유는 스탬프 때문이었어 아니 여태까지 쓸모없었다고 했잖아 하하하하 여태까지 저 스탬프 찍어주는 사람 그 비용으로 어? 마을 재정이 다 낭비된거 아니냐고 이게 뭐냐고 안녕 하하하하 와 기야 웃기네 오늘 달걀회수는 이미 끝났어 우리 닭들은 난폭해서 달걀을 모으는게 무척 힘들어 달걀을 원한다면 내일 오라고 어 달걀도 얻을 수 있구나 여기서 어 혹시 이런거 나물 제가 놓치는거 있으면 보이면 말씀해주세요 어... 그러면 거기도 다시 가야겠네 모습도 누가 찍어주는걸까 누가 찍어주는걸까 이 아저씨가 찍어주는건가 그럼 뭐야 이 아저씨인가? 블랙베서라도 낚아보고 싶군 요소란 자극이 부족해 도장 어 도장 여깄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셀프로 찍게 놔뒀어야지 그럼 여기 그러어여 그럼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잘 찾아보자 도장 스탬프가 어디 있을 거나 아 도장이 똑같아서 한 곳에서 다 찍어도 된다 음 뭐지 여기를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찍을라면 그죠 여기는 여기는 찍어주는 사람도 없고 도장도 없어 안에 뭔가 열쇠가 있어야 되나 봐 최석장 가야 되네 어 뭐야 아 아니 난 아직 그런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게 하잖아 애인은 있나 없으면 내가 맞선을 주선해 주마 네? 도와준다 모치스키 경찰관님 저쪽에 개랑 고양이가 싸우고 있어요 어? 그게 정말이야? 그럼 서둘러야겠네 네 덕에 살았다 흐흐흐흐흐흐흫 요즘 젊은 것들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 흐흐흐흐흫 잔소리에서 해방됐구만 어 저기 스탬프 있다 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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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Beginning birds 顯되어 내인들 구리 사이이벨 아니면 노인봈들 노래 눈 optimum ashing bres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탐내로 이걸 주마. 낚시 티켓. 뭐야. 모든 건 다 낚시로 통하는구만. 넌 젊으니까 산나물보다 물고기 잡아서 저녁 먹는 게 좋겠지. 젊을 땐 역시 물고기나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아 언니 자주 보네. 사코마도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네. 같은 장소에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바로 신고하는걸?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눈에 더 띄지 않나? 괜찮아.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 숨어있다가 걸리는 게 훨씬 더 귀찮으니까. 그런 언니도 눈에 띄는데? 그런가? 작은 마을이잖아. 지금쯤 다들 뒤에서 엄청 이야기하고 있을걸? 그럴까? 그럼 모두에게 잘 보여야겠네. 딱히 언니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아니 뭐 그런 게 어른스럽다는 건가? 숨어다니는 것도 지쳤어. 슬슬 자료관이 열리는 시간인데. 가버렸네. 생각보다 활발한 아이야. 그러면... 가봐야겠지? 자료관에? 아니 또 여기 있어. 앗! 또 언니야? 혹시 한가해? 나한테 말 거는 게 재밌어? 다코마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우니까. 이상해. 뭔가 수상한걸? 혹시 모치즈키 아저씨한테 부탁받아서 말을 걸고 있는 거라면 그만둬. 난 그런 게 제일 민폐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부탁이라도 받은 거야? 아니 그건... 사실 모치즈키 경찰관에게 부탁받긴 했는데... 내가 말을 건 건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야. 언니는 말이야. 거짓말하는 법을 좀 더 배우는 게 좋겠네. 언니 생각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미안해. 말만 안 해서 시끄러운 사람 싫어하는구나. 딱히 언니는 그다지 시끄럽진 않으니까. 시끄러운 건 얘잖아. 조금 심술 부려본 것 뿐이야. 나야말로 미안해. 꽤 솔직한 아이네. 왜 웃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슬슬 자료관에 가볼까? 가보자. 아 뭐야. 얘는 가볼까 했는데 니는 또 걸어볼까 하고 있어. 그럼 여기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음... 알 수가 없네.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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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죠? 없죠? 안 보이죠? 입구에도 없고 말을 걸어볼까? 렉이요? 렉이 있는 분들은 치즈직으로 수다 떨거나 아이 달래기엔 딱 좋은 장소야. 최근에 매각질환 안내판이 세워졌어. 이런 시골에 있는 공터를 누가 사려고 할까? 여기를? 다시 할아버지한테 가봐야되나? 너무 옅댓지 말아줄래? 참나 그럼 주인공이 유산을 받으면 이곳은 다 제 겁니다 그러게 이 정도면 낚시나 좀 더 할까요? 티켓떡 있겠다 많이 잡을수록 뭔가 많이 잡을수록 대화도 달라진대잖아 여기 다시 재도전 고기가 없어 고기가 없어요 그러게 또? 이거 이런거 왜 만들어 놓은거야... 미쳐버리겠다 물어 물어 물어라 말이야 그니까 좀 색다른 물고기 좀 나오지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물어 물어 물어주세요 봤다 봤어 봤어 봤다 시끄러워 죽겄네 뭘까요? 버들가지 또 할 수 있나? 몇 번 할 수 있나? 아직도 있어? 몇 장이나 있는거야 여기서 한번 좀 색다른 애 좀 낚아보자 잠시만 왔으면 물어라 왔으면 물어주세요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우와 여기 우와 요번가 힘들었어 얼척인가 보다 미꾸라지인데? 아니 미꾸라지를 이렇게 힘들게 잡을 일이야? 세상에 얼척인 줄 알았네 몇 장이나 있는거야 몇 장이나 있는거야 이것까지만 하자 몇 장이나 있는거야 곤들매기 아 이정도면 진짜 많이 잡았다 아 힘들어 실제 낚시하는거보다 더 힘들잖아 이거는 음? 벌써 실증난게야? 좀 더 다녀볼게요 천천히 해도 된다 팁을 줘야될거 아냐 어떻게 해야되는지 신사를 어떻게 해야되 마을도 계속 더 돌아다니라구 하고 뭐야 뭐야 음 설마 이 다 써야되나? 티켓을 다 써야되는거야? 그런궁 귀여웡 외지에서 온 그 경찰관을 의심하고 있는 녀석이 마을에 있지 않으려나? 여자애를 태우고 다니는 것 같고 경찰은 도시사람이니 시골사람들은 좀 경계하게 되지 뭔소리야 왜 경계하는데 배부르대 이제 귀여웡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음 할게 없어 별로 handwriting 병아리zzo 벽아리бо 병아리바 Throughout 승 ciao 뭘 놓쳤나? 한 봉투가 있나? 닥되기 전이면 색깔도 약간 흰색빛이 돌아야지 아니 스탬프를 모으고 싶어도 저기 못가잖아 자료관에 못가 신선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 퀴노보리 고개도 저기도 스탬프가 있네 잠깐만 티켓 하나 남았죠 보니까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 아 두개나 남았네 두개 남은 김에 다 써버립시다 일단 다 써버리고 고개도 한번 가봐야겠다 고개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냥 왔으면 물어라 쩜쩜쩜 하지 말고 물어라고 물어줘 한 마리만 물어주세요 물어 물어라 물어라 물어 물어 물어어씨 그래! 물어! 아아아아아.. 윤리야라.. 거들치이.. 마지막 여기서 할까? 있지.. 스탬프 찍는 란은 있는데 스탬프가 없었다고 그러게 소리가 너무 요란해 에헤이 무거워 좋은거야 무거워 그렇지 아 힘들어 이씨 어? 미끼를 뺏겨버렸대 세상에 난 뭐 겁나게 좋은거 나온줄 알았네 세상에 여기는 스탬프가 어딨어 여기는 다 찍고 아 여기있다 스탬프있다 와 그럼 신사도 저렇게 뭔가 있다는 소리인데 허허 잘 찾아봅시다 스탬프를 다 찍어야 왠지 갈수 있을거같은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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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개가 지금 겹쳐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뭐 선택이 안 돼 아무 반응이 없어 여긴 잠겨있다만 나오고 아무 선택이 안 돼 고양이 중에 한 놈이 가지고 있나 음 스탬프에 끈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 와 세상에 이놈 씻겼어 고양이 중에 하나 갖고 있나 했더니 진짜였어 여기를 못가 어떡하려는 거야 다 둘러봤다고 그냥 할까 할아버지 어 그래 여기 앉아서 잠시 기다려 알겠습니다 슬슬 쌀쌀해지던 차에 마침 자러 왔구나 와 엄청 예쁘다 크으 산 너머로 지는 석양의 눈앞이 밭을 조금씩 물들여간다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이 시원해지고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이 시원해지고 벌레 소리가 밤의 음색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아무 생각 없이 심어 보라면 풀과 나무의 냄새가 낮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분으로 저녁 노을을 보는 것이 얼마만이었던가 오늘 처음 걸었을 뿐인 이 마을의 풍경에 가슴이 꽉 조여들었다 온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을 뿐인데 신기하게 나의 마음속 초조함이 사라졌다 생각해보니 그 장례식 날부터 나는 줄곧 나 자신을 몰아붙인 것 같다 엄마 아빠는 이 마을에서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엄마 아빠는 왜 이 마을을 떠났을까 어느새 나는 초조함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들의 추억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여기 분명 내가 모르는 추억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오늘도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젊은 학생이 어두운 표정이었지 말이야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버릴 게다 정말요? 그래 이 마을의 할머니들과 똑같은 표정이 되기 직전이었거든 감사합니다 네가 이런 외집 마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기분은 알겠지만 불안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일 뿐이라고 무언가 소중한 걸 찾고 싶다면 그걸 받아들일 여유도 필요하지 그리고 젊은이는 젊은이다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좋다 젊은이다운 표정이 뭐야 네가 지내고 있는 자료관의 관리인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말이야 네? 너도 그 관리인을 보고 뭔가 느낀 게 있을 텐데 맞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무서워요 그 녀석 고집이 엄청나게 세지 한고집하는 나도 못 베길 정도로 하긴 그 녀석도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으니 말이다 그런가요? 지금은 그 녀석 혼자 자료관에 살고 있고 거기서 거의 나오지도 않지 나도 전기 검진 때만 겨우 얼굴을 보니까 그런 녀석이다 보니 자료관 관리 문제로 마을 공무원들과 자주 싸워 자료관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도 그 녀석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 사쿠마 언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잠시 석양 비치는 논밭을 보고 있었어 논밭을 보고 있었다고? 완전 할머니 같아 그런가? 근데 사쿠마는 뭐하고 있었어? 그게 말이야 그 위에 자료관에 열려 있길래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 관리인이랑 모치집게 아저씨가 같이 자료관을 어슬렁거리는 거 있지? 그들이 너무 신경 쓰여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 말썽적인 사쿠마냐 너는 이제 중학생인데도 아직도 대여섯 살처럼 구는 개냐 액! 당신은 돌파리 의사? 사쿠마 선생님도 사쿠마한테 말썽쟁이라뇨 남은 돌파리 의사라고 부르는 것이 말썽쟁이라는 증거지 시끄러 언니한테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지? 자, 잠깐만 그건 그렇고 언니 장은 다 봤어? 맞다 벌써 저녁이야 빨리 상점에 가야 돼 언니는 생각보다 바보 같은 구석이 있네 너는 말 좀 가려서 해라 이래서 말썽쟁이라고 부르는 게야 정말 여기도 시끄럽잖아 얼른 가지 않으면 관리인이 엄청 많을걸? 큰일 났다 빨리 상점에 가야겠다 저런 멋진 풍경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좋은 얼굴을 한 젊은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말이야 그리고 시끄러운 것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이고 이제 썩 가거라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 집에 갔네 사람들 열렸다 가게가 열려있어 실례합니다 자 영업중인가요? 이건 또 웬일로 귀여운 손님이 어서 들어오렴 저 이거 그래 그래 장하구나 혼자 심부름하러 온 게야 아 네 뭐 더 물어 과자도 가져가려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혼자 심부름 오는 건 좀 위험하지 않니 할머니가 말한 거 부모님께 전해줄 수 있겠어? 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선 미아가 될 수 있으니까 미아가 되면 숲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니까 예전에는 수호자가 있어서 무서운 일이 벌어져도 안심할 수 있었지 하지만 수호자도 이젠 없어 매년 있는 여름 축제의 기원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지 밤 되간다 너같이 키운 아이는 분명 데려가려고 할 거야 어서 오세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면 안 된단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로 보이시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렴 바로 문 닫았어 문 겁나 빨리 닫아 오우 빨리 가자 아 있다 언니 지금 돌아가는 길이지 같이 가줄게 이제 어두워질 거야 사쿠마도 집에 돌아가야지 지금은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끊는 애들이 돌아가고 있을 시간이야 그리고 언니도 혼자서 돌아가는 건 좀 그렇잖아 하지만 괜찮다니까 언니는 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자료관에 닫혀있어서 하루종일 심심해서 돌아다니기만 하는 걸 잠깐만이라도 자료관에 몰래 들어가야 해서 억울하단 말이야 뭐? 나 혼자 자료관에 갈 거니까 같이 가자 동료가 생겼다 띠띠리띠띠띠 빰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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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얘기 오! 작은 아이가 혼자서? 이런 시간에 아이 혼자 신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쫓아가자 안 돼 아이 잡아먹는 굴이라 그러는데 그 아이 아이 잡아먹는 굴에 가려고 했었어 아이들은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울타를 넘어간다 아이가 아니어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뭐지 헉 여긴 뭐지 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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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는 거야 응 이런 시간에 아이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되지 응 응 부모님 어디 계셔 아빠 할머니 아빠랑 할머니 말이야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걱정하셔 하지만 앗짱 여기서 이리 오란 소리를 듣고 온 건데 여기서 가족들이랑 만나기로 한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아이를 만나자고 하지 않아 너도 이리 오려움 같은 이상한 소리 듣거나 하면 안 돼 됐으니까 돌아가자 너 이 집 어디야? 앗짱 집 어딘지 몰라 앗짱 험이 울어 괜찮아 미안해 언니 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파란데 나 뭐 치식해 아저씨를 불러올게 그 애한테서 절대로 눈을 떼면 안 돼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앗짱이라고 불러도 될까? 언니랑 같이 집에 돌아가자 응? 일단 신사해서 나가자 띵 야 유코 이 녀석 엄청 찾았잖아 뭐하고 있었어 앗짱이 아버지야? 호호호호호 혼만 줄 너 못 보던 얼굴인데 왜 야유코를 아유코랑 같이 있는 거지? 그, 그건 설마 아유코를 네가 데리고 있었던 거라? 아니에요 아니라는 증거는 있어? 너 여기 마을 사람이 아니잖아 도대체 왜 아유코를 이 신사에 데리고 온 거냔 말이야 이봐 진정하라고 누가 봐도 엄청 수상하잖아 그게 아빠 왜 화내는 거야 앗짱이랑 언니한테 화내는 거 싫어 또 울어 아, 아유코 너 울리지마 저기 지가 울려놓고 다 큰 어린이 그런 태집 잡지 마세요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목소리도 좀 낮춰주시고요 그게 무슨... 여기야 모치츠키 여기 이봐 거기서 뭐하고 있어 모치츠키 사쿠마? 저 사람들은 누구? 사쿠마한테 미화가 있다고 들어서 급히 왔는데 말이야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닌 거 같은데 무슨 상황이지? 아니 그게 이 여자가 사라졌다는 아유코를 데리고 있어서 언니는 아이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거기 나도 같이 있었으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마 이봐 더 이상 화내도 소용없어 너는 요코아타 씨 아들? 또 아유코를 찾고 있었던 건가? 늘 말하지만 아이가 사라져서 찾게 되면 경찰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면 나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테니까 뭐야? 마을에 돌아왔더니 지가 잘난 줄 아는 외지인들만 잔뜩 있고 이제 그만 좀 해 아이코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슬슬 돌아가자 응 언니 다음에 또 놀자 응 오빠인 거 같은데 생김새가 일진처럼 생긴 친구 아니야? 완전 짜증나 자기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주제에 고마워 사쿠마 급하게 불러와줬구나 저는 쟤는 자전거랑 한 몸이야? 저 둘은 요코아타 씨의 아들이랑 손녀야 얼마 전에 마을로 돌아왔다고 하던데 말이야 손녀가 자주 미아가 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저렇게 떠들썩하게 찾고 있는 거야 시골이라고는 하지만 걱정되니까 제대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는데 말이야 넌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겠지? 그런데도 저런 태도를 보일 줄이야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란 거야? 언니 좀 더 제대로 화를 내라고 이런 그건 그렇고 너도 얼른 집으로 돌아가 벌써 어두컴컴해졌고 스가도 걱정할 거라고 너도 데려다주고 싶지만 보다시피 이 아이를 먼저 어떻게든 해야 해서 말이야 뭐? 대체 왜? 나 오늘 폐관 시간에는... 시간은커녕 자료관에도 없었잖아 나 혼자서도 돌아갈 수 있어 벌써 시간이 꽤 늦었잖아 저는 괜찮으니까 사쿠마를 바래다 주세요 언니까지? 있잖아 언니 말이야 도시에 여대생 있지? 일단은 여대생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지? 삐삐... 삐삐? 가지고는 있어 그럼 이거 관리인한테 전해줘 쓸데없이 혼나는 건 귀찮잖아 그래도 이건 사쿠마 거잖아 무슨 일이야? 뭘 속은대고 있는 거야? 쉿! 괜찮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으라고 한 거야 연락 오면 엄청 귀찮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리인한테 전해줘 일석이조잖아 알았어 고마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저씨는 들어도 모르는 거야 사쿠만두 이 녀석 세상에만 상해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게 머무르는데 필요한 물품이랑 먹을 것들을 사러 갔는데 오메 뭐지? 썸 타나요? 왠지 배고파졌어 탕비실 주방 빌려서 음식을 만들자 웅 저 마을에서 식재료를 사왔는데 여기서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마음대로 불은 조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사실 오늘 물고기를 엄청 잡아왔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부탁드려요 혼자선 다 먹을 수가 대체 얼마나 잡은 겁니까 형이 엄청나요 아니 민물로 저렇게 했다고? 엄청난 양이네요 맞아요 접시에 겨우 다 남을 정도니까요 우리에서 억지로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배탈 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저 생각보다 장이 튼튼해서 괜찮아요 대단하네요 많은 생선 요리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 내일은 더 푸짐하게 해보기 더 푸짐하게 한다고? 오늘 왜 늦게 왔나요 오는 길에 사쿠마랑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해서 그 일 때문에 저 관리님 혹시 자료관 앞에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아무튼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처럼 장을 보러 외출하게 되면 연락하도록 할게요 뭐야 뭐야 아 맞다 이거 사쿠마가 관리님한테 전해달라고 삐삐입니다 삐삐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연락할 수 있어요 어제처럼 연락 없이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삐삐를 건네주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어 모르는 것들 투성이야 내일 다시 정신 차리자 2막은 마을 투어였네요 뭐야 이렇게 친절할 수가 저 감옥에서 밖으로 나온 게 대체 얼마만이야 설마 이런 보잘것 없는 나를 밖으로 데리고 와주시다니 저희 체요는 아이들이 넋을 길었던 곳에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기야 여기는 호수 아닌가요? 이 호수에는 당신의 아이들이 많이 잠들어 있어 뭐야 뭐야 뭔가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야 떠올려보려고 해도 뭔가 멍해서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 하지만 오랜만에 잘 잔 것 같다 마을을 잔뜩 걸어서 그런 걸까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좋아 과일인에게 방 10시를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아침 식사 중인가? 잠시만 여기서 몰래 뒤지면 안 돼? 흐흐흐흐 정확하게 안되면 뭐가 안나 정확하게 안되면 뭐가 안나 뒤지는 건 안된다 어? 요리하고 있나봐 저기 요리하시는데 죄송해요 조사 관련으로 엽듣고 싶은 게 있어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어...하지만 자료관 내부에 대한 건데 아직 조사하지 못한 방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괜찮으시면 그 방 10시를 빌려주셨으면 하는데 부탁만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 편이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지금 빌려줄 수 있는 10시는 그것뿐 아 그렇죠 요리 중이니까 3층 방에는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개인 물품이 조금 남아있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침 식사로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어제 냉장고에 넣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본 적이 없는 요리네요 향토요리 같은 거예요? 이건 계란불에... 시커맸잖아 그런가요? 이 작가 마을에 달걀은 혹시 검은색인가? 뭐지? 거짓말? 향토음식인 줄 알았어 타지 않을까? 하... 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흐... 먼지... 드레스인데? 엄마 건가? 하얀 드레스... 신부의상? 아... 설마 엄마의... 아름다워... 예쁘다... 결혼식 때 입었던 걸까? 아름다워... 어라... 엄마의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먼지와 필기용품이네... 평범한 용품이야... 엄마 아빠의 물건일까? 모르겠다... 어... 이건 뭐지? 작고 무척 낡은 상자... 열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열쇠가 보이지 않아... 낡은 신문이 엄청나게 많네... 50년 전 신문도 있어... 아빠한테 그런 취미가 있던 걸까? 이 방에 있는 건... 작은 긴 작은 상자랑... 엄마의 드레스 뿐인가...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기뻐... 엄마와 아빠는 결혼하고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두 분은 나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사셨을까? 묘한 기분이 드네... 스페어키에 어린이실 열쇠도 있었어... 거기도 제대로 확인하러 가보자... 어린이실이 어디냐... 어린이실이 어디야? 어린이실... 어린이실... 아, 저기 있다... 2층 인공공공... 2층... 비디오 자료 바로 옆이구나... 여기구나 어린이실 귀여워 행사가 정리된 게시물이 붙어있다 모내기부터 축제까지 꽤 다양하게 있네 축제는 내일이구나 저쪽에 있는 신사에서 하는 건가 여기 있는 건 흑백인데다 낡았지만 축제 사진인 것 같아 수호자의 기도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다 젊은 남자가 찍힌 사진 칸자키 K-7이라고 써있어 할아버지 젊었을 적 사진인가? 아빠 이름이 있는 사진도 있지 않을까? 여기는 없는 것 같네 연도도 뒤죽밥죽이고 주의사항이 쓰여있어 아자카의 신사에서 빌려온 사진도 있습니다 낙서 반출 금지 신사에 가면 사진이 더 있을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뭔가 더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알았어 아동서적 낡은 자작 그림책 숲에 가면 안 돼 자작 그림책 숲에 가면 안 돼 마을 숲에 들어가면 안 돼 아이자비 귀신은 아이를 좋아하니까 혼자 숲에 가면 잡아먹힐 거야 이게 동화책이야? 만약 혼자가 아니더라도 아이자비 귀신은 약속을 해올 거야 너도 친구도 모두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귀신 따위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이자비 귀신은 소중한 걸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숲에 들어가면 안 돼 엄마야 세상에 그 그림 스가 스가 나빴다 관리인이 어릴 적에 만든 건가? 이런 걸 보면 뭔가 그리운 느낌도 들어 이 나이대쯤에 뭐하고 있었지? 그다지 기억나지 않네 그러고 보니 관리인은 언제부터 여기 살았을까? 누가 왔나? 어 스탬프다! 나이스 스탬프 다 찍었다 상점가서 선물 받자 랠리를 모두 모았다 어? 돌 뭐야 끝이야? 놓여있다가 끝이야? 이쯤 되면 이거 꽤 길 것 같은 느낌? 앗짱 그거 못 읽어 있잖아 앗짱은 그래서 아 언니 앗짱 어째서 여기에 있잖아 앗짱이 그게 저기 뭐더라? 설마 혼자야? 아빠는 어디 계셔? 앗짱 혼자 걸어왔어 혼자 갔구나 이 집은 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빠 그 집 못 읽어 그게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앗짱 어제도 그랬으니까 나랑 같이 놀자 어제 같이 약속했잖아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네? 응? 그 그렇죠 가족들도 걱정할 테니까 있잖아 뭐 하고 놀까? 앗짱 누군가 데리러 올 때까지 잠시만 여기서 같이 놀자 아 그랬구나 기댔어 응? 응? 무슨 일이야? 여기다 여기에서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 밖에서 목소리라니 안 들리는데 가봐야 해 아 쟤 아니 문을 알겠다 산쪽이야 어쩌까나 이건 무슨 일이고 절대 진입금지 어떻게 읽는 거지? 서둘러야 돼 안다 갈 수 없어 앗짱 언니 멋대로 나가면 안 돼 안내판에도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쓰여 있어 위험하니까 돌아가자 그치만 여기서 앗짱을 부르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지만 저기 저기 있잖아 뭐야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자 싫어 그치만 앗짱을 부르고 있단 말이야 그만 이제 저택으로 돌아가는 거야 싫어 기다려 앗짱 잡혔어 관리인 씨 관리인 씨 이러이거다 숲에 가고 싶었는데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숲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이산은 출입금지 맞죠 위험한 거 아닌지 하지만 부르고 있었고 저기 관리인 씨 리인 오빠 우리 리인 오빠 리인 오빠 같이 가요 이봐 어쩌서 네가 아유커를 데리고 있는 거야 참나 오늘은 기분 좋게 자고 있었는데 뭐 뭐야 왜 네가 화내는 거야 화를 내야 할 건 이쪽이라고 너한테 속아서 울 것 같은 딸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 에블쌤이야 나는 지지 않는다고 이래서 옛날부터 부모가 없는 것들은 말이야 잠깐 진정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무서워서 울고 있다고요 앗짱 괜찮아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아유컥 이봐 잠깐 리인 오빠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관리인은 미아가 된 앗짱을 데리러 왔을 뿐이니까 흥 아유컥 아빠가 큰 소리내서 미안해 있잖아 아빠 저기 오빠도 엄마 없어 앗짱이랑 똑같아 그런 거 아니야 아유컥 넌 저 녀석이랑은 아유컥 여러 사장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어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세요 아유컥 돌아가자 할머니도 아유컥을 찾고 있어 앗짱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잖아 엄마가 없나보네 괜찮으려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엄마를 보고 싶더라 나보다 더 어린 아이니까 분명 앗짱이 더욱 슬플거야 앗짱에 대해 모치지키 경찰관한테 연락하자 혹시 모르니까 직접 전하러 가는 편이 좋겠어 모치지키 경찰관에 자전거? 신사에 있는 걸까? 상품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 올리는 곳에 돌에 아침에 없던 흠집이 나 있더라니까 그래서 축제 준비를 하던 누군가가 했겠지란 말이 나온 거야 누군가가 했겠지란 말이 나온 거야 그렇지 누가 한 건지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열내지 말아달라고 이런다니까 노인들 무턱대고 사람들 의심하고 말이야 그래서 소방도는 분은 어쩌다 다치신 건가요? 이상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건 못 봐주겠으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했다고 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랬더니 싸움이 나버려서 그래서 누가 나서졌나요? 아니 자기 이름을 대고 나설 사람이 있을 린 없지 않나 그러니까 되려 누구든 상관없잖아 라는 식으로 말이 나와서 당연히 그랬겠죠 싸움이 날만 했네요 정말 바보 같은 젊은 녀석들이구만 이 숲의 무서움을 전혀 몰라 소자는 이제 없다니까 게다가 덜해도 흠집이 생겼다니 무서운 일이 생길 거야 살려줍시오 제발 살려줍시오 싸움이 일어났나? 진정된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조금 무서운 분위기였어 오 너구나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바로 자료관에 가지 못해서 나는 분명 또 사쿠마가 뭔가 저지른 줄 관리님이 연락을 한 게 아 하지만 스가의 신고는 항상 말이 없는 전화여서 그나저나 폐관 시간에 대한 일이 아닌 걸로 전화를 하다니 갸우뚱하긴 했어 잠깐 신고한 게 사쿠마가 아니라면 걔는 어디로 간 거야? 사쿠마가 또 없어졌어요? 아 그래 만약 보게 되면 말을 걸어주지 않을래? 알겠어요 진짜 아쿠마다 지금이라면 신사를 조사할 수 있을지도? 신사를 조사할 거야? 네 실은 가족의 사진이 신사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아 그렇구나 잘됐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살기가 느껴지니까 그만되는 게 좋아 게다가 본당은 잠겨있다고 아 그런가요? 이것은 신간이 없으니까 마을에서 교대로 관리하고 있다던데 이번 달 청소당분이 누구더라? 나도 지금 마을 사람 중 누가 열쇠를 갖고 있는진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알게 되면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아파 아프다고 이런 건 스친 정도다 소독액 정도로 시끄럽게 굴지 마 침 발라두면 나을 정도의 상처로 날 부르다니 배짱도 크구나 살살해달라고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란 말이나 듣는 거잖아 이 컴방진 놈이 이했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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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살살해달라니까 아프다고 미치겠네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소방관 소방관이구나 흫흐흫 이번달 당번이 누구더라 뭐 끝이야? 당번이 누구더라하고 끝이야? 사실은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곳이란다 마을에 있어서 중요한 축제가 몇백년도 계속되고 있어 마을의 재앙을 막는 도를 기르고 그 수호자가 기도를 했단다 하지만 그 수호자도 수년 전에 사라져버렸어 바보같은 젊은이들이 돌에 금을 내버렸다니 이렇게 불길한 일을 저지르는 건 대체 누굴런지 무섭구나 열쇠는 모르겠는데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져 그것이 떨어지면 그건 아이들 목숨을 자기 폐로 돌려보내러 온다 뭔가 총알총알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 하늘은 들어갈 수 없으니 대체 누가 안거려나 분명 그 정도의 상처는 자연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 나는 그런 상처와 인간이 힘으로 입힐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바위 위부터 아래까지 금이나 있다고? 뭔가 섬뜩하단 말이지 이곳에 모셔진 돌은 말이다 비오는 밤엔 조금 빛난다고 하지 마을의 축제는 비오는 날엔 절대 하지 않아 애초에 비가 오는 날엔 마을의 녀석들도 그다지 밖에 나오질 않고 빛나는 모습을 본 녀석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흠까지 생겼어 이런 건 처음이야 본전의 열쇠? 글쎄 그냥 열쇠만 말하라고 마을에는 비오는 날에 얽힌 무서운 전설이 있지 저기 열쇠! 마을에는 비오는 날에 얽힌 무서운 전설이 있지 나는 전설 따위 믿지 않아 이 신사는 그 공포에서 말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소란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젊었을 적엔 비오는 날에 몇 명이나 아니 이야기는 됐다 말하기만 해도 무서워 그치만 젊은이들이나 일부 마을 사람들은 나이가 빠진 이야기라고만 생각한단다 정말이지 무선 무서운 걸 모르는 멍청이들이 열쇠! 열쇠는 왜 찾는 거냐 오늘 준비 필요 없어서니까 모르겠지만 아 진짜 열쇠를 물어보는데 왜 전설만 얘기하냐고 삐비 뭐하고 있어 관리인이? 자료관으로 돌아와 무슨 일이 있나? 오는 김에 과자 사와 뭐? 과자? 나도 답장해야지 궁중전은 여기 있었지? 미치겠다 어 문자 삐삐인가 봐 과자 사 와야 되는데 왜 못 간대? 어 과자 사야 돼 어 왜 안 간대 과자 사 와야 되는데 여기로 갈 수 있나? 못 가네 아 연락하라 그랬지? 답장은 먼저 알겠습니다 아겠지? 단 거 매운 거 단 거 매운 거 너도 결혼할 나이잖니? 슬슬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아 시끄러워 그런 건 아직도 했다고 내가 소개해주마 나는 중매가 취미니까 말이다 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이래서 시골 어른들이란 아 뭐 알겠어요 할아버지 대신 오늘 좋은 사람 없으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좋아 맡겨주름 나는 인생 최대 최후의 중매인 작전을 결행하기로 정했다 당신 반일은 당신 반일은 어쩌려고 그래 이를 내 팽개치면 부인에게 혼날 텐데 맞아 너 아주 잠깐만 젊은 남자애를 이곳에 데려와 주지 않겠니? 그게 말이지 너는 젊고 귀여우니까 마을 젊은이들도 분명 착착 따라와 주겠지 내 인생 제후의 중매인 작전 너에게 맡겼다 중매인 작전을 부탁받았다 미치겠다 젊은 남자를 꼬셔라 젊은 남자를 꼬셔라 삐삐 회신이 왔어 단거 단걸 좋아하는 건가 관리인 데려와야 되나? 얘 설마 또 배고파? 아 기분 좋대 중매인 작전을 실행한다 마, 맞손? 난 도시여자를 동경해서 좀 미쳤긴 했어 마을 여자들과도 만나봐야겠어 안녕하세요 오늘 일찬도 좋고 음 아주 곤란하게 됐어 당신 젊어 보이긴 하는데 꽤 나이 먹었지? 난 아저씨는 좀 이, 이, 봐 이정도는 괜찮잖아 중요한 거니까 그, 그렇지 나, 난 이제 갈게 미, 미안하구나 퇴짜 맞았어 어떡해 경관? 알았어 일단 잠깐만 나 지금 이거부터 저기 어머 미, 짱 무슨 오랜만이구나 건강한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미안해 지금부터 의사선생님에게 갈 참 있거든 어디 가, 할머니 어라 어디 가려고 했었지 저기 의사선생님이 계신 곳이죠? 아, 맞아 그랬지 고마워 아, 아 미, 짱 오랜만이구나 의사선생님 계신 곳까지 같이 갈게요 미, 짱 친절하구나 같이 가자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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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가 되었다 딴딴 따라단 하지만 괜찮겠니? 날 데려가면 귀찮지 않겠어? 아가씨는 놀고 싶을 나이잖아 이번엔 날 아, 이번엔 날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괜찮아요 놀고 싶으면 먼저 돌아도 괜찮단다 할머니가 같이 놀아줄 테니 숨바꼭질도 낚시도 놀아도 괜찮아 무척 상냥하시네요 무척 상냥하시네요 놀고 싶을 땐 꼭 말씀드릴게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기 있나 신사 있나 아까 신사에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그래서 할머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구나 할머니는 노망이 난 것뿐이야 올 필요도 없는데 매일 이곳에 오지 그렇군요 됐다 길을 잃으면 곤란한 건 나인걸 아이고, 귀여운 아가씨구나 이봐요 할머니 이 애가 할머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줬다고 어머나, 그랬구나 고맙기도 해다 담내로 과자를 둘 테니 나중에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으려문나 파란 알사탕을 잔뜩 받았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마을에서 이전에 낳던 돌의 색을 띈 사탕이란다 약왕석 말이죠? 그래, 그래 어린데도 잘 아는구나 진짜는 먹으면 안 된다 꼭 쥐어야 해 하지만 너무 많이 쳐다봐서도 안 돼 잘 기억해두렴 할머니 이제 슬슬 저희 집 좀 보내줘 미안하구나 밑장이랑 너무 닮아서 그만 괜찮아요 그럼 전 이면 실례하겠습니다 도움드릴 거 다 드리고 가면 과자 늦게 샀다고 화내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진 않을 거야 오늘은 뭘 할 거니? 아빠와 인연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거기 가보려고요 조금은 천천히 마주해도 잘 것 같긴 하지만 자료관에 틀어박히는 것보단 걸어다니는 것이 좋겠지 네, 그렇게 할게요 아, 맞다 이 신사의 열쇠는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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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구나 근데... 과자는 못 샀지만 사탕을 받았어 무척 예쁜 파란색 사탕 사탕도 과자니까 관리인도 먹겠지? 그래, 또 단 거니까? 뭐야? 뭐야? 바로 가는 거야? 어, 바로 가네 야, 그, 그, 주, 저기, 중개인 작전 어떻게 해? 중, 중개인 작전 잠깐만 잠깐만 안 돼, 못 가 중개인 작전 못 해 뭔 소리 너무 큰 거 아니냐고 저기, 아까 그 길 잃은 아이는 무사히 돌아갔대요 그리고 삐삐에서 온 메시지 받는데요 과자는 못 샀지만 사탕을 받았어요 이걸로 괜찮을까요? 역시 사탕은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어, 삐삐의 메시지가 확실히 자료관에 돌아와라고 쓰여 있었는데 사쿠마, 역시 자료관에 있었구나 삐삐 메시지는 내가 보낸 거야 관리인 삐삐 사용법도 모른다고 내가 가르치는 김에 예시를 보내봤어 그래서 관리인님이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군요 그럼 사쿠마는 혹시 나한테 볼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거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나 생각했을 뿐이야 사쿠마 과자는 언니랑 관리인이랑 마음대로 먹든지 어제부터 마을에서 뭐하고 있었죠? 부모님에 관련된 게 자료관 외에도 있나 찾아보고 싶어서 눈에 띄는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당신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 곤란합니다 관리인님은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의 부모님에 대해 아시는 거 있어요? 모릅니다 관리인님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못하게 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유를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뭐야 그러니까 싫다고 사쿠마 누군가랑 싸우고 있어 또 수업 끝나기 전에 빠져나가다니 자 학교에 돌아가자 싫어 이 동네 애들은 다 왜 이래 니가 왜 학교에서 혼자 걷도는지 알고 있거든 꽤나 이상한 행동이 많다고 너와 같은 학년인 애들이 말하던데 목소리가 들려 그쪽에 가고 싶지 않아 얘한테도 계속 목소리가 들렸던 거구나 그래서 일부러 안 가려고 귀신이 좀 언제가 보인다는 말이니? 뭐 그런 건 사춘기 때 흔히 있는 일이지 쓸데없는 말은 이제 그만두고 빨리 학교에 적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선생님한테 어째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별로 학교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은걸? 그럼 나처럼 공부해서 도시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야겠네 게다가 너는 더욱이나 학교에 돌아가야만 해 아니면 넌 쟤 좀 이상해 라는 말만 계속 듣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학교에서 오신 분인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언니 당신은 지난번에 아 사쿠마랑 아는 사이였군요 너 같은 중학생이 어른이랑 어른이랑 어울리는 건 좋지 않아 그보다 당신은 이 마을 사람 아니죠? 스가하구나 너 아직도 여기서 관리인 하고 있는 거야? 너 아직도 말을 못해? 사쿠마 너는 이런 곳에서 이상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 학교뿐만 아니라 이자카와 마을에서도 겉도는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이해를 못하는군 이 마을은 너 같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단다 단지 모른 척 할 뿐이지 너에게 남는 건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야 여기 관리인처럼 말이지 뭐? 자 사쿠마 이제 순순히 오 사쿠마노 어라? 이건 무슨 상황이지? 모치즈키 경찰관님 무슨 일이야?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쿠마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 실습생입니다 사쿠마를 데리러 왔습니다 뭐야 진짜 하나같이 벌레들처럼 돌터 나한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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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선 왜 이러는 거야 좀 내버려 둬 사쿠마 사쿠마 이봐 스가 어쩔 작정이야 저 선생님도 사쿠마가 걱정되시겠지만 그렇게 난폭하게 말씀하시면 절대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당신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이봐 스가 넌 무슨 말인지 알지 저런 애한테는 마을의 현실을 알려주고 하루빨리 고치게 해야 한다는 거 실례합니다 교육 실습생이신 거죠? 그런데요 사쿠마의 부모님께 연락 받았습니다 찾으면 집으로 데려와 주세요 라고 말이죠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거기다 교육 실습생이면 본인도 꽤나 바쁘실 텐데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전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맞다 거기 당신 네 이 마을에 대해선 별로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요코아터씨의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녔다고 벌써 소문이 났으니까 죄송합니다 두고 보실 만은 없어서 무심코 끼어들었어요 아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선생이 저런 태도를 나도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 때려 너희에겐 민폐를 끼쳤구나 아니요 그런 하지만 관리인님도 도와줬죠? 그럼 이상한 분위기는 어떻게 해결된 거 같은데 주인공인 사쿠마는 또 어딘가에 숨은 모양인데 아까 그 상태라면 내가 찾아도 순순히 얘기를 듣진 않겠지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그냥 내버려두기엔 걱정되거든요 미안하네 너도 바쁠 텐데 3층 발코니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스가씨 스가스까스까스까스까 저 어디서 내가 왜 스가가 왜 왜 낯이 익나 했다 스가스까스까스까스까스까스까스까 그 옆이 사이코에 나왔던 스가스까스까스까스까스까스까스까 세쿠마 말해두겠는데 나 뛰어내리거나 하진 않으니까 응? 뭐 언니도 다른 사람들도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겠지 그래서 뭐야 설교하러 온 거야 아니면 위로하러 사쿠마 이거 사탕? 이게 뭐야 과자야 그 메시지 사쿠마가 보낸 거였잖아 이런 거 줘봤자 어차피 학교에 가니까 못 먹는다고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벌써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모치즈키 경찰관이 선생님을 학교에 보내버렸어 그 대신 모치즈키 경찰관은 로그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뭐야 신경이라도 써주는 거야 그런 꼴사난 모습을 보여서 다들 날 불쌍하다고 생각이라도 했어? 참견쟁이 정말 참견하게 좋아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만약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꼬맨네 사과하지마 그냥 화풀이 한 거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말아줘 맞아 나 사과가 버릇인지도 모르겠어 그럼 버릇은 고치라고 이쪽이 불편하니까 그래 조심할게 내가 이런 애라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사쿠만 사쿠만 해 가족은 뭐라고 말 안 해? 물론 잔소린 하지 우리 아빠 촌장이라 체면도 있고 하지만 아빠랑 엄마도 아빠랑 엄마도 나를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할 걸 당연해 나도차 내가 이상하고 귀엽지 않은 성격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쿠마 사쿠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거구나 하지만 그건 나도 똑같아 언니가 나랑 똑같다고? 어디가? 언니는 스스로 이 마을에 왔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혼자 힘으로 그런 일까지 해냈어 나랑 다르다고 아니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 자신을 모르게 됐거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까 이 마을에 온 거야 언니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었나? 응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어서 사고로 엉망이 되어버린 내 선물만 남았어 두 분 다 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러 갔던 거였어 그게 잊혀지지 않아 나를 위해서 두 분이 나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그런 언니 탓이 아니야 그런가? 그래 이상한 말을 해버렸네 정말 미안해 꼬맨네 왜 자꾸 사과하는 거야 미안 꼬맨네 그래서 언니는 이제까지 말해 온 거구나 언니는 말이야 뭔데 사코마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바보 같아졌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돌아가도 아래 모치지키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다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돼 응 응 응 응 나 응 응 넌 꼬박꼬박 말대답이나 하고 말이야. 뭐 됐어. 그건 그렇고 너희 점심은 아직이지? 괜찮다면 호수에서 잠깐 가벼운 식사라도 어때? 좋아요. 그 가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스가 씨는... 스가에게도 말해봤지만 거절당했어. 경찰관이 이래도 괜찮은 거야? 뭐 어때? 범인한테 밥 좀 먹이는 건데. 범인? 뭐야? 내가 죄라도 지었다는 거야? 도주범인 건 틀림없잖아? 뭔가 아저씨 냄새가 풀풀 나네. 사쿠마. 뭐 됐어. 자 가자. 아 뭐야. 삼각관계야. 경찰관과 어? 모... 모치즈키? 모치즈키와 어? 스가와 맛있어. 모르는 야채도 있고 뭔가 흥미로워. 여기는 민물고기나 산나물 요리가 많이 있어. 언니나 모치즈키 아저씨는 도시 사람이니까 신기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갈색인 시골 요리야. 호수에 있는 가게답게 민물고기 요리가 있고 도시에는 유행하는 음식 같은 게 훨씬 많이 있지 않나? 난 유행하는 음식보다 이런 마음 편한 밥이 더 좋은데 말이야. 하지만 불편하다고. 이 마을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건 여기뿐이고. 언니랑 모치즈키 아저씨는 시골에 대해서 너무 들떠있어. 하지만 이런 신선한 산나물은 도시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검은 달걀은 이 작가와 마을의 특산품인가요? 검은 달걀? 뭐야 그게? 관리인 아저씨가 먹고 있어서... 나도 모르겠네. 스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관리인이 순순히 가르쳐줄까? 애초에 관리인은 커뮤니케이션 부족이야. 오 사쿠모. 니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시끄러워. 나는 괜찮아. 언니는 나나 관리인과는 다르게 밝고 상냥하잖아. 가끔은 강한 태도로 나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쿠모. 고마워. 사쿠모도 상냥해. 좀 기분 나쁜 말 좀 하지마. 담내로 신기하게 말린 야채가 담긴 그릇을 줄게. 필요 없어. 그런 나물은 신기하지도 않다고. 그러면 대신에 내가 받아볼까? 뺏지마. 모치지키 아저씨한테는 안줘. 하하하하. 깔깔깔깔깔. 호로로로로로로로. 그런 갈게 사쿠모. 모치지키 경찰관님도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나야말로. 아, 맞다. 신사의 관리에 대한 건데. 아무래도 이번 주 관리당보는 상점 할머니인 것 같아.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난 건데. 뭔데? 언니한테 받은 사탕 말이야. 봉투 안에 이게 들어있었는데. 어, 진짜? 진짜 돌? 이건 열쇠? 상점 할머니가 실수로 넣으신 건가? 거기 할머니라면 그럴지도. 신사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겸 할머니께 돌려드릴게. 뭔가 즐거웠어. 일단 이 열쇠를 할머니께 돌려드리러 가자. 낚시꾼으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또 뭔데? 또 퀘스트인가? 이 작가와우스의 성물이라니. 그런 엄청난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여기는 기껏해야 작은 붕어 같은 것밖에 없다고. 정말이라니까. 적어도 나는 본 적이 있다고. 옛날에 나의 위대한 스승님이 이 자리에선 아깠다고. 그런 증거도 없는 수상한 이야기를 누가 믿나. 헛소리는 네가 직접 월척을 낚은 다음이나 하라고. 언제나 나보다 큰 물고기를 낚는다고 해도 그렇지. 좋아. 반드시 이자카야 호수에 성물을 보여주겠어. 그래도 나. 왠지 물고기 운이 없다니까. 너도 낚시꾼 동지지? 너도 아자카야 호수에 성물을 낚으면 나한테 알려주지 않을래? 성물이 뭐냐고? 이 호수에서 가장 큰 물고기야. 누구도 낚지 못할 만큼 크고 강력한. 이거보다 멋있는 생선이 없어. 낚시꾼의 로망이라고. 어릴 적 이야기인데 여름방학 숙제도 안 하고 낚시에 목숨을 걸었지. 그래도 그걸 처음부터 그런 물고기는 없어. 라고 부정당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성물이 있다고 증명하고 싶단 말이야. 잘 부탁해. 왠지 너한텐 재능이 느껴지거든. 아자카와 호수에 성물 낚기를 부탁받았다. 세상에. 중맨 작전을 실행한다. 저요? 어째서 이 사람인 게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을 보렴. 분위기로 판단하면 안 돼. 나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은 싫지 않아. 여자야? 저 저기 늘 마을을 돌아다니던데 직업이. 그게 부모님께서 도시의 맨션을 가지고 계셔서. 월세를 수입으로 하루하루 자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우와 대박인데? 어머어머어머어머. 그렇군요. 굉장해. 저기 죄송한데.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그냥 저. 제 타입이 아니라서. 그치. 남자도 보는 눈이 있지. 뭐야. 저야말로 당신 같은 빈대는 됐네요. 뭔가 분위기만 나쁘게 만들었네. 하지만 거짓말보단 낫다고. 아 낫다고 생각해서. 난 좀 더 귀엽고 돌봐주고 싶은 폭시폭시한 느낌의 사람이 좋아. 세상에. 얘도 되나? 중매인 작전을 실행한다. 아. 안에가 있어. 얘도 있나? 뭐야. 야광이. 야광이를 낚았어. 아iox. 아아. 아.. 중매인 작전 더 하고싶은데.. 저기 올해 축제 포장마차 말인데 왜? 올해 메인 포장마차는 정해졌잖아 그게 우리 남편이 어제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 뭐라고? 큰일이네 그럼 올해 요리 담당은 어떡하지? 어린애는 전부 맡은 일이 있고 내 남편은 요리를 하면 완전.. 그렇네.. 게다가 여자들도 부족한데 말이지 혹시 이 마을에서 요리 잘하는 남자가 있진 않을까? 엿듣는 거야? 그럴 시간 있으면 요리할 줄 아는 마을 남자나 찾아오라고 어머.. 정말로 찾아올 생각이야? 그럼 세명 정도 부탁할게 내가 면접 볼테니까 말이야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세상에.. 요리 잘하는 남자 찾기를 부탁받았다 아이고 완두껑 지우님 어서오세요 아 겁나 웃기네 이거 공포게임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뭐 쭈꾸루 약간 도시 전설이 담긴 포장마차 요리사를 스카우트한다 요리를 못해 요리를 못해 할머니 할머니 또 어디 계셨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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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휴 귀여워 왜왜왜왜왜 아 또 퀘스트야 흥분한 닭이 도망쳤다 낯선 너를 보고 놀란게 분명해 울타리를 뛰어넘다니 괜찮다면 닭을 잡아주지 않을라 늙은이에 다리로 도망간 닭을 잡는건 힘들어서 전부 여덟마리의 닭을 잡았다 여덟마리이 여기 한마리 닭을 잡았다 두마리이 어 젊은 남자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건 엄청 이득이에요 이런 시골이지만 이것봐요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자연이 아름답고 풀어름이 가득하고 자연이 그니 이건 온통 푸르다는 것 외에는 어필 포인트가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든 여길 팔아 회사 할 땅때리나 땅량을 채울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좀 해주지 않을래? 몇 명만 해주면 돼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토지의 세일즈 포인트를 모으고 싶어 잘 부탁할게 어르신들에게 물어봐주면 설득력이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의외로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사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을지도 몰라 공터에 대한 일화 모으기를 부탁받았다 미쳐버리겠네 드디어 신사의 축제작업이 끝났어 신사의 돌에 대한 문게 무서워서 빨리 신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공터에 대한 일화를 묻는다 무서운 일화는 키노보리산과 아자카와 신사만으로도 충분해 드디어 신사의 축제작업이 끝났어 포장마차 스카웃 참가해주기로 했다 젊은 아이는 치고는 은근히 먹보인가보구나 마을의 산나물이 전부 없어져서 할미가 엄청 놀랐단다 하지만 젊은 애들은 먹성이 좋은 편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그쵸? 싫다 저 사람 전혀 올라오지 않잖아 평소 같으면 나만 놔두고 혼자 잽싸게 올라가는 주제에 여기 있는 곳은 언제가 되어야 함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쪽 공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퇴려 팔고 싶으니까 뭔가 들은 일화 같은 거 없냐고? 아 그곳은 얼마 전까지 땅값이 지금보다 4배나 비쌌어 버블 경제가 끝나 지금은 4분의 1로 살 수 있지 퇴려 이득 아닐까 그건 그렇고 땅을 팔고 싶다니 넌 혹시 땅 좀 굴리는 사장님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니? 베블 베블 할머니 할머니 경제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데? 어이 미친다겠다 됐다 잡았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갔지 상점에 없었나? 여기저기 잘도 돌아다니는구만 어디 간건진 나도 몰라 오늘 신사가 축제 작업으로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구나 공터말이냐 뭔 옛날에 이런 소문이 있었지 수도관을 통과시키려고 땅을 팠는데 무려 온천이 나왔다던가 하지만 공사를 계속해서 계속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온천을 다시 채웠다는 소문이 이건 무서운 이야기지만 병아리가 있었어요? 못 봤어 병아리가 어딨어 병아리가 어딨어? 여깄다 잡았다 잡았다아 잡았다아 할머니는 모르겠는데 벼공터에 특이한 소문은 들어 본 적이 없는다 엘리 펜 최of est 정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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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중미인 작전은 언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공터에 재밌는 일화가 있다 그곳에서 여닫던 집은 하나도 남김없이 흰개미에게 습격당했지 흰개미는 무섭단다 집에 중요한 기둥을 칼과 먹으니까 매년 흰개미가 지나가는 길일 게야 흰개미는 무섭단다 치즈아저씨가 안보여 아 경찰서에 있나? 순찰중 흰개미는 사람이 사람이 없어 나 닭 몇 마리냐 한 마리 닭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닭을 잡자 닭을 잡자 뭐야 뭐야 와 오늘 이거 엔딩 못 보겠네 벌써 11시 20분이 지났어 이상해 어디있는 귀지 어디있는 귀지 어디있지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가 안보여요 닭 한 마리가 안보여요 어디로 가야하나 형 아 거기 안가봤다 가봤나 가봤나 여기는 근데 왜 못들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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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 닭 어 할머니가 안계셔 닭 닭 닭 닭을 찾아야 해요 요깃다 나이송 다잡았어 닭 닭 한 마리 먹고싶네 지금 당장은 햄버거가 먹고싶네 실례합니다 할머니 계세요 뭐야 일단 지금 닭 8마리를 양손 가득 부여잡고 있는거 아냐 닭모거지 잡고 다행이다 닭이 돌아왔어 너에게 달걀을 주마 오늘은 희귀한 달걀을 낳았으니까 신선할때 삶은 달걀로 만들었으니 먹고 가렴 소문으로 듣던 검은 달걀이네요 먹어보고 싶었어요 맛있었지만 평범한 달걀이었지 그럼 당연하지 검은 달걀이라니 말도 안돼 희귀하다는건 희귀하다는건 꽤 크기가 큰 달걀을 말하는거야 너한테는 자극이 부족했나보구나 그럼 덤으로 이걸 주마 낚시 티켓 특이한 물거기도 있으니 많이 잡아서 저녁으로 먹으렴 자 이제 낚시를 또 해야 되겠네요 저 아저씨는 근데 요리 안하나? 검은 달걀은 그냥 태운거 아니냐고 낚시 한번 합시다 저녁 먹으려면 미리 해놔야지 낚시만 좀 더 간편 어우 저 겁나게 큰거 있는데 겁나게 큰거 있어 속물 속물 절로 가야되나? 속물 속물 있어 저기에 아 어디갔어? 있었는데 아 그냥 기다렸어야 되나? 아 없어졌어 아 아 그냥 있어볼걸 저기있다 저기있다 다시왔다 흐흐흐흐 속물 속물 일로오세요 아 너 말고 오우 에헤이 망둥어 속물 속물 나 속물 오 오 오 오 오 오 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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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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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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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와 올라 올라올라올라올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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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에이 배애렸네 이거 대단하구나 하고 그냥 티켓만 줘 그래도 그죠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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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물씨 성물씨 일로와요 이 짝으로와요 성물씨 잉어킹 세상에 올생각을 안하네 아헤이 에헤이 에헤이 잔챙이 망어 떴다고 가 그죠 성물 커먼 성물 커먼 이쪽으로 좀 와라 그렇지 슬금슬금 에헤이 진짜 좀 더 좀 더 너 말고 성물 올라오란 말이야 응 넌 끄시고 성물씨 에이 성물이 신비롭구만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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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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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아 아 아 뭐야 세상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연타해도 안되는걸 어떻게 이걸 더 빨리 연타해 참나 아예 올라갈 생각을 안해 보셨죠 흥 여기서 그만돌기 하면 만날 수 있나? 할머니 역시 안 계시네 어떡하지 열쇠도 돌려드릴 수도 없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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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버렸다 어떡하지 먼지도 많고 어두워 검실에 놓인 작은 돌이 청백색으로 빛나고 있다 야광석은 상당히 귀중한 돌이다 인간의 마음 혼을 빨아들인다고 한다 인간의 마음과 소원을 빨아들여 모든 슬픔 원망 증오를 지어와 없애는 효과가 있다 정화의 힘 때문인지 사용 방법에 따라 반각작용이 있다고도 한다 어렸을 때 얘 어렸을 때 사진이 없는 거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소호자는 이 돌을 가지고 혼자서 숲으로 향한다 신사뿐만 아니라 산에서 기도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이다 신성한 의식이므로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자를 소호자밖에 없다 유래가 되어 그 산을 저기 뭐야 뭔 등산인데 신등산인가? 이라 부르게 되었다 키노보리산이라고 히라가나로 표기되어 있다 키노보리산이구나 왜 표기가 바뀌었을까 다이쇼 6년 7월 타노우의 시계 6살 메이지 14년 6월 나카노지로 9살 효와 10년 6월 카와시타 후미코 9살 효와 땡땡년 땡땡월 땡땡살 마지막 이름은 검게 칠해져 있다 이게 뭐지? 좀 무섭다 산속 깊은 곳엔 잊혀진 신사가 있다고 한다 먼 옛날 이 땅과 산은 다른 신을 모셨다고 한다 예로부터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재물로 여자의 인형을 폭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히 오래된 옛 전설 같은 이야기라 자세한 기록 등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카가 신사라고 불렸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다 숲의 출입이 금지된 지금 그걸 아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오랜 신사가 산 안에 있구나 아자카와 마을의 역사는 조금 무선 이야기가 많은 것 같네 그거 완전 괴단 마을이야 그냥 응? 왜 못 나가 알았어 기둥산 아니면 괴동산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다 또는 산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사를 지내는 모습과 수호자의 기도라고 적혀있는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다 우리 아빠야 게다가 이 날짜라면 이미 엄마랑 결혼했을 거야 엄마 사진은 없나? 한 장도 없네 수호자는 남자였구나 수호자에게 바치는 기도 아이자비의 혼을 가라앉혀라 재앙을 가라앉혀라 죽은 아이의 원통함을 가라앉혀라 부모의 원통함을 가라앉혀라 죽은 아이의 진혼을 소원한다 숲의 부정을 잇고 모든 것을 물어 되돌리는 의식 이것을 행하는 건 간작히 피를 잇는 자 이런 걸 했었다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아빠는 왜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 아이 봤잖아 아이자비가 된 여자는 탄생한 순간부터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였다 생전부터 논밭을 황폐하게 하고 숲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마을 남자의 마음을 농락했다 결국 남편을 시켜 소장료로 바칠 쌀을 훔치고 팔아치웠다고 한다 빈곤한 마을을 고통스럽게 한 죄 많은 행위였다 결국 여자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무서운 지옥 같은 감옥에서 처형당했다 하지만 여자의 주악함은 사후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악기가 되어 마을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여자는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선량하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수호자라고 불리게 되는 한 남자였다 강한 책임감으로 야광석을 찾아내어 이 마을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마을의 규칙을 지키지 못한 아이는 산숙, 숲으로 사라진다 숲으로 사라진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부른다고 한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과 분노는 헤아릴 수가 없다 나자카와 신사는 그런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지어졌다 자료관에 있던 그림책을 발견했을 땐 그저 전례 동화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던 걸까? 누구야? 뭐야 열쇠가 열려있잖아 누구 있으면 나와봐 네 진짜로 있었네 누구지? 어? 너 요즘 눈에 띄는 여자잖아 왜 신사 본당에 들어간 거야?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집에는 할머니도 없고 맡아둔 열쇠도 없고 그럼 우리 할머니한테 열쇠를 훔친 건 너지? 할머니? 할머니, 상점 할머니 가족이신가요? 그래 집에 돌아가서 계속 할머니와 열쇠를 찾았다고 오해해요 훔친 게 아니라 있잖아 나는 요코와 타와는 달라서 마을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태평은 사람이지만 말이야 정말 지금 믿을 수가 없다고 열쇠는 할머니한테 받은 사탕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그 열쇠를 돌려드리고 다시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도 할머니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하지만 그러네요 멋대로 쓴 건 사실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성말로 정말 솔직한 말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을에서 퍼지는 소문도 믿고 싶어져 소문... 하지만 앗장에 대한 건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다들 네가 뭐하는 사람인지 신경 쓰고 있어 친척도 없는 젊은 여자가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다들 도주범이나 남자한테 차에서 죽을 장소 찾아온 거 아니냐고 무료 티켓을 모아서 호수에 낚시터를 주름 잡는 여자가 있다던가 하하하하 이건 맞잖아 마을의 산나물을 마구 깨서 쌍값을 팔아버리려고 한다던가 마을 남자들을 누군가한테 결혼을 재촉한다던가 축제 요리에 이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무섭다던가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땅을 사고 리조트 건설하려는 여사장이라던가 게다가 닭을 쫓아다니는 닭도둑인 게 아닐까라고 말이야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헐 뭐예요 그게 하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마을에선 보통 일이니까 자 같이 경찰서에 가자 거기서 전부 말하면 돼 아 그럼 신사의 돌에 난 흠집도 마침 네? 잠깐만요 경찰서에 가는 건 괜찮은데 그 소문도 돌에 난 흠집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미안 그건 아무래도 말이지 돌에 난 흠집은 인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런 소문이 퍼질 수도 있으니까 경찰서에 가는 건 괜찮잖아 그럼 빨리 가자 잠깐 잠깐 아 잠깐 잠깐 할머니 같아 그만두렴 그죠 맞네 할머니 어디 있었던 거야 넌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게냐 밑장이 불쌍하구나 심한 장난을 치지 말이엄 아니 하지만 할머니 이 사람이 신사 열쇠를 훔쳤다고 할머니 아니에요 이 열쇠는 신사의 열쇠? 신사의 열쇠는 네 간식과 함께 넣어뒀잖니 네? 할머니 그러니까 네 간식은 알사탕 봉투에 넣어뒀다니까 그러면 잘 잃어버리는 너도 안 잃어버릴 테고 바로 찾을 수 있잖냐 알사탕 봉투가 사실이었어? 밑장 미안하구나 이 아이가 좀 촐랑대잖니 부디 용서해 주지 않겠니 이 애는 생각에 없어 이런다니까 스가 씨네 아이에게도 미안한 일을 했어 응? 스가 씨라면 언제적 얘기야 할머니 이제 됐어 또 밑장네 아이와 같이 놀아주지 않을래 그, 그게... 하... 우리 할머니 도망났거든 데려갈테니까 너도 열쇠 돌려줘 그걸로 충분하니까 할머니가 말한대로 그런걸로 해둘게 할머니 돌아가자 밑장 마을에서는 무엇보다도 의심받지 않도록 하렴 아, 근데 쥐들이 뭣대로 나한테 부탁한거잖아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고 이러면 소문이 도는 것도 당연하잖아 자료관에 돌아가자 나는 억울하다 미야코 이런 곳이 있었어? 벌써 학교 끝났다고 땡땡이 치는 거 치사하지 않아? 게다가 지금부터 또 그 자료관에 간다고? 또 집에 안 가는구나? 뭐야 반항기 같은 거야? 입도 안 여네 뭔가 말해보지 그래? 아무 말 안 하는 거 자료관 관리인 같아 이상한 애 주변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네? 지금부터 가는 건 용건이 있어서 그런 거야 가족들도 알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어 음... 하지만 미야코는 옛날부터 이상한 말만 하잖아 어디서 놀기만 해도 위험해라든가 기분 나빠라든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소녀인 척 하는 거 그냥 거짓말이잖아 요즘 체육 시간에도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하고 사라졌고 아 엄마가 말했던 여자? 저기 그쪽이랑은 관계없잖아요 하지만 난 사쿠마랑 친구거든 친구? 뭐야 그게? 어른이면서 너희 거울이란 것도 모르고 살았어? 지금 너희 모습들과 언니의 모습을 비교해보라고 이... 못난아 못난아... 어머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못난이라니... 시끄럽네 못난이 주제에 그 못생긴 얼굴이랑 성격 좀 어떻게 해보시지? 인성도 딱 그 얼굴을 닮은 거겠지? 나라면 부끄러워서 죽고 싶을 거 같아 못생긴 못난이들 너희 새 트리오 샜다 한심하다고 사쿠마... 뭐야? 못난이라고? 에헤헤 못난이라고 했어 이제 됐어 미야코 같은 건 내버려 두고 집에 가자 저 옛날부터 정신이 이상하다니까 사쿠마 화난 건 알겠는데 죽음 과했어 못난이라니 어떻게 그런 입에 담기도 험한 그런 말을... 못난이란 말은 모두 상처받았잖아 상처받았다... 으아 너무 순하했잖아 언니도 제네 편 들은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됐어 빨리 자료관에나 가자 집에 돌아갔던 거 아니야? 부모님이 사과하고 와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같이 가자 있잖아 새쿠마... 저런 거 자주 있는 일이야? 저 녀석들이 멋대로 트집 잡는 거야 난 정말 난감해 그래 있잖아 낮에 선생님도 그 애들도 말했었는데 언니도 기분 나빠? 뭐든 상관 없지만 그래도 나 거짓말은 안 했다고 그 정도는 알아 왜냐면 사쿠마는 뭐든 단호하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잘 알고 있어 흠 그렇구나 그래도 아까 건 역시 너무 과했지만 못난이라니 어머 세상에 그렇지만 그건 나만이 아니라 언니에 대한 것도 멋대로 말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올바른 육아... 육아 대화법 그렇구나 사쿠마는 나를 위해 화내준 거구나 그렇구나 아니 아닌 건 아니지만 진짜... 고맙구나 하지만 아무 신경 안 쓰고 마을을 걸어다니면 어쩔 수 없지 낮에 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신 호로 생긴 버릇이야 혼자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버릇이 됐어 하지만 지금의 난 정말 민폐만 끼치고 있으니까 마을에 온 것도 내 멋대로 정한 거고 아까도 신사에선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을 해버렸으니까 언니... 지금 좀 꼴사납게 느껴져 난 언니가 제멋대로인 사람인지 꼴사나온 사람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난 언니가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별로 그... 얼굴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쿠마는 미인이잖아 하지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미안 미안 고맨네 진짜 그리고 언니 나한텐 사과하지 않았대 괜찮으니까 딸은 연습하면서 그 버릇 고쳐보는 거 어때? 알겠어 고마워 사쿠마 응? 도무리지 마... 도무지 말이 안 통하네 벌써 몇 번째 협상하러 온 건지 뭐야 손님인가? 이런 이런 실례 이따의 자료관을 이용하는 손님이 있다니 깜짝 놀랐는걸 뭐야 또 중개인이야? 저 사람 손님인가? 마을 공무원이야 뭔가 기분 나빠 뭐 하러 왔을까? 죄송해요 오늘도 늦어버려서 어... 뭐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저 사쿠마 용건이 있다고 하네요 그치? 사쿠마 말해두지만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폐를 끼쳐서 미안 사쿠마 부끄러워서 책장 안에 숨어버렸네 사과는 관리인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럼 슬슬 저녁 준비를 해볼까? 모처럼이니까 오늘 저녁은 새콤하랑 같이 먹고 싶다 모처럼? 모처럼이니까? 어디 숨은 거야 나 괜찮다면 오늘 밤 같이 저녁 저녁먹고 무슨 일이야? 지금 얼굴 빨개졌으니까 보지마 말도 걸지마 하지만 지금 아니면 너무 늦어지는데? 넋지로라도 잡아야겠는걸?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재빠르게 도망치는 사쿠마를 붙잡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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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뭐야 사쿠마 괜찮다나 저녁 먹고 하지 않을래? 뭐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붙잡은 거야? 뭐 괜찮은데 관리인처럼 쫓아오니까 엄청 놀랐잖아 돌이 떨어졌어 뭐야 그 돌은? 이건 아빠 방에서 발견한 시계투에 박혀있던 돌이야 아 스카씨 사쿠마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잠깐 빌려주세요 곧 끝납니다 네? 돌? 그 돌은 오래된 야광석입니다 이제 빛나진 않지만 조금 손보면 흠집은 지어집니다 정말요? 스가씨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군요 부탁드릴게요 언니 잘됐잖아 그럼 슬슬 놓아줘 저녁밥 먹어야지 아 맞다 같이 먹자 맛있어 보이는 생선요리네 언니가 잡은 거야? 아 너무 단졸하잖아 어제는 많았는데 아저카우스에 잡은 신선한 물고기야 언니가 잡은 물고기라니 근데 좀 적지 않아? 괜찮아 오늘 왠지 배불러서 언니가 잡은 물고기잖아 언니가 먹어야지 제 몫을 드세요 지사야 나도 언니한테 나눠줄 거거든 고마워 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기쁘해졌을까 어제 너무 다 썼다 그나저나 이 마을 어떻게 생각해? 뭐랄까 자연과 농림이 아름답고 조용하고 에이 그만둬 멋지 짓게 아저씨처럼 말하지 말라고 응? 언니는 가끔 할머니 같아 응? 그런가? 그리고 자연이 울청한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야? 언니는 별로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연이 우거져 있으면 뭐랄까 사람이 내는 게 아닌 목소리나 소리가 느껴져 사람이 내는 게 아닌 목소리랑 소리? 그렇다니까 엄청 신경 쓰인다고 언니처럼 아예 못 느끼는 게 훨씬 낫지 사코마는 언제부터 그런 걸 느낀 거야? 몰라 언제부턴가 그랬어 우리 집안에서 가끔 나 같은 아이가 태어난대 관린도 그런 표정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들리거나 보이거나 그렇지? 그런가요? 이 얘기는 관둡시다 식사 중엔 밝은 대여를 합시다 관린이 밝은 대여라니 뭔가 이상하잖아 있잖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관린이랑 언니는 이틀간 어떻게 지낸 거야? 음...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스가씨한테 민폐만 끼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계속 사과만 하고 있어 에이 그게 뭐야? 설마 관린이 계속 언니한테 못되게 굴어? 잠깐 사코마 그게... 언니 마음대로 해도 딱히 문제 없잖아 언니가 있으면 이 짜증나는 자료관도 조금은 밝아지는걸? 하지만 사코마가 있으면 훨씬 밝아질 거야 응? 나... 다른 사람들이랑 왁자지껄 식사하는 게 오랜만이라 뭔가 무척 즐거워 그럼 언니한테 재밌는 거 알려줄게 뭔데? 관리는 말이야 언제나 이상한 걸 먹고 있어 어... 향토 요리 같은 거? 어라? 향토 요리? 아무튼 한번 다음에 먹어봐 이브이님 어서오세요 전화기 죽다 살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난 슬슬 돌아갈게 언니 밥 잘 먹었어? 정말로 혼자 괜찮겠어? 역시 같이 가는 게 말해두지만 배웅은 괜찮아 내가 애도 아니고 지난번 그 아이처럼 미아가 되진 않을 테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아짱이 또 아... 그래 또 미아가 된 거야? 오늘은 자료관에 와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 그 애 어쩌면 숲의 부름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저께부터 숲의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럼 조심해야겠네 응 조심해 아 맞다 언니 이거 오늘 발코니에서 발견했는데 열쇠? 꽤 작고 낡은 열쇠인데 잘 모르겠지만 문 열쇠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자료관 어딘가에 있는 상자 열쇠일지도 모르겠네 어? 그 상자 관리인한테 주기보다 언니한테 맡기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난 슬슬 돌아갈게 언니는 말이야 자신을 좀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어... 언니 내일은 마을 축제야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사쿠마 오늘은 많은 일이 있었네 나름대로 이곳저곳 가봐서 마을 분위기를 조금 알았지만 즐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꽤 복잡하네 아자카와 마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아자카와 마을의 밤은 어떤 느낌일까? 여기 밤중에 마을로 간다고? 밤에 마을에 간다 가도 되나? 응?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지금 건 뭐지? 고양이 지폐? 뭐야? 고양이의 보은이야 뭐야? 고양이 지폐라니 역시 일본답다 미처 도망가지 못한 것 같다 Politik 어이아연 세상에 고양이 지폐를 보네 고양이 지폐를 보네 야 분위기 좋다 사율이, 내가 아무래도 과음을 한 것 같구만. 뭐야, 사율이. 너도 맥주 마시고 싶은 게야? 어? 뭐야, 젊은 아가씨가 밤늦게 돌아다니다니. 여기는 맥주 아니면 사율이의 우유뿐이라고. 사율이. 취하셨어요? 그럼, 가끔은 저녁 반주로 취하지 않으면 못해먹어. 실은 나는 이런 시골에 낡은 진료소에 있을 의사가 아니야. 도시에서 열심히 개인 병원을 운영했을 위인이었어. 어? 근데 왜 여기서 의사를 하고 있냐고. 진료소는 어쩔 수 없이 열었을 뿐이야. 원래 병원이 없던 마을에 아버지가 처음 문을 연 병원이라고. 지방에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뭐 흔히 말하는 상간벽지의 지역의료지. 난 그게 싫었어. 그래서 의사인데도 가난했지. 나도 아버지와 같은 의학부를 나왔지만 아버지와 같은 길은 걷지 않았다. 잠시 도시의 큰 병원에서 의사로서 열심히 일했다네. 그 시절엔 부티가 났었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설컥 죽어서 말이다. 장례식 때문에 오랜만에 이 마을에 돌아왔더니 마을 녀석들이 모두 죽상이었거든. 당연히 불안했겠지. 이런 것에 진료소를 여는 호구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 이유로 내가 지금 여기서 가난뱅이 의사를 하고 있는 거라네. 내 마음의 안식전은 소사유리와 맥주뿐이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오, 반딧불. 오... 오 supervisor ika k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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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 남자 아니었어? 온일하니. 이런 밤중에 무슨 일이야? 밤에는 호수에서 물고기도 안 잡히고 위험하니까 ... 돌아가는 게 어때? 왜 언니라 그러지? 아마다면 블랙백스를 방묘하는 걸 들킬 뻔했네. 헐? 블랙백스를... 호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 그만두라고? 충동적이었던 거구나. 모두가 더욱 낚시의 재미에 눈을 뜨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여기를 낚시강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 우리 낚시꾼에게 이 호수가 낚여주고 있었던 거야. 자연의 놀이터를 향한 경위를 잇고 있었어. 고마워. 스승님한테 얼굴도 못 들 뻔했네. 너는 낚시강들의 여신이지도 몰라. 뭐야 이게... 언제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쪽 팔찰소에 모치즈키 경찰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방길에서 발각되면 강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모치즈키 아저씨한테 안 될 것 같은 때까지 기다렸어 근데 생각보다 타이밍이 좀 맞아 언니 같이 반딧불이 보면서 시간 때우지 않을래? 나 혼자서 가긴 싫지만 언니와 한 개만 같이 가도 될 것 같아 이것 봐 반딧불이가 날고 있지 이 시계는 아주 잠깐 볼 수 있어 우와 아까 봤는데 이렇게 반딧불이가 많은 건 두 번째로 봐 아자카와 마을에는 멋진 장소가 많이 있구나 저기 언니 오늘은 뭔가 알아냈어? 오늘? 그게 말이지 신사에서 부모님에 대해 조사했고 할머니를 진료소에 데려가 드렸고 음... 저기 역시 시골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음... 그렇지 않아 우리 집 근처에 없는 곳도 많이 있고 하지만 도시에서는 카페도 서점도 흔하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맞아 고등학생 때 뭐하고 놀았어? 고등학생일 때는... 그렇지 특별활동이 끝나면 친구들과 크레페를 먹으러 가거나 쉬는 날엔 노래방에 가거나 옷이나 시드를 사러 가기도 했어 좋겠다 마을엔 그런 곳이 없어 특별활동은 뭐 있었어? 그보다 특별활동엔 뭐가 있어? 난 농구부였어 특별활동은 분명 테니스, 야구, 축구, 취조학, 미술부, 연극부 그 외에도 있었지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어? 우리 중학교는 야구랑 테니스 이 둘이랑 문가게가 모인 문화부라고 불리는 이상한 특별활동밖에 없어 어... 그래? 그런 식이면 학생들도 뭐가... 누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빼먹어도 안 들키겠지? 아무리 그래도 빼먹으면 들킬 거야 하지만 모두 그닥 관심이 없을지도 좋겠다 사쿠만 관심을 안 받는 편이 좋아?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구나 사쿠만은 멋있네 응? 그런 정직한 점 난 좋아해 좋아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 나보다도 언니가 훨씬 멋있는걸? 나 언니가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행동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도시에서 살면 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응? 나도 땡땡이치고 도시에서 쿨하게 크레페 먹고 싶다 너 그런 소리 한다 흐흐 깨르르 깰깰깰깰 지금이라면 들키지 않을 것 같아 안녕 언니? 혼나지 않게 조심하고 야 드디어 들어와 보는 경찰서 뭐야? 똥 아니야? 어? 너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응? 나? 아니 지금부터 저녁을 먹을까 해서 뭐 독신답게 쓸쓸히 컵라면을 먹겠지만 사쿠마 말이야? 뭐랄까 처음 만난 건 아직 여기에 막 부임했을 때야 아 주전자 아 주전자구나 밤늦게 키가 큰 청년이 엄청난 얼굴로 파출소에 왔단다 그리고 그 청년 옆에 아주 시끄러운 중학생이 있었어 그게 사쿠마였지 키가 큰 청년이 스가야 처음엔 뭐가 뭔지 전혀 몰랐어 사쿠마는 지금보다 작았는데 스가에게 목덜미가 잡혀있었고 뭐랄까 경계심을 표출하는 고양이 같았어 그 이후로 같은 일이 몇 번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웬만하면 사쿠마를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 덕분에 지금은 무언 전화로 스가와 연락할 수 있다고 뭐 사쿠마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욕설을 퍼보았지만 하지만 컵라면도 슬슬 질렸어 너 아직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더 있어? 스가에 대해 묻는다 스가랑 조금은 사이가 좋아졌나? 그래 아직이구나 그래 보여도 스가는 의외로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규칙엔 엄하지만 실은 낮에 사쿠마가 잘 간에 있어도 신고한 적은 없어 경찰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똥은 좀 아니라고 스가는 그런 분위기지만 상냥한 부분을 숨기진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스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약한 타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다가가보면 마음을 열 수도 있으니까 미안해 너무 아무 말이나 했나? 또 뭐 치즈키 치즈 치즈 오빠 나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마을 밖에서 온 사람이야 어렵네 그 외에 뭘 말하면 좋을지 그냥 뭐 매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닥 재밌는 이야기는 없네 응? 왜 경찰이 되었냐고? 어 그건 말이지 난 형제가 많거든 남자만 드글드글한 다섯 형제야 그래서 옛날부터 동생들을 돌볼 일이 많았거든 싸움을 말리거나 간식을 공평하게 나눠주거나 지금 생각하면 그 계기로 경찰관이 된 걸지도 몰라 이 마을은 평화로우니까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지만 성실히 순찰은 돌고 있어 그래서 사쿠마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 녀석 천성은 나쁜 애가 아니니까 아주 조금만 솔직해지면 좋을 텐데 나에 대해 묻는다?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아니 뭐 넌 약간 굳세게 사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으니 엄청 힘들겠지 나라면 분명 갈팡질 방했을 거야 넌 똑부러진 아가씨야 하지만 계속 그렇게 있으면 지치지 않나? 여기서 봤을 때 조금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으로 보였거든 하지만 지금은 얼굴빛이 조금은 밝아진 것 같네 역시 시끄러운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이 마을에 오길 잘했다 게다가 네가 밝아진과 동시에 사쿠마도 조금씩 즐거운 표정이 되었어 실은 네가 오기 전엔 꽤 어두운 표정이었거든 뭐 반항 정도는 기세 좋게 하지만 뭐랄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네가 말동무가 되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사쿠마도 세상이 넓어졌을 거야 제가 나 나같은 아저씨는 사쿠마라는 지를 밟기만 했는데 너에겐 정말 감사하고 있어 뭐 그건 말고는 땡땡이치는 버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치야? 음 즐거웠소 라면 맛있게 드시게 음 다 봤나용? 이제 갈꺼나? 아 왜 이번 짱 안 끝나? 나 이번 짱 끝날 때까지만 할라 그랬는데 다 봤죠? 여기도 아무도 없었잖아 그쵸? 오케이 신사 위쪽은? 설마? 음... 막혀있구만 아...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증이 그만 어째서일까요 모릅니다 부탁이니까 못 데려 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네 지치지 않나요? 네?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건 당신에게도 좋지 않아 슬슬 끝내고 돌아가십시오 그, 그런 말씀은 마세요 저기 뭐지? 저녁밥 고맙습니다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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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저다이 이외에는 모두 호수에 빠졌어 빠진 거라고 믿었는데 믿었는데 이 악기야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넌 그날 나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나를 바보 취급했지 뱀으로부터 널 구해준 나를 그럼 내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겨우 그런 일로 어째서 이런 일을 모두 모두 네 잘못이다 모두 너 때문에 난 뱀에게 저주받았다 무섭고 역겼구나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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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은 지옥임이 틀림없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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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조금은 더 할까 무슨 일이에요 스가씨 멋대로 나가지 마세요 뭐죠 설마 소문 때문인가요 하지만 스가씨가 어쩔 수 오늘은 비가 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그러니 당신은 무단 외출 금지 스가씨 꽤 무서운 표정이었어 어젠 조금 사이가 좋아질 희망이 보였던 것 같은데 비와서 그런 거야 위험하니깜 열쇠 상자 열쇠 가자 드레스방 열쇠 내 마음에서 외출 금지 뭐야 드레스방이 어디였더라 아 근데 배고프네 여기 있다 상자 열쇠 여기 있다 이것까지만 봅시다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배가 고파 그리고 목이 점점 잠겨가 너무 계속 말해가지고 역시 작은 상자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할아버지인 것 같은 인물과 배결을 입은 남성이 찍혀 있었다 이 하얀 옷은 혹시 그 의사 선생님인가 할아버지랑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은데 아는 사이였던 걸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가고 싶지만 스가씨가 엄한 표정을 지었지 빨리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내일은 못할 것 같고 내일은 저 혼자 파묘 보러 갈겁니다 저녁때 하하하하 토요일날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안되면 뭐 언제라도 해야자 이어서 잠시만요 일단 궁금하니께 잠시 마을에 다녀옵니다 마을 어디에 가세요? 질려서 같이 가도 될까요? 안될까? 아침에 나오지 말라고 했었고 몸이 안 좋습니까? 네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콜록콜록 콜록콜록 콜록 콜록 알겠습니다 같이 가서 봐달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괴병은 뛰어나서 처음이야 하지만 이걸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 세상에 밖에 비가 옵니다 너무 튀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산 감사합니다 문소리 너무 무서워 우산 귀여운거 봐 깔맞춤 봐 우산 하하하하 와 겁나 웃기네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게 데려가 주네 내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한 건데 그래도 괴병은 좀 미안하네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아 거리를 벌려버렸어 엉 으하 여름 거다 호흡 여기서 갑자기 다른 데로 가려 그러면? 신서 접근하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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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구만 최근에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어 무슨 일이 있나 그건 그렇고 왜 그 아이도 함께 있는 거야 뭐야 자네가 더 아픈 거야 아 안돼 응 그래 그럼 자네는 이 녀석이 끝나면 진찰해 주도록 하지 알았으면 어서 아내 들어와 비를 맞으면 좋을 일도 없으니까 저 소는 왜 맨날 귀엽죠? 저 소 이름이 뭐였지 아까? 사유리? 병원에 올 수 있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건 그렇고 관리인의 진철 꽤 시간이 걸리네 응 그러니까 보통은 이 길이 아닙니다 이거만은 할 것 같은데 친절하게 하죠 그냥 다 그걸 언제 다 그렇게 일일이 썼어 아 목은 아니 그건 뭐? 무엇을 그래 그래도 아 의사 선생님 소리야 창밖에 소리가 났어 누군가 질릴 수 있는 걸까? 어메 쟨 또 왜 나왔어 아 저 집은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방금 이거 놨자? 또 미아가 된 미라래 미아가 된 걸까? 빗속을 덜어다니면 감기가 될 텐데 이봐 작작 좀 해 어? 지금 얘 목소리였나? 박 나가지마 하지만 밖에 그 미아가 또 비도 오니까 그대로 두기엔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간다 넌 진찰받아 어? 저도 같이 갈래요 알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이봐 자네 머리는 나사가 풀린 게 아니야 응 뭐야 쓱한 녀석은 없는 게야? 밖에 미아가 있어서 찾으러 가졌어요 뭐 됐다 네 진찰이니까 말이다 넌 그럼 아픈 데는 없는 게지? 어? 어떻게 아셨어요? 뭐야 정말 꾀붕이었어? 아 실은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이제까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걸 들은 선생님은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다 라고 대답했다 선생님과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였다고 한다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둘의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복잡해졌다 둘은 어느 날 조금의 전조도 없이 마을을 나갔다고 한다 네 할아버지는 둘의 행방을 나에게도 말하지 않았단다 네 엄마와 아빠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오래전에 연은 끊어졌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군요 저에 대한 건 그렇지 이 주변은 어린아이를 그닥 밖에 보내질 않으니 기억나지 않아 그럼 관리인에 대한 건데요 저희 할아버지랑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째서 글쎄다 네 할아버지는 완고하고 입도 무거웠어서 잘 모르겠다 관리인이 말하지 않는 건 이래봬도 나도 의사를 안다 환자의 개인 사정은 알려줄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꾸준히 목검사를 받고 있단다 치료로 나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시적인 위안 같은 거지만 말이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그 목소리도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였던 거구나 뭔가 오늘은 이 날씨처럼 우정충한 표정만 보는 것 같구나 장창한 어린애가 그런 얼굴을 하면 정말 몸 상태가 나빠질 거다 그렇네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해요 그나저나 비가 참 잘 떠오는구나 이런 날엔 되는 일이 없지 너도 최대한 빨리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거라 이 정도 알았으면 녀석들을 위한 애도로 충분하지 않느냐 야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소설도 있잖아요 그죠 소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 소설을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보는 느낌 수가씨가 돌아오지 않네 앗장은 찾았으려나 공중전화로 삐삐해 연락을 넣어보자 음 너무 잘 만들었어 내 목이 좀 힘들긴 하지만 뭐라고 칠까 어디 있어 삐삐해 답장이 올진 모르겠다 어쩌면 자료관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까 다 우산이다 깔맞춤이야 사쿠마 이래서 자료관에 아무도 없었구나 왜 언니도 관리인도 밖에 나간 거야 모처럼 학교가 빨리 끝났는데 괜히 발만 축축하게 젖었잖아 그건 말이야 아 내용이 더 풍부해진 거예요 완전히 뜯어 고쳤구나 그냥 그래픽만 바꾼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이 아직 못 찾은 거야?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스가씨랑 만나지 못해서 큰일이네 비 오는 날에 아이가 사라지다니 혼자라면 더욱 설마 아이가 사라진다는 그 옛날 이야기? 뭔 소리야 안내방송입니다 이자카와 마을 X-X에 사는 5살 요코아타 아우유코의 행방을 찾습니다 작은 몸집에 위아래 회색 스웨터를 입고 하얀 양말과 분홍색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행방을 아시는 분은 경찰 혹은 지역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일이 커졌잖아 일단 못 치즈키 경찰관에게 이야기 들으러 가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끌려고 그랬는데 끄지를 못하게 하네 머의 사람들 다 모였어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고 노나 애 똑바로 간수해라 말할 수 없다니 수상하잖아 진정하세요 아직 아무 대답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해두겠는데 난 너같은 외지인도 믿지 않으니까 말이야 어이 스가 대답해 자료관에 머물고 있는 그 소문의 여자 어차피 그 녀석이 또 아유크를 데리고 다니는 거겠지? 있잖아 여자 그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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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최근에 마을에서 소문 소문 아 근데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던데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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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문에 따르면 그래 그럼 이상하네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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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쳤어 꾸물꾸물 글자 따위 쓰지 말라고 잠깐 잠깐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그만두세요 뭐야 저게 너 드디어 나타났네 에이바 어째서 너 아유크랑 같이 있지 않은 거야? 아유크는 어디 있어? 어차피 넌 알고 있지 진정하세요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아이 찾는 일에 협조해 주세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유크를 찾고 있어요 분명 한번 진료소 쪽에서 봤어요 그런데 바로 사라져서 그 호로는 뭐야 그게 말해드는데 다들 널 의심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뿐만이 아니라 그쪽 경찰도 중학생도 스가도 만약 아유크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너희를 의심할 거니까 어이 됐으니까 찾으러 가자고 지금보다 비가 내리면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바보 아니야? 남 탓이나 해대고 뭐 지식해 아저씨도 똑바로 하라고 저 녀석들 제멋대로 지껄이잖아 말은 저렇게 해도 부모니까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걸 거야 무슨 부모가 왜 왜 저러는데 애초에 그보다 너희도 아이콜을 찾고 있는 건가? 네 봤을 때 바로 말을 걸 걸 그랬어요 그렇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어봤자 소용없지 다 같이 찾아보자 스가는 자력 안쪽을 찾아봐준다고 해 너희는 되도록 마을 안을 찾아봐줘 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있기 마련이니까 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있기 마련이니까 뭐라고 있었길래 사콤아 관리인이 뭐라고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야 됐으니까 찾자 언니 어 어 뭐라고 했길래 왜 다들 날 의심하고 있나봐 그래 부모는 뭐하고 있었던 거야 나와야지 고백이요? 중학생한테? 흐흫 흐음 물 밑쪽에 아무도 없어 물에 빠지면 바로 뜨지 않으니까 비가 오는 날이 이게 무슨 민폐야 여기서 찾는 것보다 그 여자를 캐보는 편인데 좋지 않을까? 옳게 캐보기는 없어진 아이의 요코아타 시네시아 이제 부모 자식이 같이 무슨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거라 민폐인건 맞지 근데 그건 부모가 잘못했지 정말 무슨 소란이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상한 말만 해대고 이상한 미신 얘기를 꺼내는 녀석이 말하는 것 다 듣기 싫어 요코아타 시네 아이 말이야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설마 이런 비 오는 날이라니 이상태면 축제는 중지야 어르신들은 모두 새파란 얼굴로 빌고만 있다고 하지만 빌었는데 만약 범인이 인간이라면 저거 봐 그 여자 헐 아이가 행과의 문명되는 건 전쟁 직후 자주 있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인권의식이 발달한 시대에 큰일이라도 나면 매스컴의 주목을 살 뿐이죠 주민센터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들은 일부러 대규모로 찾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몸살기 라는 거죠 아이사람들은 열심히 찾고 있어 하지만 규칙이 있으니까 그 이상은 못해 흐음 그러니까 사쿠마가 삐뚤어지고 시골 혐오증 생긴 게 진짜 아 배고팡 아 무섭다 아이들이 피우는 날엔 가둬둬야 하는데 나 무서워 이 마을도 당신도 말이야 이 귀는 산의 경사면이라 올라올 수 없어 앞은 폭포고 이 밑은 계단식 논이니까 만약 떨어졌다고 하면 아래쪽을 찾는 수밖에 어디선가 떨어진 거라면 산을 찾지 않아도 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만약 못 찾으면 산을 뒤져야죠 아니 당신은 외지인이잖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어이 거기에 싸울 시간이 있으면 가서 찾는 게 어때 이 질려서 뒤는 절벽 같은 곳이라 아이는 못 올라와 다만 아이가 길을 잃으면 어디로 향할지 그걸 모르니 그보다 산에도 얌전히 있는 편이 좋을 거야 그러니 산은 찾지 않아도 돼 비오는 날엔 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떨어질 법한 장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확실히 작은 아이가 오를 수 있는 산은 아닐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목격이 되었으니 주변도 수색해 보겠습니다 손은 알고 있니? 엉매 흐흐흐흐 흐흐흐흐 깜짝이야 모르겠소 설마 여기 넓지 않은 마을이지만 찾으려고 하면 또 어려운 일이니까 시쳐도 마을 안에서 발견되면 다행이지 어쩌면 제사 지내는 곳에도 들어가서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둘의 흠집이 나버렸으니까 이제 부모나 지인 정도밖에 안 찾지 잠겨있다 근데 의외의 곳에 숨어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버퍼가 생겨요? 네이버? 저는 지금 계속 저도 핸드폰으로 켜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버퍼 안 뜯어낸다 이곳에 없다면 다시 마을 안을 찾을 수밖에 없어 비 오는 날엔 아무도 신선한 산 쪽에 가지 않으니까 부모라면 포기하기 어렵겠지만 이 마을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오늘 밤 있을 축제는 완전 중지군 현장 어디로 간 거야? 막 인간들도 열심히 찾는 척하면서 이런 곳은 전혀 찾지 않잖아 세상에 찾는 척이라도 해주는 게 어디야 아니면 영원님 그냥 유튜브로 보세요 강했던 날 같다면 아래쪽을 보러 가야 해 그렇겠지 어? 너 있잖아 욕하다는 녀석이 말했던 건데 너 그에게 집착했던 것 같은데 그, 그런 이봐 그만둬 하지만 만약 범인이라면 어떻게 할 건데 너 말이야 범인이 아니라면 말을 어셀렁거리지 마 조용히 파출소에서 기다리는 편이 좋지 않겠어? 언니 흘려들어도 괜찮아 그만 가자 세상에 만상에 어디 있을 거나 어? 앗짱 아직 찾지 못했어 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 어 삐삐왔다 스가씨한테서 삐삐가? 와 와? 와? 와 와 와 와사오라고 올 때 와사와 자료관이야 가자 앗짱을 찾아야 되는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불렀을 수도 있잖아 일단 뭐 치즈키 경찰관한테 알리고 됐으니까 먼저 가자고 분명 관리인이라면 그 일을 상대할 수 없어서 곤란해 하고 있을 거야 그럼 뛰어가야지 저 스가씨 무슨 일이에요?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 그건 언니 아마도 앗짱을 말하는 거 아니야? 스가씨 정말 앗짱이 있어요? 따라오십시오 어디로요? 따라오라면 따라가 그냥 난 여기서 기다릴게 유튜브도 그래요? 안 샀어 안 샀어 앗짱은 여기 이렇게 여기 창고 여기 너무...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전 됐습니다. 당신이 들어가세요. 확실히 앗짱은 아직 어리니까요. 알겠어요. 앗짱 지금 문 열어줄게. 뭐지? 제 분위기 왜 저래. 앗짱 어디 있어? 가둬버리는 거 아니야, 얘? 가둬버렸어. 열어주세요. 승하씨.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넌 범인이 될 생각이야? 그럴 생각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 좀 열어주세요. 한 명이라도 똑같이 앗짱을 찾는 편이 좋잖아요. 제가 범인대로... 범인으로 의심받더라도 경찰이 말하면 제대로... 잠깐만요, 수가씨. 야, 여기 우리 수가.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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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런 일이... 어쩌지... 앗짱을 찾아야 하는데... 안 돼. 안 돼. 문이 잠겨있어. 여긴 첫날밤에 사쿠마가 갇혀있던 방이야. 그러고 보니 이 방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 밖에 나가지 못하면 아쉬운대로 조금이라도 조사해보자. 하하... 개알같네. 낡은 일기. 이름이 쓰여있어. 아빠의 일기? 번호식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일기를 볼 수가 없어. 두 사람의 다른 물건도 있다는 뜻이겠지? 맑은 편지. 귀여운 편지지에 꽃 스티커가 붙여져있다. 켄켄에게... 미미가? 이거... 엄마 글씨체인데? 켄켄은 아빠고 미미는 엄마인가? 켄켄! 미미! 러브레터인가? 어쩌지? 좋아. 읽어보자. 켄켄에게... 편지 쓰는 거 꽤 부끄럽네요. 켄켄과 나의 결혼식이 이제 곧이에요. 역시 러브레터구나. 이걸로 드디어 중매쟁이 아저씨가 빨리 결혼해 공격을 하지 않겠죠? 와, 그 아저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매쟁이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결혼식 전에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펜을 들었어요. 켄켄은 언제나 밝고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호수 데이트를 하면 언제나 물고기 종료 이야기만 하고 가끔은 호수의 가게에서 남들과 같은 런치 데이트도 하고 싶어요. 물고기 이야기 말이군. 혹시 아빠도 낚시를 했던 걸까?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안경가게 아저씨가 결혼 기념 시계는 만들지 않을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어쩌면 안경가게 아저씨의 본업은 시계집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우리 시계를 만드는 건 뭔가 좀 부끄러워요. 차라리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만드는 게 어떨까요? 안경가게 주인이 시계를? 무슨 말이지? 사진관 아저씨 이야기인가? 켄켄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관계가 되다니 신기해요. 하지만 요전번의 싸움은 꽤 고민했어요. 다투게 된 계기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싸웠는데 서로 껄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않게 되었죠. 그때 켄켄이 석양을 풀어가자고 말해주었죠. 몇 번이고 봤던 키노보리 고개 위에 석양을 그곳의 석양 엄마 아빠도 봤구나. 저는 그때까지 그 언제나의 데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노인들이나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죠. 사쿠마랑 똑같은 말을 하네? 그치만 그날 봤던 석양은 너무 예뻐서 솔직해졌어요. 그리고 미안해 라고 켄켄이 말해줘서 저도 솔직하게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7월 6일은 화해 기념일이네요. 그날이 지나고 이제 곧 저희는 부부가 되어요. 앞으로 다툼이 있더라도 다시 그 석양을 향해 렛츠고!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석양을 향해 렛츠고! 어느 날 가족이 늘어났을 때 다 같이 그 석양을 향해 렛츠고! 하지만 이런 처이지만 모쪼록 오래오래 잘 부탁드릴게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미미짱! 미미짱이 편지 보냈다는... 그리고 이제 결혼하니까 켄켄 미미라고 부르는 건 여기까지만 해요. 부끄럽잖아요. 켄켄과 미미... 엄마가 내 나이쯤에 썼던 편지겠지? 그 석양 같은 걸 둘이 함께 봤구나. 그런데 읽으니까 조금 부끄러워졌어. 7월 6일은 켄켄과 미미의 화해 기념일이구나. 또 다른 게 뭐 없을까? 세상에... 어? 7월 6일! 7월 6일! 잠깐만! 0706이겠지, 그럼? 07... 06... 나이스! 07... 번호식 자물쇠는 역시 화해 기념일인가? 그러니까 일기 내용은... 7월 30일 말금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매일 낚시를 하고 있다. 오늘은 꼭 월척을 낚겠어. 어린이 그 시체야... 아빠가 초등학생 때쯤에 일... 아, 초등학생 때 일기였어? ㅎ 8월 12일 흐림 날씨를 하던 중에 미돌이가 헤엄치기 시작했다. 나는 물고기가 도망간다고 화냈다. 싸움이 났다. 미돌이는 엄마인가? 어릴 적 부터 함께였구나. 8월 26일 맑음 나는 초조해졌다 여름방학이 곧 끝나버리니까 아직 이자카와 호수의 성물을 낚지 못했는데 아빠 일기에 낚시 이야기만 써있어 이렇게나 낚시를 좋아했구나 몰랐어 게다가 헤엄치던 엄마 낚시 때문에 화가 났고 8월 29일 흐림 최악이다 여름방학 숙제를 안 한 것이 들켜버렸다 아빠는 노발대바람에 화를 냈다 방에 열쇠가 잠겨졌다 8월 30일 맑음 어떻게든 낚시하러 가고 싶은데 어제부터 2층 공부방에서 내보내주지 않는다 그건 그렇겠지 8월 31일 맑음 나는 창문을 통해 나무를 타고 방에서 도망쳤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께 꿀밤을 맞겠지만 그래도 그날 나는 아자카야 아자카와 호수의 성물을 낚았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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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카와 호수의 성물이라니 설마 그 낚시꾼이 말한 스승이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낚시광이었구나 아까 편지에도 내가 모르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어 일기에도 내가 모르는 아빠가 부모가 된 후에 두사람밖에 나는 모르지만 둘 다 나랑 같은 나이대였던 때가 있고 둘 다 내가 만났던 마을 사람들과 울고 웃고 둘 다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을 이자카와 마을에서 살았었구나 드디어 엄마 아빠의 흔적과 마주한 기분이 들어 아니 벌써 자료관 밖에서 많이 만났지 아자카와 마을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난 캥캥 같은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게다가 역시나 2층에서 뛰어내리는 엉뚱함은 설마 여기가 아빠가 갇혀있던 공부방 분명 맞을 거야 2층에다가 어쩌면 창문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아 그냥 있지 이대로 뛰는 건 어려울까 아빠도 이건 어려웠을 거야 어떻게 한 걸까 9월 3일 말금 옷처럼 발견한 공부방을 빠져나갈 방법을 들켜버렸다 언제나처럼 낚싯대로 나무를 당겨서 가지로 뛰어넘어가 착지하니 바로 아래 진료소 아저씨가 있었던 거다 바로 아버지에게 끌려가서 난 두 번이나 쥐어박혔다 험난하긴 하지만 아빠는 이렇게 뛰어내렸어 낚싯대로 낚싯대로 가지를 얻었다 이걸로 낚으면 성물을 낚을 수 있나 가지를 끌어당겨서 좋았어 하지만 무섭네 2층이라고 여기에 하지만 아빠도 했는걸 딸인 나도 알 수 있겠지 해냈고만 아프네 그래도 어떻게든 착지에 성공했어 예전에 농구한 덕분인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이제 아장을 찾으러 갈 수 있어 언니 사쿠마 뭐야 어떻게 밖으로 나왔어 설마 2층에서 뛰어내린 거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도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돌아가 마을에 가지마 모처럼 관린이랑 언니를 잘 거리 가뒀는데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사쿠마 좀 이상해졌네 그게 그렇게 있으면 정말로 범인 취급 받을지도 모른다고 사쿠마 나 역시 그 애를 찾으러 가야겠어 아니 너무 착하게도 문제야 뭐 왜 이렇게 집착해서 찾아오 아유 정말 대체 왜 마을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마을 사람이 아닌 내가 찾으러 가는 게 더 많은 장소를 볼 수 있고 그치? 그치라니 언니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하지만 난 가족이 사라지는 걸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 하하 또 이러면 또 아유 참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니 그런 말 하기야? 그래도 안 돼 미안해 자쿠마 고멘네 고멘네 하지 않기로 해놓고 그 마을에 가면 안 된다고 어두워지고 있어 빨리 찾아야 돼 아 이거 참 애매한데 분위기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도 들고 음 당신 이런 분위기에 잘도 마을을 돌아다니네 아짝을 찾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말해두지만 당신이 보이는 그 정의가 좋을 거 하나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미 좋지 않은 상태네요 이 사건에 섣불리 연루되어 상처받고 손해보는 건 당신입니다 저는 긴 시간 이 마을에 있었고 그래서 잘 알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죠? 그건 무관심이에요 게다가 그건 전염돼요 네 그것만큼 무서운 전염병은 이 세상에 없죠 당신도 오늘 이 마을에서 봤죠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찾으려 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아이가 숲에서 사라져서 돌아오지 못해도 대략 그 녀석들은 피해자 행세만 하지 피해자 행세? 그렇잖아요 슬퍼하는 부모가 있는데도 그 녀석들은 기분이 불쾌해졌다라면서 피해자인 척만 하지 본인들은 피해 있기 싫고 불행하기 싫다 그런 생각만 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짓밟는 행위인지 상처 죽은 행위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당연한 거죠 남을 상처 입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는 피해자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관심하게 있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무관심에 잠식되고 있다고요 거기에 피해자가 되고 싶은 인간들이 원하는 건 가해자야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나 마을의 별난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거라고요 어허이 맞는 말이네 내기해도 좋아요 그 이상으로 행동하면 당신은 이 사건의 희생양으로 받쳐질 거야 스가가 그 좋은 예죠 그 녀석은 이 말에 무관심 때문에 말조차 못하게 됐는데 무슨 뜻이죠 뭔가 있었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때는 내가 그 녀석한테 그래서 설마 설마 당신은 전하 요코아타씨 그리고 세코마도 그 누구도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셨던 건가요? 그런 건 아무튼 저는 이 마을에 병에 대해 눈치채고 곧장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교육 실습 때문에 돌아왔지만 이 실습이 끝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당신도 그 아이를 찾는 건 관두고 바로 도시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돌아간 인간도 있고 이제 사람들도 흩어졌어요 마을 사람 중에는 취소된 행사 쪽에 더 신경 쓰는 인간도 있을 정도죠 그런 와중에 당신이 혹시라도 아이를 찾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의심할 뿐일 테죠 비겁한 인간은 당신의 상냥함을 이용하려고 하니까요 최악의 가해자는 언제나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마치 저주 같은 말이었어 스가씨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느 쪽에 대한 나는 의심받는 건가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어떡하지 곤란하게 되었네 뭐야 누구야 할머니 그 상점 할머니 할머니 엄청 젖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미짱 불쌍하게도 또다시 사라져버렸구나 이렇게 될 바엔 그에게 말을 걸어주면 좋았을 것을 할머니 아짱이 사라진 거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아이는 숲에 풀려가 버린단다 미안해 미짱 또 이런 일을 겪게 해버렸어 또 이런 일을 겪게 해버렸어 아짱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미짱 엄마잖아 그러면 미미 캔캔 미미 미, 미짱이랑 닮았다고 그랬잖아 계속 할머니가 그랬어서 얘한테 미짱미짱 그랬었잖아 그러네 안 돼 말해버리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아이를 찾지 않을 거란다 그런 저 마을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세요 미짱 그래 몇 번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슬프지 그러니까 비밀이란다 미짱도 비밀로 해줘 그 아이는 말이지 숲 근처로 갔단다 이시아라의 강의 논밭 끝에 있는 출입 금지구역 옛날 낡은 가공서터에 가버렸어 분명 숲에게 몇 번이고 불리고 유혹당해서 가버린 게냐 고마워요 할머니 제가 가볼 테니까 할머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친절하구나 작은 미짱은 어 작은 미짱 정말 다시 미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야 어 할머니 사라졌어 어 여기 있다 열래라 못 가잖아 근데 뭐야 너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보내주세요 안쪽을 찾아보러 갈게요 안쪽이라니 숲이잖아 역시 얘 수상하다니까 보내줘 어두워지면 찾을 수 없으니까 어 알겠어 잠깐 경찰에 알리러 가자 아 짱 아유코 우에 동인되인 폐강위험 진입금지 아이의 울음줄이 들린다 찾았다 찾았다 아 짱 아니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빠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걱정하고 있으니까 돌아갈까 그치만 계속 목소리가 들리는걸 아 짱을 부르고 있으니까 숲에 가고 싶었는데 맨날 못가 아 짱 괜찮아 아 짱 여긴 위험하니까 밖으로 가자 그치만 그치만 엄마 목소리 같은게 들려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계속 찾고 있어 계속 찾고 있어 그런 곳에 있었구나 이리 어렴 어 네 어떡하지 몸이 움직이지 않아 오 스카씨 어떻게 여기 여기서 나가는게 우선 네 하짱 괜찮아 안아줄게 이리와 아이쿠 아빠 뭐해 다행이다 무사해서 무사히 찾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역시 그 여자아이가 소상해 의심스러워 게다가 숲이라던데 그럼 요코아타시나 아이 숲이 불러서 무사군 어떡하면 좋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숲 쪽도 찾아봐 달라고 지가 찾지 뭐야 저 태도 하지만 숲은 물이잖아 이봐 그렇게 큰 목소리로 불평하지 말라고 여러분 배를 끼쳤습니다 무사히 찾았으니 안심해주세요 이후에 일은 가족과 발견자 경찰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제도 중지입니다 이만 돌아가주세요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녀석들 정말 숲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 이봐 그건 어쩔 수 없어 마을의 규칙 같은 거라서 시끄러워 알고 있다고 젠장 진정하세요 아유코는 무사하잖아요 찾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유코를 진료소에 데려가서 내일 진단서를 갖고 서해 와주십시오 아유코 아픈 데는 없니? 힘들면 아빠가 안아줄 테니까 아니 언니가 앗장을 계속 안아줘서 괜찮아 너봐 아무리 그래도 인사는 하라고 아유코 아유코 언니 고마워 아니야 이젠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저기 미안했다 너도 스가두 모두 도와줬는데 비 오는 날 숲에 들어가면서까지 도와주는 마을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숲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잘 처신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인다 이데 주민센터에 아이는 찾은 거잖아 언제까지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무사히 돌아왔으면 조용히 해달라고 묘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는 건 싫으니까 아이가 사라지면 늙은이들이 이때다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해대서 시끄럽다고 아이자비 귀신이 어째다니니 저쨰다니니 뭐야 어린 녀석들까지 알 수 없는 표정을 해대고 이봐 어쨌든 요코아타시에 당신과 아이는 빨리 돌아가 아이쿠 가자 언니 또 봐 이봐 타카미 타마키 이봐 타마키 넌 아직 돌아가지 않는 거야? 아니 난 학생이 남아있지 않은지 둘러보고 갈게 그래 알았어 그러고 보니 이 사코마는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마지막으로 본 게 자료관이고 음 만약 자료관에 있다면 집에 돌려보내줘 어두워졌으니 우리도 돌아가자 아 맞아 마지막으로 확인이 필요해 저요? 보고서에 네 이름을 쓰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음 칸자키 시오리 칸자키 시오리 네 맞아요 칸자키 시오리? 설마 칸자키 시오리야? 네? 그게 아니 기분 탓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칸자키 시오리 잘 모르겠지만 문제 없다면 이만 돌아가죠 모두 조심해서 돌아가고 따르렁 따르렁 비켜나세요 칸자키 시오리 초 네 멘 loss 칸자키 시오 찹차킹 너무 많은 폐를 끼쳐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밤은 자료관으로 돌아갑시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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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 찾아서 다행이야. 그 아이는 아이자비 귀신을 만나지 않았구나.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분명히 괜찮을 게야. 열심히 했어. 장하구나 밑장. 그게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이래 보여도 아직 20대야. 나 젊다고. 죄송합니다. 나도 어렸을 적에 목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어. 난 입양된 아이였거든. 항상 쓸쓸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아. 어른이 되어버렸으니까. 아이잡이 귀신의 목소리는 무섭지만 묘하게 상냥하지. 그리고 슬퍼. 슬프고도 상냥해. 그래서 어렸을 적에 같이 가주고 싶었어. 분명 불쌍한 사람일 게야. 불쌍한 어머니야. 마치 돌아가신 엄마가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이제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아. 아이였을 적에 체험담 같은 거야. 결국 만나지 않았지만. 아니. 만날 수 없던 거지. 저 바닥은 하수구잖아. 아이고. 아가씨는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얼른 돌아가거라. 위험하니까. 할머니는... 나는 괜찮다. 얼른 돌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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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코마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샤코마는 돌아간 걸까? 정말 그 소동 때문에 일이 늘어서 죽겠다니까. 아까 그 주민센터 사람? 아. 너희 마침 잘 왔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먼저 관리인과 이야기 좀 하고 싶은다. 아가씨. 당신도 여기서 잠깐 기다려줄 수 있을까? 도망가면 곤란해져서 말이야. 곤란하다고. 어느 쪽이든 이 이상 이 마을이 쇠퇴하도록 놔둘 수는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솔직히 오는 사람도 없잖아. 계속 남겨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가장 잘 알잖아. 이곳은 마을에 있어서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을 개척할 필요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료관의 존재가 좀 문제가 돼서 말이야.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고. 낡은 풍습에 얽매여서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아이집이 귀신도 수호자도 꽤나 사이비 같은 이야기야. 뭐 오늘은 아이가 잠시 길을 잃었던 것 같지만. 어차피 부모의 양육 방식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꼬드겼겠지. 뭐, 뭐야? 네가 그런 식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야? 뭐야, 메모잖아. 정말 자네와 이야기 좀 하려면 매번 이런 식이니. 교섭에는 응하지 않으려는 것 같지만 이 리조트 개발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이런 자료관하고는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토지 매각에 응하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너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전에 얌전히 일을 마무리할 생각은 없나? 이 토지를 매각하면 그 돈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너도 학력을 좀 쌓는 건 어때, 어? 흠, 애초에 이런 한가한 자료관에서 고정 자산세나 유지비는 못 내잖아. 어쨌든 비현실적인 이야기 좀 버트리고 다니지 말라고. 사람들이 더 기피하게 돼서 다음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돼도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뭐 자네의 경우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려나. 실례인 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갑자기 뭐야? 저는 이 자료관의 주인이던 칸자키 케이치로의 손녀예요. 손녀? 네가? 칸자키 씨에겐 혈연이... 제가 그 혈연입니다. 저도 이 자료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겁니다. 와 이제야, 이제야 주장하네. 어메...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 부르지 말아주세요. 당신 같은 어린 여자가 상속자. 하하하하 이거 이거... 이 자네도 설마 도는 소문 중에 있던 사기꾼인겐가? 당신 말이 진짜라고 해도 이런 저택은 마을에 넘기지 그래. 그건 제가 이곳의 관리님과 정할 일입니다. 이 무슨 발칙한... 이래서 젊은 애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단 거야. 아 뭐야, 무서운 얼굴이 나하고 협박할 생각인가? 너 치즈키 경찰관님? 이야, 타이밍 좋게 잘 왔네. 아가씨, 당신한테 말할 차례야. 넌 이제부터 자료관 운운할 때가 아니란다. 시오리, 미안하지만... 내일... 이미 출동을 해줬으면 한다. 네? 뭐야, 갑자기? 무슨 뜻이야? 사쿠마... 어? 너는 사쿠마 씨 댁의 딸내미잖아. 네가 이런 곳에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단다. 너는 사쿠마 촌장님의 딸이니까. 어른이 하는 말에 장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촌장님도 이 안건을 떨떠름해 하는 거 아니냐? 자료관뿐만 아니라 언니까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뭐 치즈키 아저씨도 도대체 뭔데? 경찰서로 출동하니... 마을 사람과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거든. 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됐단다. 바보 아니야? 모두 알고 있는 주제에... 그 애는 수피 부른 거야. 언니 탓이 아니야. 이렇게 될 바에는 언니가 찾지 않아도 됐잖아. 찾지 못한 편이... 그 이상은 안 돼. 못나나 해야지. 알겠습니다. 미안하게 됐다. 그 참 턱문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구만. 이렇게 되면 전승되어오던 일족의 건물이 불길한 건물이 되어버리겠네요. 시오리에게 설명할 테니 슬슬 자리를 비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어버려. 죽어버려 너구리 할아범! 헐... 진짜 너구리였어. 전부 바보야. 예의도 없구만. 다음번 의회에서 한마디 해줘야겠어. 시오리에게 설명할 게 있으니 슬슬 나가주세요. 하아... 정말 대체 뭐야 여기는? 기분 나쁜 전설의 신봉자들이 말 듣구나 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말이야. 게다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견을 해대니 이런 소동이 나지. 법을 붕괴의 영향으로 힘든 와중에도 힘들게 버텨 여기까지 겨우 살아남아왔다고. 오늘은 이만 신뢰하지. 또 죄송하대. 사과할 건 이쪽이야. 너는 아이를 발견했을 뿐이지. 나쁜 일 한 게 없으니까 전 떳떳해요. 하지만 마침 내일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여기서의 용건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있고요. 정말 미안해. 내 자신이 한심해지는구나. 정말 꼴사나워. 엄청난 일이 되어버렸어. 맞아. 자료관의 권리에 대해 멋대로 말한 걸 스, 스, 스가 씨에게 사과해야 돼. 바보 같아. 사쿠마가 말한 대로야. 죄송해요, 스, 스가 씨에. 저택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적당히 말한 것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게는 그런 권리는 없을 거고요. 단지 뭔가 엄청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정말 여기 오고 나서부터는 모두 저 때문에. 넌 나쁘지 않아. 그런 하지만 도와줘서 고마워. 스가 씨. 저녁 먹을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꼭 먹고 싶어요. 스가 씨. 뭐야 뭐야. 스스미미되는 거야, 또? 캠캠 미미, 스스미미. 스가 씨의 요리는 탕맛이 나는구나. 검은 달걀의 정체지. 이제 알았냐? 그래도 다 먹었어. 생각보다 먹을 수 있을지도. 잘 먹었어요. 뭘까? 이 그리운 감각은.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그을린 게 다 태워서 그을린 거잖아. 많은 폐를 끼쳤네요. 그런데도 식사까지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접. 내일 경찰서에 출동하고 나서 그대로 돌아갈게요. 아, 뭐야? 이제 이장이 끝난 거였어? 여, 여, 여기까지 합시다. 하하하하. 설마... 나의 편의 제도... 나의 제도... 당신이 계획한 건가? 나뿐간 내가 아니야. 단지 죽음 도왔을 뿐이야. 책은 쌀을 훔치는 도둑이 있으니까 네가 쌀 창고에서 대비를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너의 남편을 잡아가 버렸어. 모든 건 마을 사람들이 한 결정이었어. 뭐지? 뭐지? 왜 없는 거지? 넌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 웃지 마. 구해야 해. 모두, 모두 미쳐버린 이 마을에서 구해야 해. 아이들을 구해야 해. 그래서 난 지금 호수에 몸을 던져 이곳에서 목숨을 끊을 겁니다. 모른 아이들을 나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 뱃속으로 돌려놓기 위해. 구하고 나아서 기다리고 있으렴. 영원히 지옥 끝까지 내가 보살펴 줄게. 구하고 나, 구하고 나, 구하고 나, 구하여. BGM이 참... 잠깐만요. 요그때 나 패드로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굉장히 무서운 꿈이었어. 지크님 어서오세요.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비 그쳤으려나. 비는 안 그쳤구나 아침부터 짐도 다 챙겼고 잊은 물건은 없는지 확인도 했어 하지만 지쳐서 그런지 또 자버렸어 모치시키 경찰관은 내가 편한 시간에 출동하면 된다고 했지만 막상 경찰서에 출동하려니까 결심이 안 서 돌아가면 아빠랑 엄마한테 성묘를 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출동했다는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워 최현장님 어서 오세요 좋아 스가씨한테 인사하고 이제 나가자 응? 다 까먹었어 키보드로 해야 되나? 또 쥐가 나올 것 같아서 알고 싶지 않다 그래도 키보드로 했었나 내가? 아 아 아 슬슬 나가려고 했어요. 저기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불편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부모님에 대해 아주 조금이지만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여기에 얼굴 비추지 않을 테니 응? 전기가 정전된 걸까요? 전류 차단기 보고 오겠음. 기다려주세요. 어두우니까 저도 같이 갈게요. 발밑 조심하시길. 발밑 조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걸 언제 저렇게 빨리 써. 아이고 새모미님 어서오세요. 아니 이런 누추한 곳에 전력 차단기가 어디 있을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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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가 어디에 안보이는데? 탕비실 쪽을 가면 있을까? 아니지? 아 이건가? 이거 아닐텐데? 사무실 쪽에 있나? 열려있다. 아 열려있는데 왜 못가? 가지를 못해. 불이 켜지지 않나요? 전류 차단기는 모두 스위치가 켜져있어. 네? 날씨도 안 좋고 어딘가 전기선이라도 끊어진 걸까? 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전됐는데 어째서? 아들랄랄랄랄랄랄랄라 어딨어 전기선이라도 끊어진 걸까? 사무실에 있나? 스가인가? 모치즈키 경찰관님? 사쿠마는 오지 않았나? 사쿠마? 이 목소리는 시오리인가? 네. 이제 경찰서에 출동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쿠마가 행방불명됐다. 어젯밤에는 집에 돌아간 모양인데 아침엔 이미 없어졌다나 봐. 그것뿐이라면 평소와 똑같지만 주차장에 메모를 남겨놔서 말이야. 아이자비 귀신이 나를 부르고 있어. 다리가 멋대로 움직여. 무서워. 무서워. 살려줘. 선생님. 마을 사람들. 살려줘. 아이자비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 뭐니깐 이상해. 사쿠마 이런 말투였나? 어제 이에 오늘까지. 지금 마을은 난리가 났어. 거기다 어제부터 비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말이야. 수색이 어려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사쿠마는 없는거지? 자료관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저 찾아볼게요. 아니. 그래도 너는 뭐 지지키 경찰관님? 연결한댐. 사쿠마. 또 찾을 생각. 수가씨. 정말로 사쿠마가 남긴 메모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사쿠마는 스스로 숲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사쿠마는 아짱이 정말로 숲에 불려갔다고 증명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아짱이 저한테 유괴당한 게 아니라 정말로 숲에 불려간 거라고 그러니까 사쿠마도 숲에 불려간 거라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의심받았기 때문에 분명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맞아. 나 때문에 찾으러 가는 건 허락 못해. 내가 숲에 찾으러 갑니다. 반말 했다가 전대말 했다가 달콤님 어서 오세요. 곧 모치즈키 모치즈키 경찰관이 옵니다. 당신은 자료관만 찾아요. 사쿠마 씨는 잘 숨으니까 네.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숲에 들어가면 안 돼. 모치당 부적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목걸이 본 적이 있어. 첫날에 선반 위에서 떨어졌던 목걸이야. 이 마을에서는 야광석이 부적이었지. 스가 씨 고마워요. 사쿠마가 자료관에 있는지 찾아봐야지. 사쿠마인가? 사쿠마인가? 사쿠마다. let's go in 어? 엉? 여기 있었구나 뭐지 방금? 이상한 목소리가 틀린 것 같은데 뭐지? 네, 밥 먹고 왔습니다 닭곰님은 드셨나요? 어디 있니? 사쿠마아 아이고 어디 있니? 구마 구마야 내 약속은 기억하고 있겠지? 아이고 기분 탓이 아니야 이 목소리는 꿈에서 들은 것과 똑같아 도망 볼까? 그 아이를 찾고 있네 그 아이도 너를 찾고 있어 나도 기다리고 있단다 만나고 싶으면 이리오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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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자키시오리 이리오렴 이곳 이리오 일쑔 고려 이리오 이리오 흥 이어 이리오 이리오 otherwise 그리고 그 목소리는 꿈에서 들었던 여자 목소리와 똑같아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어 어째서 이제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그립기도 하고 홀리는 듯한 목소리였어 그 아이라는 건 사콤하겠지? 나도 가야겠어 세상이 온통 시뻘겄네 엄맨 어? 피? 엑스 대 수호자 거기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옛 인물 사진이 장식되어 있다 엑스 대 수호자 그런다면 약속을 지키러 오렴 구해주렴 기다리고 있어 있어 그 하이와 엑스 대 수호자 엑스 대 수호자 으응 아앙 책? 방금까진 없었는데 오래된 서적 같다 이건 칸자키 가문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누설금지로 여겨진 비밀이야기다 아이자비의 귀신의 진짜 이름은 치유라고 한다 칸자키 가문의 선조님인 최초의 수호자의 여동생이다 선조님은 아이자비 귀신을 보고 한눈에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야광석을 이용해 여동생을 쫓아내 마을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지만 아이자비 귀신이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사실만은 계속 묵어내왔다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다른 한 권은 이수기 아빠의 글인데 낚시 일교랑 다르게 내가 알고 있는 어른의 아빠의 글씨체로 쓰여있어 먼 옛날 우리 선조님은 어느 남자에게 야광석을 받았다 왜 그 남자의 행동에 선조님이 동의한 걸까 어쩌면 속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 남자는 자신이 사랑한 한 여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그건 그저 애욕일 뿐 그것은 무섭고 뒤틀린 사랑임에 틀림없다 애증의 대상인 여자는 남편도 뱃속 아이도 죽임당해 감옥에서 그저 농락당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야광석은 그 남자의 추악한 바람이 만들어낸 돌일 뿐 그런 돌을 수호의 돌로써 간작히 가문은 받들며 마을에서 존경받아왔다 이런 더러운 행위에 어디가 신성하단 말인가 그 숲을 금개의 장소로 만든 것은 결코 한 여자뿐만이 아니다 뒷이야기는 난잡하게 휘갈겨 써져 있어 읽는 게 불가능하다 주인님 어서 오세요 뭐야 이거 낚시 일기랑 러브레터도 내가 모르던 아빠의 모습이었어 그렇지만 이 아빠는 더욱 내가 모르던 아빠네 아빠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걸까 그 시체가 이렇게 떨릴 정도로 무슨 일이 역시 그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 숲에 뭔가 있는 거야? 여기도 바닥에 젖어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효 구애주어 구애주어 무거운 뚜껑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구애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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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건너 숲에 있으니까 빨리 와줘 구애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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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애주 ​ 구애주ima 구애주 있어 구애주어 구애주의를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하지만... 가야해... 숲에... 나도... 어떻게 나가 근데... 어? 여기가 입구 아니었어? 어잉? 아 여기구나... 숲에 못가고... 갇혀버릴 뻔 했네 어 쭈꾸루는... 비주얼 자체가 무섭진 않은데... 뭔가 이런 분위기가 참... 스가가 날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숲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 절대 진입금지 하지만 난 가야지 더빙집은 99%요? 에이 아닙니다... 지금 목걸이의 돌이 떨린 듯... 떨린 듯...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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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들이랑... 하나가... 되자... 뱃속에... 돌아가자... 가까이 오고 있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목걸이의 돌이 하나 부서졌다... 돌이 부서지고 아이가 사라졌어...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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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면 안 돼... 먼... vuel쌍해... 경왕해... 흐얼 kontroll OME 욕심없이 도망오긴 했는데 여기가 어디지? 도망 못 가 모두가 있는 곳으로 가자 어메 내 우산 여긴 아까 그건 대체 뭐였지? 신사? 이런 길도 없는 산 속에 우산이 없어 여긴 어디지? 가공되어 있는 푸르고 작은 돌이 떨어져 있다 오 회복 생명회복 고장난 우산을 얻었다 고장난 시개도 아니고 여긴 뭐지? 그러고 보니 아자카와 신사에 카라 라는 신사에 대해 적혀 있었지? 카가 카가지 카가 커다란 뱀 장식이 있는 거기다 인형이 잔뜩 카가님 카가님 귀승산의 수혜를 진정시키도록 아자카와의 밭에 결실을 불러오도록 여기 마을 처녀를 재물로서 헌상합니다 약속대로 수처녀를 카가님께 바칩니다 제물 이 신사 뭐하는 곳이야? 거기다 귀승산이라니 여기 키노버리산 아니야? 키노버리산의 한자는 넘겨버리산 넘겨버리산 그니까 첫 그 그 그 수호자 수호자인가 뭔가 그게 코모양을 본뜬 모조품 코모양을 본뜬 모조품 핸말이 붙어있다 동자를 장난삼아 데려가는 것을 금지한다 부서진 우산 벽지를 뜯어냈다 그나저나 우산은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다 안쪽으로 동굴이 펼쳐져 있다 얌얌얌님 어서오세요 여긴 뭐지? 말라버린 피같은 비릿한 냄새가 나 또 뜨뜬 미지근하고 습해서 공기가 끈적하게 들러붙어오는 듯한 네? 흐므므므므므므므므므므므므므 돌려줘 돌려줘 흐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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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 돌려줘 으이이 야! 깜짝이야 이씨 아 장난치다가 흐허헣 싫어 싫어모음 으아아아 비린내가 강해져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썩은 고기 냄새 같은 악취가 나 그런데도 어째서 그리운 느낌이 들지 그리운 느낌이 든다 곧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쓸 수 있는 게 없어? 헉! 이거 뭐야 몰수품부 작은 사람의 두 개고 다 제물로 받쳐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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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리 와 야 이거 목걸이 돌 다 부셔지면 어떡해 아니 그럼 해체를 했단 소리야? 인형이 얼굴을 붙인다 인형이 얼굴을 붙인다 아 뭐야 인형이 얼굴을 붙인 다음에 다 갖다 줘야 되나 거기다 갖다 올려놔야 되나 본데 그러면 잠깐만 코 눈, 코, 입을 다 찾아야 된다는 소린가 보지? 눈, 코, 입을 다 찾아야 된다는 소린가 보지? 못 가 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다 점격이 있으면 음... 음... 어떻게 가? 다 잠겨있어 없더라고 아니 또 개개 봐? 아... 아... 으아앜 으아앜 젠작 아 근데 아까우 저장하고 덤벼 볼걸 괜히 덤볐네 어? 감옥 1 이라고 적힌 열쇠를 찾았다 아 뭐야 왜 아까는 없었어 피로 쓴 듯한 글씨로 적힌 낡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다 옛날 문체로 쓰여있지만 아마도 이런 내용은 못하다 집안을 대피하는 자가 저지른 죄는 그 가족도 함께 숙제해야 한다 아이는 형벌에 처해지거나 팔려나간다 여인은 노인이 되어 버려질 때까지 온 몸을 바쳐 마을에 공헌해야만 한다 그러나 감옥은 숲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그곳에 유치된 여인의 상대는 거인 남성이다 그런 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속죄란 너무나 잔혹하고 무자비한 것이다 이 마을의 형벌은 언젠가 숲과 마을에 재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zone 이것은 곽식 감옥 인건가 ? 야야 나 요번에 맞으면 나 죽는데 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흫 응 응 응 응 다양한 진짜 개다 보는 거 같아서 좋아요 그죠 그게 츠으로의 매력입니다 연다 모조품 눈알은 매우 꽉 깨어져 있어 무언가를 미끄러트리지 않으면 빼낼 수가 없다 목조 열쇠 안쪽에 부은거 있지만 손이 닿지 않아 을지라구 을지라구 목조 열쇠면은 잠깐만 어 거기? 요구? 오케이 쇠부츠랑 줄을 얻었다 그럼 또 요걸로? 넣으면 뺑뺑이 여기서 줄로 끊는다 깜짝이야 깊은 예쁜 공간 한가운데 수많은 무언가가 꿈틀가리고 있다 으 으 으 으 잇모양 으 으 으 으 으 으 병과야? 작은 뼈 같은게 들어 있어 육어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후, 냥 그럼 또 어디 가야 되지? 인형?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잠깐만 인형이 여기 있지 않았나? 아아 흐흐흐흐 어 설마 설마 그렇게 죽어서 끝이야? 이어서 못해? 저장할걸 다 날라간거야 지금까지 한거? 세상에 흐흐흐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흐흐흐흐흐 스가인가? 뭐지 지키? 사코마는 사코마? 이 목소리는 지오리? 네! 무슨일이야? 아아 사코마가 행보에 문명이 돼있어 어젯밤에 그것뿐이라면 평소 똑같은 기지만 메모를 남겨놨어 귀신 나를 부르고 있어 머리가 멋대로 뭐 대가리가 멋대로 움직여 내가 대가리가 왜 움직여 다리가 움직여 아 무서워 무서워 이집이 귀신이 나를 부르고 있어 아 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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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이상해 사코마가 저런 말투였나 아아 자료관 자료만 저찾아 볼게요 그래도 너는 아! 뭐지 지키? 약속은 지켜가고 있겠지 약속 이건 기분 다시 아니었어 진짜로 들렸어 아 무서워 무서워 엑스텝 소자 리슨 투 마 불쌍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죄를 덮어쓰고 모든걸 뺏긴 목소리가 들리지 너는 모르는 척을 해서는 안돼 아빠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약속을 지키러 오렴 구해주렴 공학생활 구해주렴 구해줘 구해줘 구멍 건너 숲에 빨리 와줘 사쿠라요? 잠깐만 예림이 그 사쿠라요? 숲으로 와줘 쏠 수 있어 언니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풀피 풀피 풀피로 저장 응? 됐어 가져와 자 자 휴우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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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시로 사라져버려 죽여버려 아아아아아아 오지마 아 저 근데 저 인형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돼 저장저장저장 흐흐흐흐 저장저장저장 융 이걸 먼저 먹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엌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저기 또 와야 되는데? 감옥 1부터 가야되지 복조 열쇠 혹시 모르니까 이번엔 2번에 저장합니다 으어어어어어 으으으으으으 으어 by 1,1번 저장 으어어어어어 quiet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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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골함을 어디다 쓰는거지? 어? 잠깐만 여긴가? 목걸이 코모양을 본딴 모조품 입모양 내용물이 녹아버린 유골함 눈모양은 이거 같은데 무언가로 미끄러트리지 않으면 빼낼 수가 없을 것 같다 뭘로 미끄러트려야 될까 일단 저장을 하고 얘한테 한번 말을 걸어볼까? 어? 유골함 유골함 어? 병이 깨지고 내용물이 빨려 들어갔다 이걸로 고통도 끝 되풀이 되는 악몽으로부터 해방 전부 입구 해방 분명이게 행보 어?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 저렇게 엉망진창이 된 종이쪼값 쓰읍 뭐야 이게 뭐지? 5, 6 5, 6, 7, 8인건가? 봐보자 오오 공 5 6 7 8 땡겨? 아니요? 아 아 색깔이 있구나 빨파 녹 노 하 빨 빨파 녹노하죠 빨파 녹노하 그러면 빨이 파 노 노 하 하 내가 이거 잘 맞게 읽은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거 5잖아 그죠? 이게 5고 이거 6이고 이거 7이죠? 이게 8이죠? 그건 맞죠? 이건 그냥 0일거 아니야 그러면 6, 0, 5, 7, 8인가? 아 9야? 아 저게 9였어? 7이랑 헷갈렸어 9야? 자 그러면 6 0 5 9이라고 이게? 9 8 아닌데? 7로 해볼께요 7 어?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고? 뭐지 그럼? 아이 한자 한자를 한자를 몰라서 5는 맞잖아 아 4 아 그렇지 8이 아 그러네 4다 맞다 천재인데 저걸 내가 왜 8이라고 생각했지? 왜? 어떤 근거로? 는 아니었다 그럼 저것도 9인가? 됐다 아 지크님이 다 해냈다 9 4 나왔다 9 4 아 내 몸이 없어 와 나 내가 이렇게 나 한자 100점 맞고 그랬었던 아인데 흐흐흐흐흐흐 내가 이렇게까지 돌머리가 됐다니 숫자도 못 읽고 숫자도 못 읽고 세상에 바보도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sel 그냥 바보로 살게요 섹 철제샵 철제샵 와 그래도 나름 지금 19분 계신데 다들 왜 조용한거야? 왜 지크님이랑 나만 머리를 굴리고 맞대고 지금 19분 유튜브만 19분이고 치즈지금 몇 분 계시나? 한두 분 계실려나? 평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스포 못해서 안달났었는데 요럴때는 다 조용하다 나 근데 뭐 뭐를 지금 주웠지? 아 철제 삽 철제 샵이라 그랬지 아까 삽? 삽을 어디다 쓰지? 삽 삽 삽 삽 빨래 핑계 대면서 혼자 쏙 빠져나가지 말고 허허허허허 어? 삽 삽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구멍 다 중간이라도 갈라고 지금 모른척 괜히 얘기했다 틀리면 창피할까봐 다 모른척 빨래개는척 나는 나는 어? 몰라도 어떻게든 알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냄새가 사라지고 갑자기 맑은 공기가 느껴진다 정화도님 안녕하세요 호파기가 쉬워졌어 이거 뭐야 하리보 아니야? 아 천이네 천이었성 저장 야 이제 생명 다섯개야 저장 저는 틀려도 이미지 타격이 없어서 막 질러볼거에요 어 저도 뭐 사실 우리 같이 둘이서 머리를 맞대자고 눈 모양을 본뜬 모조품을 얻었다 자 이제 다 얻었어 이제 또 그 아까 그 귀신이랑 또 사투를 해야돼 눈치 싸움 해야돼 여기였나 여기였나? 밑이었나? 아 여기 저장하고 어 으악! 아아아아악! 멍 때리다가 아 그래 그냥 내어 내줘 내줘 하나정도 내줘도 돼 마음 편하게 줄건 줘 흐흐흐흫 그냥 줄건 줘 흐흫 제가 대신에 없어지니까 모든 부품을 붙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대리라고 쓰여있는 인형의 얼굴에 모든 부품이 뭐..뭐 어쩌라는거야 이게 다야? 뭐지? 칭 칭 칭 칭 칭 눈,코,잎 다 있는데 칭 이 종이조각은 어디다 쓰는거지? 칭 아 이거 아까 그거구나 칭 칭 뭐지? 돌을 하나 달래? 돌을 준다 어 나 이제 돌 3개밖에 없어 뭐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렇다면 블록이 어딨어 블록이 없어 게임 종료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어떡할까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그냥 저장 그냥 먹힌가? 아 여기를 다 안 돌아봤지 돌다 말았지 미치다 태어나진 뭐 어?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일단 저장 속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영원히 엄마는 불쌍하니까 너도 같이 있자 태어나지 않아도 좋아 으으 voted 뭐 어쩌라는 거야 하나가 되자고? 설마 쫓아오나? 안 쫓아오는데 으으으으으으으으흑 대리라는 건... 아 내 몸에 대리 자 하나가 되라 김대리 하나 하나 하나가 되자 엄마 뱃속에서 슬프고 괴로운 엄마 우리는 많으니까 위로해 드리자 눈뽕 귀여운 내 아가 어서 나오렴 엄마도 아빠도 있단다 어서 태어나 주렴 귀여운 귀여운 내 아가 여보 여기 좀 보세요 아가가 뱃속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거 뱃속이야? 뱃속의 태아야? 저 탯줄이고 엄마 다정한 엄마 그런데 어째서 그런데 어째서 제발 용서 용서 용서해 주세요 시끄러워 원래라면 너도 남편과 같이 목을 쳤을 게다 마을 귀를 어긴 남편의 부인으로서 살려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내 남편을 돌려줘 내 남편을 돌려줘 여자 임신 중인데? 어쩔 수 없이 이봐 헐 엄마 울지마 잣뜩 목숨이 있으면 분명 엄마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 엄마는 언제라도 약속한 아이의 목숨을 원하고 있어 헐 사라졌어 게임 다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냐고요? 네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뭐였지? 약속한 아이의 목숨? 잘 모르겠어 하지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숲의 드론으로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건 분명 아이야 하지만 뭔가 이상해 하나가 되자라니 그 달콤한 목소리 부른과는 비슷하긴 했지만 달라 이런 곳에서 사쿠마는 무사할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사쿠마를 찾아야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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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알림이 저장 이여 Sanders 정신 좀 차려봐 언니 다행이다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해 언니 사콤아 나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숲의 무서움을 모르면서 자료관을 폐간하려는 공무원도 무서움을 알면서도 언니 탓을 하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두가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지 싶었어 그렇구나 역시 그랬던 거네 사콤아는 나와 자료관을 위해서 아이자비 귀신에게 잡혀간 척을 해준 거였구나 언니 알면서 숲까지 찾으러 온 거야? 그거야 가만히 지켜볼 수 있 지켜보고 있을 순 없는걸 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언니 왜 온 거야 언니 왜 그래 사콤아 만나버렸어 만나다니 설마 작은 귀신? 아니 나 나 아이자비 귀신과 만나버렸어 언니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 아이자비 귀신은 언니를 부르고 있어 아이자비 귀신이 아이자비 귀신이 여기 있었구나 약속했잖아 그 아이 대신 시어리의 목숨을 나에게 치워 목걸이의 돌이 모두 부서졌다 목걸이의 돌이 모두 부서졌다 언니 도망가자 빨리 어며며며며 어며며며며며 어며며며며 캬 막다른 곳이야 으아악 도망 못 가 쭉 달려 으아악 도망 못 가 도망 слح 아직 쫓아오고 있어 ㄻㄱ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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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pect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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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rou 헤엏 허에에에에에 갈린끼리야...어떡하지? 언니... 이쪽길로 가자... 뭐야...내가 선택하는거 아니었어... 어? 파이삼? 파이삼? 이제 쫓아오지 않겠지? 글쎄...하지만 목소리는 안 들려... 아마 이 야광석으로 된 큰 바위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그럼 혹시 여기 있으면 안전한 걸까? 하지만 이건 거의 빛나지 않으니까... 아마 곧 여기도 위험해질 거야... 그래도 이렇게 큰 돌이니까 경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들키면 분명 여기까지 올 거야... 사쿠마...괜찮아? 다리가 조금 아플 뿐이야... 그것보다 언니는 자기 걱정 좀 하라고... 언니는 아이자비 귀신에게 노려지고 있다고... 언니는... 아이자비 귀신이랑 약속한 거야... 약속... 아이자비 귀신에게 목숨을 줄게라고 약속했다고... 나...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아이자비 귀신은 계속 말하고 있어... 그 아이 대신... 시오리의 목숨을 주렴... 그게 약속... 둘로 나는 대가... 비현... 나 때문에... 내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언니가 이 숲에 오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건 아니야... 내가 사쿠마의 기분이나 스가씨의 제재를 무시했으니까... 전부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쿠마는 나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일단 둘 다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면... 그걸로 된 거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야 이 기지배야...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나 죽게 생겼잖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반성은 돌아가서 하자... 아마 모치즈키 경찰관님한테 엄청 혼날 테니까... 돌아가서 둘이 사이좋게 혼나자... 그때는 같이 모두에게 사과하고... 언니는... 치사해... 그래도... 알겠어... 범계... 꽤나 가까운 곳에서 떨어졌어... 놀라게 하지 마... 정말 심장 떨어질 만 일만 일어나네... 웃지 말고 가자... 내가 놀라게 한 거 아닌데... 다리가 떨어져 있어... 아까 그 번개 때문인가... 다리를 건너서 자료관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어떡하지... 아까 그 갈림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 밖에 없어... 그래야겠네...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돌아가자... 어메... 그러면 다시... 다시 3번... 어차피 다시 올라가야 되다니... 어라... 사코마... 미안해 언니... 목소리가 좀 심하게 들려서... 뭐야 이 목소리... 무슨 뜻이지... 왜 그래... 여기에서... 목소리가 들려... 아이자비 귀신이랑도... 귀신의 아이들이랑... 다른 목소리가... 목소리가 들린다니... 무슨 뜻이야... 언니는 들리지 않아... 그럼 역시 이 목소리는... 아이자비 귀신 녀석들이 아니야... 다르다니... 유령이 목소리 얘기야... 사실은... 목소리 따위 들려도 상관하지 않는 게 좋지만... 뭔가 사악한 느낌도 없고... 게다가 이 목소리는... 돕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 혹시 언니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난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사코마가 말하는 거라면... 한번... 파볼까... 삽... 삽 유용하게 잘 쓰네... 칠퍽거리는 땅 속에서 유백색의 작은 조각이 나왔다... 절대 목걸이? 무슨 말이야? 이 조각이 뭔가 말하고 있는 거야? 언니... 그 조각... 엄마를 돕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어... 뭐? 어쩌면... 이 숲에서 쫓아오던 아이의 뼈인가? 하지만 그 조각... 자기들이 소멸해도 좋으니까... 라고... 어... 무슨 일이야... 다른 목소리가 들려... 무슨... 도망가 언니... 헐... 뭔데... 사코마를 놔줘... 뱀이 꿈쩍도 안 해... 지금 풀어줄게... 언니... 먼저 도망가... 어... 언니... 나는 괜찮아... 혼자만 희생하지 말라고... 언니는... 사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찍혀주지도 못하게 해... 그럼 나도... 나 자신을 희생해서... 죽어도 되잖아... 부탁이야... 이제 가줘... 어쩌서 그런 말을... 사코마... 알겠어... 마을의 어른들은 데리고... 돌아갈... 돌아올 테니까... 돌아갈 테니까... 나 돌아갈래... 사코마... 기절해버렸어... 나 혼자서는 이 뱀을 어쩌지도 못해... 어서 사람들을 불러야 되겠어... 정체를 알 수 없는 뱀이... 사코마의 몸에 감겨있어... 불수가 없다... 안 돼... 사코마가 죽어도 되란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전부 나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기다려 사코마... 금방 돌아올게... 근데 여기는 끊겼... 니까 올라가야겠죠... 사코마... 난 틀렸네... 자네 먼저 도망가게... 여기... 있었구나... 아... 또 저장해야 돼... 사코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사코마도 위험해질 거야... 반대편 길로 가야겠어... 어... 어소... 렴... 으악! 으악! 약속했잖아... 귀여운... 내 아이... 아 뭐야... 왜 그냥 죽어? 저장했지롱... 바로 도망가야 되나 보다... 바로... 야... 나오자마자 그렇게 죽인다고... 참... 틈도 안주고...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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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기분나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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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워아... 미워아... 미워아아아아아아아아아 벙신... 으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흫... 뭐야 여기... 감옥의 동굴이랑 닮았지만... 묘하게 서늘하네... 어허어어... 또 뭐... 길이 여러 길이 있어 무슨 빛이지? 영혼님 어서오세요 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천장에 둥근 구멍이 있어 운물인가? 운이 좋으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somebody help me somebody anybody help me 젠장 어떻게 된거야 나야 모치지크이다 스가 시오리 사쿠마 들려? 거기 아무도 없어? 무슨 숲 쪽으로 찾으러 갔나? 이게 무슨 일이람 숲으로 가는 다리가 무너져있어 이러면 숲에 못 돌아가는 데다 돌아오기도 힘들어질거야 마을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에게 협력을 부탁할까? 네 모치지키입니다 자료관으로 가는 다리가 무너졌다고요? 네네 이쪽 상황은 큰일이군 돌아가지도 못하겠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봤자 방도가 없지 자료관에 들어가서 누가 없나 찾아보자 저장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없어? 인기척도 안 느껴지는군 정전인가? 그래서 전화도 끊어진건가? 예전엔 시간은 없나? 메모 정도는 남겨놨다면 고맙겠다만 전화기 전화는 꺼져있는 모양이네 이런 자료관에 전화기가 있어봤자란 말이지 정작 사코마나 스카이링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개인방을 수색하는건 미안하지만 메모가 있는지만이라도 조사해보자 어 여기 스카 방인가봐 나가주세요 폐관시간이 지났습니다 안쪽 3층은 출입금지입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내일은 쉽니다 엄마 어딨어 넌 어느집 아니니 길 잃은 아이에게 사용할 메모를 준비해 놓은건가 스카는 무뚝뚝하게 보이지만 상냥한 부분도 있어 메모중에 숫자와 글자가 적힌 표가 있다 이건 뭐지? 1과 1이.. 아 1과 2는 2 설마 삐삐 사용법인가? 그러고보니 시오리와 스카는 삐삐를 가지고 있었어 산까지 전파가 닿을지 모르겠지만 근처에 있다면 어쩌면 한번 해보자 네 메리골드님 다녀오세요 잠깐만 그러면 전화기로 하는건가?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젊은애들은 절도 이런걸 기억하는군 나도 이제 아저씨가 다 됐네 어쩌면 어쨌든 시험해보자 삐삐가.. 어디이고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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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네 지금 어디이고 모치즈 모치즈치키 어디이고 모치즈치키 어디이거 모치즈치키 어디있어 모치즈키 이거 아마도 모치즈키 경찰관 메시지 같은데 메시지가 온다는 말은 우물은 자료관의 우물이 분명해 도움을 요청하자 큰소리로 부르면 들을 가능성이 있어 이 빗속에 우물에서 나는 목소리가 들리려나? 자고 있어 어데고 몇 번이고 보내주고 계셔 좋아 그럼 이 삐삐를 좋았어 밖에 닿았어 역시 예전에 농구를 해서 정말 다행이야 농구랑 본상 이제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자 또 틀렸다 어렵네 문자가 아니라 아까 숫자를 삐삐는 숫자만 가잖아요 삐삐는 문자가 가지 못하죠 그래서 숫자 1은 아 숫자 2는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글을 써서 보내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익숙치 않으니까 계속 오타가 나는 거지 지금 뭔가 소리가 났는데 삐삐인가? 밖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비상구 쪽에서 뒤따로 이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비상구가 어디야? 여기서 돌아서 갈 수 있나? 여기서 돌아서 갈 수 있나? 여긴 그냥 저기잖아 발코니 고기잖아 엥? 게다가 잠겨 있는디 열쇠는 사무실에 있지 왜 문을 두드리는 거야? 사람도 없는데 소름돋네 여기서 나가는 길은 없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길은 있나? 무조건 3층으로 해서 글로 나가야 되나? 비상구의 문이 뭐 이러...예? 건물이... 허허허헣헣헤헣 비상계단은 3층에만 있어? 비상구...문은? 세상에... 여긴가? 됐어 아니야 아직은 저장할 데가 아니야 이건 시오리의 비피? 어째서 이런 곳에 썸버리 헬 미 부탁이에요 누가 있다면 대답 좀 해줘요 누구야? 그쪽에 있는 거야? 모치즈키 저여 간자키 우물 안에 있어요 왜 또 그런 곳에 숲이 여기와 이어져 있어서 그보다 도와줘요 사쿠마라 찾았는데 이상한 뱀한테 붙잡혀서 완전히 미... 그냥 이 상황만 보면 그냥 미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물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베비 그럴 수 없는 불활 여기 들어가면 사쿠마라 사쿠마라 위험해요 여기 팥줄 있잖아 옆에 어메 생각이 왜 이렇게 생각이 맞냐 말이 맞냐 팥줄 세상에 좋아 지금 간다고 모찌지키 파워 업 모찌지키 경찰관님 미치셨어요? 내가 할 말이라고 죄송합니다 사코마도 그렇지만 너랑 스카까지 스카까지 없어지다니 너희들이니까 분명 사코마를 찾으러 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미안하다 미안하다 난 너희들한테 도움만 받고 단체로 환각 증상이 있는 것 같으셔 정말이지 나는 너희비야만 한심해 갑자기 너희에게 살게 해도 될 만한 인물이 아니야 이런 행동도 심한 속감이고 와서 나가야 돼 모두 숲에 있는 건가? 네 근데 스카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멋대로 숲에 들어와 버려서 그래서 사코마는 어디에 있어? 병한테 붙잡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일단 같이 와주세요 어서 가지 않으면 사코마가 위험해요 동료가 되었다 잠깐만 여기 근데 이거 사다리 썼어도 됐다 밧줄로 고정돼 있어서 못 쓰는 건가? 여긴 대체 뭐하는 장소야? 모르겠어요 여기가 자료관이랑 이어져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다행이다 아이자비 귀신이 없어서 다행이다 아이자비 귀신이라고? 이 숲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뱀이다 허어 허아 아 나 안나그리 에아 이 사코마 사코마증 경신차려 어째서 떼어낼 수 없는 거야. 평범한 덩굴인데. 덩굴이래. 제가 보기에는 덩굴로 보이나봐. 헐. 뱀이었는데 덩굴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꼭 돌처럼 단단한데. 사쿠마. 도와주러 왔어. 정신 차려. 아 언니랑 못 지지키 아저씨. 이제 괜찮아. 도와주러 왔어. 그러니까 힘내. 고마워. 사쿠마.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안돼. 풀리질 않아. 이대로는. 진짜 특유의 그 일본대사들. 오 지지키 경찰관이야. 너는 물러서 있어. 자 다시 한 번 간다. 자. 물. 불. 바람. 물.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이 모여서. 모치지키. 파워. 업. 어. 총으로 쐈는데. 어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지? 미친 새끼. 그걸 왜 총으로 쏴 미친 새끼야. 슈가. 헐. 슈가. 뭐라고? 슈가가 온 건가? 미친 것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미친 것들아. 우선 지금은 사쿠마를 구출하고 싶은데 협력해주겠어? 사쿠마를 그대로 일격 필살. 구하지 못하면 죽여버린다. 동굴을 자르는 순간 비명이 들린 것 같은데. 사쿠마. 아니. 동굴을 자르랬더니 사쿠마를 잘라버린 거야?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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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 고맙다. 큰 도움이 되었어. 덕분에. 덕분에 동굴이 무사해. 사쿠마를 데리고 돌아가야겠다. 의식은 없지만 호흡은 안장도 있어. 나 참. 정말 걱정 끼치고 말이야. 좋아. 사쿠마는 내가 옮길게. 너희도 돌아가자. 아. 이걸로. 움직이기 편해졌어. 어? 어? 아기 그건데? 뱃. 뱃속에 그. 아기. 약속. 약속. 아직. 지키지 않았어. 자. 감겨줘. 니 목숨을 남겨줘. 시어리. 왜 그래? 저. 저기. 먼저. 가주세요. 목. 목소리가. 오. 여기까지 왔어? 요기 난. 요기 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다같이 모여서 롤링바일 칸 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난 어째서... 어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어쨌든 돌아다녀보자. 이 자카와 말에는 내가 존경하는 낚시 스승이 있었어. 그 사람은 초등학생인데도 아자카와 호수의 성물을 낚았다고. 여름방학 숙제도 안 하고 말이야. 뭐랄까... 비상식적인 낚시꾼 정신이지. 수호자도 했었다고 들었고... 꼭 신 같아. 낚시의 신. 어라? 뭔가 너한테 내 스승이랑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혹시 너는 스승님의 딸인가? 역시... 위대한 정신은 계승되고 있구나. 그럼 너는 칸자키시겠어. 부디 너도 전선의 낚시 명인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응? 칸자키... 그렇구나. 너는 칸자키 게이치의 손녀구나. 말괄량이고 언제나 몸에 자잘한 상처를 내는 건강한 여자아이였지. 감기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고 그 애와는 정반대였어. 뭐야? 엄마야? 아니면 얘 어린... 얘 어린 시절인가? 조금 다르지만 자료관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얘 어린 시절인가 보다, 칸자키. 밖에서 소리가 들려.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저기... 뭐하고 있어? 여기... 왜 그래? 계속 부르잖아. 으... 어... 그게... 대체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아... 혼자야? 응... 있잖아. 여기 혼자 있으면 안 돼. 비 오는 날에 밖에 있으면 위험해. 아빠가 말했어. 있잖아. 길 잃은 거면 우리 집으로 와. 혹시 무서워? 걱정 마. 나는 괴물도 아니고 유괴범도 아니야. 괜찮아. 혼나거나 하지 않을 거야. 만약 혼내도... 나도 같이 혼날 거니까 문제 없어. 약속할게. 설마... 설마... 설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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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을... 이런 식으로 되갚는 건 아니겠지? 그 후에 네 엄마가 그 녀석을 데리고 진료소까지 왔단다. 열이 나는데 빗속에서 미아가 된 모양이더군. 그 아이는 모친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절하는 동안에도 불안에 떨면서 계속 네 손을 잡고 있었어. 그러자 네가 상냥하게 해줘 의사 선생님 무서운 얼굴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놀아보는 거야. 나도 네 엄마도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지. 간자키 시오리. 너는 그 저택에 사는 아가씨란다. 이건 네 거란다. 시계부품? 아, 시오리구나. 너는 항상 바쁜듯이 돌아다니네. 내가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는 것도 괜찮단다. 네가 부모님에 대해 말할 때 언제나 초조해 보였지. 과거란 자신을 천천히 되돌아보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음, 아무래도 사쿠마는 조금 까다롭단 말이지. 지금 좀 틀어박혀 있거든. 하지만 사쿠마가 너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너는 어때? 누구한테 갈까요? 뭐 이렇게 갈 데가 많아. 누구한테 갈까요? 다 가도 되나? 나는 이 마을을 지키고 있어. 자신을 모르는 녀석은 지나가게 놔둘 수 없어. 엄마 없어. 언니도 엄마 없어? 아빠도 없어? 외롭겠다. 그래도 너무 울면 안 돼. 울고 슬퍼하면 아짱 아빠는 곤란한 표정 짓거든. 잔뜩 미안하다고 하면 괴로운 표정 지어. 그러니까 너무 사과하면 안 돼. 아빠는 아짱이 웃길 바라니까 화를 낸대. 저 이분 개소리야. 웃길 바라니까 화를 내내. 웃길 바라는데 화를 내내. 의사를 만나러 갈까 생각했는데 여기는 어디지? 집안 사람도 손자도 빚을 수가 없으니 큰일이네. 어머, 귀여운 아가씨구나.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거니? 아빠랑 엄마는 어디 계시니? 어쩐지 아가씨는 소중히 돼야 할 것 같은데. 아, 뭐야. 밑장이었잖아. 언제나 발걸어져서 정말 고마워. 상냥한 밑장과 함께라면 왠지 즐거워지거든. 여기서도 병원을 가야 돼. 오, 뭐야. 역시 오셨구만. 할머니는 여전히 누망난 채로구나.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슬렁거리는 게 아닐까. 밑장, 고마워. 밑장, 미안해. 밑장은 언제나 나를 돌봐줬잖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그 아이와의 추억을, 그 아이에게 사랑받던 기억을 전부 잃어버리는 건 괴로웠지. 네. 자, 저차 시간에 맞춰야 돼. 아무랑도 마주치지 않게 해야. 그러네. 자, 시오리 정신 차리고. 어머모토 씨. 그래, 밑장. 무슨 짓을. 밑장 어째서. 미돌이. 괜찮아요, 여보. 어머모토 씨. 우리 잠깐 외출할 뿐이에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밑장. 나는 있지. 옛날에 불렸으니까 알고 있다고. 힘들지, 밑장. 하지만 어째서. 그런가, 그런 건가. 이 마을에서는 뭐든지 비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불쌍하게도 밑장은 이 아이를 위해서. 괜찮아, 밑장. 어린 아이는 부모가 필요하니까 말이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너희들을 사랑할 테니까. 그게 진 자식이라면 더더욱 그런 법이야. 울지 마려, 밑장. 밑장과 가족들의 행복은 무엇보다 이 아이의 웃음이지. 분명 이 아이는 원래의 상냥하고 활기찬 착한 아이로 돌아갈 거야. 밑장과 얼굴이 정말 닮았어. 건강한 건 아빠를 닮았네. 너희들의 아이니까 말이야. 소중히 대해주렴.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만나보면 알 수 있을까? 너 가만 보니 밑장이 아이잖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아가씨 거란다. 시계 부품을 손에 놔. 아, 시계를 다 이렇게 해서 시계를 하나 완성해가지고 명품으로 대파는 거야. 아, 그때 그러면 대어 낚았으면 얘도 뭐 주는 애였던 건가? 아빠는 건강만 한 거냐고요? 저장... 아, 아이퍼플림 나 이제 살짝 좀 무서울라 그래. 저장무새. 조금 무서울라 그래. 알림위를 넘어선. 사크만은 어디 있나요? 그 아이에게는 현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또 못 본 척하는 건 싫습니다. 그 녀석들처럼요. 할머니 또 도망나서 어딘가를 어슬렁거리고 있겠지. 근데 나도 나이를 먹으면 할머니처럼 되려나. 나도 할머니도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하지만 그 사거리 아저씨처럼 되는 것만은 사양이야. 그래도 뭐 저장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저장무새라도. 도움이 되면 너무 감사하죠. 멍청하고 싸움도 못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을 나간다는 건 그런 자신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아이코은 어디 있어? 너희들 아이코 알고 있지? 아이코를 만나게 해줘. 변하지 못한 나지만 아이코만은 소중하단 말이야. 아이코만은 소중하단 말이야. 따라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아이코를 일로 데려와야 되나? 아이코 땅땅 소리 너무 듣기 싫은데? 계속 들으니까 짜증 나는데? 땅땅땅땅땅땅땅땅 뽕뽕땅땅땅땅땅땅땅 뽕뽕땅땅땅땅땅땅땅땅 아이코 알았어. 그만. 그만! 알아서, 그만! 똑같은 말, 그만! comput cuz child 잠시만 기다려줘 이야기해보고 올게 아 너도 막았잖아 지금 아 뭐야 왜 온건데 믿을 수 없으니까 못 지지켜 아저씨는 말해두겠는데 나 아직 아무것도 안할거야 언니가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곤란하다면 말을 걸어줘 왜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언니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잖아 말해두겠는데 나 아직 아무것도 안할거야 언니가 아무리 말해도 곤란하다면 말을 걸어 아이씨 똑같은 얘기잖아 짜증나게 진짜 나는 이 마을을 지키고 있어 그건 알지만 곤란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지인의 말을 들을 거 같냐? 여기는 못 지나간다 나는 난 모르게 이 마을을 사랑하니까 그런 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고요 너 혼자서는 어렵네 여기 못 지나간다 도와줘 아이씨 새끼 어? 설마 지금 잠깐만 유튜브가 생각보다 딜레이가 되게 긴가봐 유튜브가 생각보다 딜레이가 되게 긴가봐 뭐 해야 되지 이제? 네 이씨 새끼 에이씨 새끼 수술할때는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았던것같은데? 그냥.. 건방진 외계인님 감사합니다 비밀클럽 가이버 첫 곡의 비밀클럽이라 함은 지금 몰아듣기해서 하신거구나 아 거기서 데리고 자쿠마를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저기 언니 대체 왜 아직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건데 언니는 고집이 쌩 고집을 통 관리인이랑 똑같아 나나 모집집게 아저씨는 그렇게까지 꽉 막혀있진 않다고 다들 꽤 강하다고 특히 거기있는 교육실 선생보다 강하다고 알았으면 얼른 데리고 돌아가라고 고집이 쌩 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일로 데리고 가야되나? 나나 모집집게 아 희생 중불부 장동 도룡 도룡 잉 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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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징그럽다 이.. 여기 씬이 좀 너무 루즈하는것같은 느낌은 음.. 기분 탓인가? 아 얘.. 얘 좀 떨궈놓고 싶은데? 얘 좀 떨궈놓고 싶어 아저씨 돌아가래요 아저씨 일로 가실? 안 가실? rings write 사거리야?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 얘기 밖에 듣지 않지 정말이지 소방단원잖아 나는 일단 공무원이니까 갔다와줄 수 밖에 없겠구만 나는 청년..청년대 젊은 emerge잖아 뭐야 갑자기 동료가 겁나 늘었어 아 그냥 저기 길막한테 가야 되는 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됐다 아 아저씨 괜찮으니까 좀 비켜줘봐 아니 하지만 나는 못 지나간다 괜찮아 그리고 이 여자애는 마을 사람이야 정확히는 마을 사람이었지만 뭐 그랬던 거야 그런 건 얼른 말했어야지 한 번 마을 사람은 영원한 마을 사람 마을 인구 문제도 있으니 대환향이다 삐리비리 외관 남자는 마을 처녀를 아내로 삼아 데려가니까 안된다 당신 그 정도로 마을을 좋아했던 거야? 어때 나를 다시 봤어? 이런 마을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야리야리 하지만 마을의 성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질색이야 그래서 나는 너도 그 녀석도 어쩌고 저쩌고 깊게 생각하는 건 질색이거든 어 드디어 늙고 병들고 죽겄다 저기 역시 엄마가 저번에 말하기도 했고 거기다 그 녀석 지난번에 숲적을 지그지 칸자키도 좀 그렇지만 그런 녀석이랑 바보 칸자키도 있다면 안된다니까 다 들려 이쌰 칸자키다 뭐야 웬일로 혼자 갖고 있네 오늘은 그 녀석이랑 같이 있지 않은 거야? 오늘은 내가 땡땡이 있는 곳에 마중나가는 거야 결국 그 녀석 여자한테 마중나달라고 하는 거야? 역시 울부 겁쟁이네 그런 말 하면 안돼 거기 두명은 저번에 나한테 달리기로 쳐서 울었던 주제에 운 적 없어 넌 울었잖아 어? 설마 스가? 설마 그 벌써 걸어와버린 거야? 오늘은 내가 마중나가려고 했는데 미, 미안 괜찮아 아닌가 아닐까? 맞나? 왠지 근데 딱 그 실루엣이 스가 같지 않아요? 저기 있잖아 그럼 이제 이 녀석도 끼워서 달리기 승부하자 무조건 느릴 걸 이 녀석 하자 하자 뭐야 꼴찌하는 게 싫은 거야 꼴찌래요 시끄러어 저번엔 니가 꼴찌였잖아 뭐야 예전 일은 들먹이지 말라고 뭐야 저 녀석 엄청 빠르잖아 역시 니가 꼴찌네 정말 갑자기 달리면 놀란다고 저기 저 녀석들 항상 땡땡한테 저러는 시기야? 다음에 때려줄까? 안 돼 그치만 오늘은 모처럼 내가 땡땡이를 마중나갔었으니까 안심시켜주려고 가끔은 말이야 나 지금 근데 생각해보니까 수퍼한 거네? 추측성 수퍼한 거네? 지금 여기선 계속 땡땡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너무 뻔하잖아 집에 도착했을 때 안심한 표정이니까 분명 조금 무서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이수 마이들한테는 가끔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잖아 나는 들은 적 없지만 땡땡이는 들은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마워 별말씀을 시장 가족들에게 말하고 나온 거야? 비밀이야 땡땡이도 비밀로 해야돼? 음 그럼 있잖아 내가 이기면 비밀로 하는 거야? 준비 시작 시작해놓고 왜 걸어가? 와 빠르다 이새끼 저 욕갔잖아 XX 와 빠르다 이새끼 우와 맞아 나는 분명 아자카와 마을을 뛰어다녔었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발이 빠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마을에서 달리기 할 때도 많이 이겼었어 어째서 잊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나보다 빨랐던 그는 대체 세상에 알 수 없는 일이나 바꿀 수 없는 건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걸까? 나는 그대로여도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아마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나일 테니까 중년이 되어도 노인이 되어도 분명 마을의 에이스일 거고 마을에서 일어난 문제를 계속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 자 이거 니꺼지? 이 아저씨 그만 그만 벗어나줘 아저씨 저리가 어? 어른이 된 타마키잖아 뭐야 어른이 된 나냐고 뭐야 너 나 딸 데려오고 칸자키 시어리 이 사람은 칸자키 시어리다 정말 칸자키 시어리래 그러면 그 녀석은 그 울보면서 겁쟁이인 엄마도 없는 그 어? 설마 아 여러분 얘였나봐 아까 그 꼬마 남자애가 뭐지? 실습생이었어? 그럼 나 스파한 거 아니네 나 스파한 거 아니었어 듣네 오늘도 놀자고 약속했는데 겁쟁이 가라고 하잖아 울지 말고 뭔가 말 좀 하라고 혹시 그 녀석들 또 그 새끼를 수비 끝까지 데린 것 같구나 왜 저거를 XX로 했냐고 땡개 동그라미로 하지 또 그 새끼를 수비 끝까지 데려갔구나 아니 모치지키 말고 그 실습생 지금 계속 나 쫓아다니는 지금 나랑 계속 붙어있던 그 교생 교생 교생인가봐 괴물같은 녀석인 주제에 숲에 들어가는 게 무섭냐? 겁쟁이 울보 이 엄마도 없는 게 어쩌면 네 엄마는 숲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맞아 맞아 아이자비 귀신이 실은 얘 엄마래 엄마가 되고 싶어서 잔뜩 아이를 찾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네 엄마가 되어줄지도 몰라 아 얘 엄마가 아니라 이거 아니라 잘못 읽었네 아 또 울잖아 뭐야 칸자키 또 너냐? 이런 녀석들은 놔두고 빨리 놀자 빨리 놀자 이봐 기다려 멋대로 돌아가지 마 왜? 넌 맨날 방해나 해야 되잖아 건방지다고 이런 음침한 녀석과 놀다니 너도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말도 못하고 엄마도 없잖아 이런 녀석은 존재만으로도 기분이 나쁘다고 이런 미친 향놈의 새끼 말 조심해 너희들보다 이 새끼가 훨씬 훨씬 좋은 아이거든 젠장 때렸냐? 야 폭격폭력 고릴라 너희는 심술재기 찍찍이잖아 이 쌍 이 썩을 씹으랄 육시랄 아 아파 알겠다고 하아 어때 아 코에서 피가 나네 괜찮아? 미안 미안해 장난해? 어째서 이 새끼가 우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왜 네가 울어? 야 이 새끼 정말로 울보야 쟤네들이 말한대로네 저기 너도 지금 그래 이 새끼야 미안 다쳤으니까 집에 돌아가자 싫어! 이 새끼 아직도 울고 있는걸? 다들 내가 울렸다고 생각할 거라고 이 새끼는 울버 이 병신 아니 계속 XX라고 나오잖아 아이고 에밀린이 어서오세요 섬님 연기 보기 좋아요 하지만 음침하다거나 기분 나쁘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 이 새끼 너는 상냥해 상냥해 이 새끼야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게 재밌어서 난 좋아 어떤 나쁜 사람이 와도 내가 지켜줄게 알겠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울지마 찐따야 아 또 울어 아 진짜 징하네 나는 그 남자애를 잘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울보면서 말쏘가 적고 하지만 상냥하고 조금은 이상했던 게다가 아이자비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역시 이 기억은 아자카와 마을에서의 기억이야 당신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실제로 모든 일의 원인은 대부분 하나만 있지 않죠 그 정도는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탓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죄책감을 갖고 계속 있는 것도 저는 두려웠습니다 머지않아 그 공포는 점점 커졌고 저는 급히 이 마을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신도 분명 좋아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은 온갖 사건을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깨달은 편이 좋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으니까요 이건 당신 겁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네 그죠? 그... 그 XX가 얜지 걘지 스가인지 스가가 더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얘는 아까부터 계속 딸한테 부탁해 만나게 해줘 해놓고 왜... 아직 순서가 아닌가? 또 똑같은 소리만 하고... ... ... 설마 또 이제 이번엔 사쿠란... 아빠가 부르고 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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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인스씨를 눌렀어... 아빠가 부르고 있어, 이씨... 시끄러이... 가자 아아 이거였어, 이씨... 아아... ... 다행이다 아이코 나마리야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아이코를 정말로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어 무척 소중한 딸이니까 라고 해놓고 계속 얘한테 찾아달라고 하죠 최근 시오리는 그 아이랑 자주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놀자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음 괜찮을까 그러게 시오리는 조금 발갈량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은 미치한 아동을 밖에 그다지 내보내지 않잖아 게다가 그 아이의 가문은 괜찮아 시오리보다 얌전한 아이거든 무작정 숲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보다 시오리가 더 걱정이야 전에도 그 아이를 울렸다는 것 같더라 놀기 전에 잠시 주의를 줘야겠어 어 뭐야 아이씨 나 혼나는 거야 아이씨 조졌네 이거 어머나 시오리 여 뜯고 있었구나 아이씨 혼나기 싫어 어 시오리 그러면 오늘은 아빠랑 놀까 아 그거랑 이건 다르잖아 아이씨 안 울릴게 놀아도 괜찮지 그래 그래도 걱정돼 너는 아빠를 닮아서 조금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잖아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도 아빠도 울어버릴 거야 아이씨 아 뭐야 그게 아이씨 아이씨 아니면 나도 그 새끼랑 못 놀면 울 것 같은데 어머나 후후 그건 곤란하지 하 못놈의 대사들이 놀거면 숲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특히 그 아이랑 놀거면 말이야 그럼 무리는 하지 말렴 이 못말리는 말괄량이 씨 그 아이는 얌전하니까 너무 난폭하게 꿇어서 울리면 안 돼요 아 알았어 숲에 안 들어가 안 울릴게 적당히 좀 해 왔나보네 그럼 재밌게 놀다 오렴 꼬마 아가씨 아이씨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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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하고 놀까 쌈놀이 할래 서비스로 너이씨 배려를 세 번까지 써도 된다고 아이씨 내 특별히 봐줬다 역시 꽃 따로 갈래 꽃 따로 갈래 뭐 갑자기 꽃 향기만 남기고 갔다 한다 하지만 그 다음은 쌈놀이다 진짜 죽방 그냥 데스매치다 먼저 뒤지면 죽는 거요 어얽 어어어어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젊을 적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삐뚤어졌지 Hah 그래서 그래서 기억이 전부 왜곡되었나 아이 멋있다 알고가 무서우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나는 너처럼 용검한 것도 아니고 믿없지도 못하지 말만 번지리라 한 못난 아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야 옛날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아유쿠를 키우기 조금 힘들었었거든 그래도 나는 아유쿠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라서 행복하게 결혼했으면 좋겠어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만큼은 해내고 싶어 아유쿠를 찾아줘서 고마워 아 맞다 이건 네 거야 왜 내 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분해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와 아 얘 이제 어떡하지 아 저장이나 한번 할까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빨먹은 게 있어 자신을 향한 죄책감과 혐오감의 사람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고독하구만 왠지 응 242 조용기 고고 조용기 김 너한테 맞았던 건 잊지 않을 게 어른이 되니 간절하게 잊고 싶어졌지만 말이야 어 마 웬만한 건 다 했는데? 다 한 거 아니냐 규 또 갈 데가 있냐 규 어? 집에 있는 낡은 시계다 아 처음에 시계 그 난 이거 의자인 줄 알았더니 의자가 왜 입구에서 걸기적거리게 서있어 했는데 아 이게 시계였구나 처음에 떨어뜨린 거 시계의 뒤틀림이 조금 고쳐진 것 같다 그래도 아직도 뒤틀려 있다 아 한 번에 하라고 계속해야 되냐고 한 번에 고치라고 난 베베님이 융통성 없는 새끼 이런 줄 알았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아 몇 번이나 해야 되냐고 어 어? 다 쌌네 그럼 이제 이제 말걸면 얘가 이제 말해주나? 아 이 새끼야 무슨 일이야 언니 바뀌었어 바뀌었어 곤란해졌어 곤란해졌어 정말로? 뭔가 경솔한 느낌이야 다시 말해 아이씨 그게 말이야 곤란한 거지? 내가 곤란해졌다고 더 명확하게 말했잖아 내가 이거 돌려서 말해야 돼? 그게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언니는 치사해 남에게 신경쓰고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혼자서 힘내야겠다고 생각할 뿐 언니는 너무 많은 걸 전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있잖아 뭐가 두려운 거야 시오리에 또 지하실의 열쇠를 마음대로 가져갔구나 죄송해요 하지만 어째서 지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네가 아직 어리니까 그곳은 아이자비 귀신이 있는 곳과 이어져 있다고 절대로 아이가 들어가선 안 돼 아이자비 귀신에게? 어째서 그런 지하실이 있어? 그건 말이야 시오리에 이 집은 수호자의 집이라고 불렸던 곳이라서야 숲에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대대로 감시하고 있단다 그러면 수호자가 무찔러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아빠... 아 뭐야? 잠깐 아빠 아니었어? 이찬아 아빠도 할아버지도 아이자비 귀신을 무찌를 수 있는 거야? 아이자비 귀신을? 지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시오리 그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구나 그럼 좋아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누구세요?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이란다 그냥 아빠 친군가? 이바켄지 아버지도 알고 있지? 아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구나 위에 있는 사람이 나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 정말이지 너는 아이자비 귀신은 실제로 있다고 그건 알고 있어 시오리 혹시라도 아이자비 귀신을 만나서 그 귀신이 마음... 귀신의 마음에 들어버리면 아이자비 귀신은 끊임없이 너를 부르고 쫓아올 거야 아이가 그녀를 잊어버려도 기억나게 해서 데려가 버린다고 네가 그렇게 된다면 모든 힘을 다해 지킬 테지만 아빠도 할아버지도 아이자비 귀신은 무찌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린이는 절대로 지하에도 숲에도 들어가선 안 돼 알았어 뭔 소린진 모르겠지만 아... 그냥 갈라야 재미없어 놔 착한 아이구나 오늘도 그 아이랑 놀 거지 이제 곧 올 때 아닌가? 하지만 오늘부터 당분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조심해 집에서 놀고 있거라 응?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 안 된대 안 된다니까 르르르르르르르르 음... 저기... 그러면 시장도 언젠가 수호자가 되는 거야? 음... 난 여자니까 안 될 것 같아 그것보다 어른이 되면 더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어 나는 야광석을 액세서리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와... 좋네 목걸이 같은 거 만드는 거야? 응 이 새끼 너 예쁜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야광석은 부적도 되니까 분명히 굉장할 거야 응 야 이 새끼야 너한테 연락 왔다 급한 연락이니까 지금 바로 돌아가라 차로 데려다녀 줄 테니까 얼른 와 이 새끼야 무슨 일이 아빠 무슨 일이고 시월이는 괜찮으니까 집에 있고 시월이 있잖아 땡땡이 아빠는 그날 퇴근길에 산사태를 만나서 마을 사람들이 구해주려고 했지만 획을 파내는 데에 시간이 걸려서 그대로 죽은 거야 맞아 그 집에 대한 것도 남자아이에 대한 것도 그날에 대한 것도 나는 알고 있어 이건 정말 내 기억이야 난 이자카와 마을에 그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 하지만 어째서 잊고 있었던 거지? 중요한 게 떠오르지 않아 언니는 항상 혼자서 떠안고 위험한 상황까지 가버리잖아 사실은 알고 있잖아 언니가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날 일어났던 일 기억하고 있지? 언니 이제 조금 남았어 맞다 언니 마지막으로 말해둘게 난 말이야 언니가 미안하다고 말할 때보다 고마워라고 말할 때 더 깊은 표정일 거야 작은 남자아이가 울고 있다 그 새끼다 넌 혹시 왜 계속 울고 있어 XX는 초코 양경님 어서오세요 XX는 두 글자인데 왜 자꾸 세 글자 이상으로 부르냐고요? 그렇다고 이 새끼가 그나마 낫지 병신 병신 개색 휴발 이런 것보다 이 새끼 저 새끼가 그나마 낫잖아 그럼 너는 여기에 남아서 시오리를 찾을 거지? 나는 사쿠마를 먼저 데려갈게 이대로 숲을 서성거릴 수는 없어 사쿠마의 안전이 확보되면 나도 금방 구출하러 돌아올 거니까 만약 한동안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으면 너만이라도 꼭 돌아와 그런데 뒷모습이 딱 얘인데 그래 얘였어 순간 그 어? 실습생이랑 살짝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얘일 수밖에 없어 그 아이는 덮에 있어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어디 가게 들어갈 때 그 벨 소리 아니야? 그 종소리? 어서오세요 이거 내가 자주 쓰는 효과음인데 이거 그 상점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럼 이거 딸랑딸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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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엄마랑 만나게 해줘 무서운 얼굴 그치만 목소리가 들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괜찮아 찾아봐 시끄럽게 울리는 수많은 목소리 속에 뛰어들기 전에 네가 만든 예쁘게 빛나는 돌 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분명 소중한 사람을 구해줄 거야 그리고 엄마랑 만나게 해줘 또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만둬 방해하지마 무서워 너는 무서워 오지마 맞지 비켜 비키라고 이거 뭐 공격이 없어? 저기 길막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 어? 어? 잠깐만 나... 아! 못 봤어 죽이지 말아줘 싫어 헐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죽이면 안 되는 거였던 거 아니야? 근데 걔가 길막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닐 거야 원래 죽이는 게 맞을 거야 네가 없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없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인데 음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대 너는 어차피 지킬 수 없을 텐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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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인데 이기적인 놈 잔혹하고 못한 놈 슬픈 주제에 슬프고 슬퍼서 참을 수 없는 주제에 무쌍해 그래도 망설이지 않아 무서워 무쌍해 다 다 배버려 다 잡아버려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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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안녕 엄마 어? 역시 무쌍이었어 역시 무쌍이었어 자기 나는 그렇게 우리를 몇 번 그 녀석처럼 죽이는 거야 그렇게 언제까지 의미 없는 약속을 지키려는 거야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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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들었어? 오늘 아침부터 땡땡땡이 아들이 사라졌대 그 댁 그 댁 그 댁 그 댁 그래 그래 거기는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는데 거기다 아들까지 사라졌다니 불쌍하게도 마치 재앙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 아이야 어쨌든 마을 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 비가 오는군 얼른 잣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야 만약 그 아이가 숲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아무도 찾을 수 없어 어째서 누구도 이 새끼를 제대로 찾으려 하지 않는 거야 아이 진짜 짜잉나게 아이 이 새끼야 아이 이 새끼야 아 분명히 이 새끼 아이자비 귀신이 엄마라고 들어서 숲에 찾으러 들어간 것 같은데 비 오니까 어른들 숲에 찾으러 가진 않을 것 같고 아 내가 가봐야 되나 이 새끼랑 약속했는데 에이씨 짜잉나 아이 이 새끼야 어딨어 어 저쪽에도 길이 있네 어딨고 저꼬 떨어질 것 같아서 나갈 수가 없어 아 아이 깜짝이야 이씨 뭔 소리야 아 아 아이 짜잇 누구야 어린 놈이 새끼가 괜찮다니 뭐가 아 그 새끼에 대한 거야 여긴 어디야 야 이 새끼 대답해 내가 구하러 왔다고 아 아이 같이 돌아가자 좋은 말 할 때 가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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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맞아 그래 돌아가자 분명 시장이 걱정하고 있을 거야 아 불렀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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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니 녀석에게선 안 좋은 냄새가 나 야광석의 냄새 기분 나빠 그 남자의 냄새 하지만 나의 아이가 된다면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씻고 부숴서 엉망친 창으로 만들어 뱃속에 돌려보내 줄게 싫어 증오스럽고 귀여운 아가 약속을 하자 아이 뭐야 아이 시뻘기 뭐가 이렇게 시뻘기해 정육점이야 아이 씨 아이 안 돼 이 새끼 아 아 아 아 아 빨리 와 아이 이 새끼야 아 빨리 오라고 이 새끼야 씨 쩡 아 아 이 새끼 건드리지 마라 뒤질라고 이 약속으로부터 도 도망치게 되지 않아 아 아 아 아 부탁한다 내가 이 새끼랑 약속했거든 지켜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이런건 이런건 너무 슬프잖아 혼자가 돼서 외로웠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사라진다는건 그런건 싫어 나는 스가를 지킨다고 약속했거든 역시 스가였다 역시 스가였다 순간 살짝 헷갈렸지만 스가였다 스가였다 그럼 너와 약속을 그럼 너와 약속을 귀엽고 귀여운 때아이 기다려 나한테 해 시장을 데려가지마 왜 왜 그랬 스가 그러지마 시장 고마워 하지만 난 선택은 더이상 바꿀 수 없다 이 녀석의 냄새는 싫다 저 아이에게선 내 아이의 냄새가 난다 나는 너보다 저 아이를 원한다 그래도 먼저 약속한건 나잖아 무엇이든 함께 할테니까 시장을 지금 데려가지 말아줘 약속 그렇게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녀석이 약속을 지킬 리 없어 나와 같은 냄새가 나는 그 아이를 원해 약속할게 지금은 도와주지 그 대신 너에게 대가를 너의 그 몸에서 대가를 너의 팔은 다리는 머리는 몸은 내가 싫어하는 남자의 냄새가 나 그럼 네가 내야 할 대가는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는 모든 속삭임과 울림 그것은 그 남자가 나에게서 아삭한 것 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언젠가 반드시 약속은 실현된다 너는 도망갈 수 없어 그래서 목소리를 잃었구나 설마 네가 약속을 해버렸다니 그래도 그래도 다행이야 그 아이 덕에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그런 미도를 봐 너는 잊어야 해 그 약속도 이 마을에 관한 것도 그것만이 약속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해 안돼 참아야돼 시오리 전부 잊어버려 뭔가 주술 비스무리한 걸로 이렇게 해서 뭐 기억을 잊게 한 거구나 다이좋브 뭐야 그렇구나 난 약속을 했었구나 그 안개비가 내리는 숲 속에서 그 사실을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도 무척 슬퍼했고 나를 약속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이사한 거였구나 내 기억을 야광 속으로 지우고 이제 그 마을에 대한 것도 내 본가에 대한 것도 스가에 대한 것도 기억났어 기억나버렸어 근데 스가 근데 나 지금 감동하려고 감동하면서 지금 대사 읽고 있는데 스가 왜 뒤에서 춤춰 스가 스가 왜 그러는 거야 스가 왜 뒤에서 뒤에서 왜 으쓱으쓱해 어떻게 너무 웃기잖아 역시 나 때문에 스가가 목소리를 잃은 거야 나 때문에 아빠와 엄마는 마을을 떠났어 그리고 나 때문에 둘은 도시에서 사고로 죽은 거야 전부 나 때문이야 스가 스가 뭐야 지금 때린 거야 뒤통수 우려친 거야 우는 거야 왜 울어 나한테 주는 거야 그 그 낡은 시계 돌이야 세공해준다고 했지 갖고 와줬구나 이렇게나 예쁜 돌이었네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그게 나야 둠빠 둠빠 두비두바 이거 시계 안에 넣어보라고? 왜 그렇게 우는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울고 있는 거니? 자책해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아자카와 마을의 대자연을 듬뿍 접해서 보이게 된 것 아니었어 그럼 그 부품을 끼워놓고 오는 게 좋을 거야 최악의 가해자는 언제나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가해자야 그렇게 피해자인 척만은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다른지 간직히 지오리씨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왕 오왕 언니 또 자책해 버렸어? 괴롭겠지 하지만 슬슬 깨달아야 해 해답은 이미 언니 앞에 있어 와 근데 이거 저 아까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힘들어도 끝까지 갔었어야 됐는데 중간에 멈춰서 좀 아쉬웠다 했던 거 취소 길었네 되게 길었네 나 오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뭐야 벌써 지금 10시 반이야 오늘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어 뭐야 아 한 명 엄만가 시오리 시오리 죄송합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시오리가 또 시계를 만지작거려서 망가뜨렸어 시오리 또 저질렀구나 뭔가 똑딱똑딱 흔들리는 게 재밌어서 그 시계추야말로 만지면 안 된단다 그래 시오리 시계추 있는 장식용 돌에는 소중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 이 시계는 시오리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거야 장식용 돌은 너를 향한 소원을 담아서 박은 거라고 아빠랑 엄마는 시오리를 위해 뭐를 빌었어 어? 잠깐만 위에가 또 할아버지였고 지금 밑에가 아빠야? 시오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해 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처럼 해주면 안 돼? 살짝만이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길 빌었어 시오리 아빠랑 엄마는 너보다 먼저 죽어 뭐? 나는 이미 할아버지니까 조금 있으면 죽겠지 뭐? 둘 다 그만하세요 애 앞에서 나 너보다 먼저 죽어 물론 먼저 죽는 건 맞는데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런 식의 교육은 아이한테 안 좋다니까요 어? 혹시라도 엄마랑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지켜줄게 이것봐요 켄지치랑 아버님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러잖아요 미안하구나 시오리 그래도 말이다 시오리 아빠도 엄마도 시오리를 지켜주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 시오리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렴 그래 시오리가 상냥한 사람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상냥하게 자라길 빌어볼까? 아 깜짝이야 시발 엄마 저기 나랑 똑같이 생긴 언니가 있어 아 깜짝이야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쭉 혼자가 아니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았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나는 그날부터 살아남은 자신을 탓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말로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아빠 엄마 할아버지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슬슬 갈게 나에겐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러고 있는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스가 돌아가야 돼 스가는 지금도 혼자서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 돌아왔어 미안해 걱정을 끼쳐버렸네 또 미안하대 낡은 시계 돌은 네가 준 거였구나 고마워 전부 전부 다 기억이 났어 스가 어메 또 온다 우리 스가 변함없이 올뻤구나 스가는 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 칼 들고 등장했잖아 처음에 그게 다 순찰하는 거였어 그러면 그 아이자비 귀신으로부터 내 장난감 칼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귀신 잡으러 온 거였어 사실 귀멸도였던거지 귀멸도였던거지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의식이 없어 킬레스 쪽으로 가야돼 네 워치지크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출작전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방불명되었던 중학생은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강이 범람에서 구조대가 늦는다고요? 그런 네 헬기라도 뛰어야되는 거 아냐 마을.. 비와서 그것도 안go힘드나 마을 사람이 오오.. 다같이 구하러 와주나 저 애아빠 정신은 확실히 차렸네 진짜 힘쓰는 일에 자신 있는 녀석은 앞으로 나와줘 아자카와 마을 청년단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조금이라도 지나갈 수 있게 되면 우선 돌파리 의사를 자료관에 데리고 가자 뭔가 말할 시간이 있다면 얼른 움직이라고 너도 참 견학하러 온 거 아니잖아 알고 있어 다들 발 조심해 그렇군요 마을 사람들이 먼저 네 알겠습니다 지지키 아저씨 사쿠마 정신 들었어? 안심해 마을 사람들이 구조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있어 저기 언니는? 언니를 구해야 돼 안 돼 넌 보낼 수 없어 난 괜찮으니까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지금 어떻게 숲으로 돌아갈 생각이야 나 짐작 가는 곳이 있어 정신을 잃었을 때 언니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저택 근처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속삭이게 했어 뭐라고? 분명 아직 숲이랑 연결된 장소가 있을 거라고 지지키 아저씨 부탁이야 믿어줘 믿어 약속 기억해냈구나 응 어서 숲을 나가자 괜찮아 돌아갈 수 있어 스가 빠져볼라 했지 빠져볼라 했지 안 되네 이렇게 놀러 나는 약속이 이제야 하나로 돌아왔구나 진짜 끈질기다 와 날 부르고 있어 도망 못 가 가면 안 되는데 어쩌서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지? 지옥 같은 세계에서 제 품으로 뒤덮인 세계에서 너를 구해줄게 따뜻한 내 뱃속으로 들어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오 들어왔어 오 오 오 오 온다 오 오 온다 꼬지요 나에게 야광서 칼이 있어 쉽게 다가오지 못할 거야 귀여운 내 아이 내가 엄마란다 더 이상 슬프고 힘든 일은 없어 아 풍선 소리 진짜 짜증나요 풍선 소리 아 아 이 귀신보다 아 이 자비보다 풍선 소리가 더 싫어 날 사랑해야 돼 돌아가야 해 돌아가야 해 어휴 풍선 소리 어휴 풍선 소리 스카 뭐야 뭐야 스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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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아야 꼭 업어주세요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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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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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 느낌의 숙삭임이었어 가자 스카 이대로면 나는 빵 터졌더래요 뭐야 베리골드님 빵 터졌더래요 저기 스카 아까 아이자비 귀신이 약속해 가는 이야기를 했어 그때 약속해 버려서 스카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거지 내가 이 숲에서 도망쳐 나가도 스카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거지 스카의 목소리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 아 힘들어 말걸어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야되는데 무슨 일이야 스카 혹시 부적때문이야 그냥 그것때문이 아닐까 생각한건데 맞아? 그 부적 그 부적 사실은 이 숲 안에서 귀신과 마주할 때마다 깨져버려서 전부 부서져버렸어 미안 뭐처럼 준건데 그러고 보니 스카의 그 칼도 야광석으로 만들어진거지 조금이지만 빛나고 있어 스카가 만든거야? 혹시 그 목걸이도 스거이 스카 그래서 그 시기에 장식용 돌돌 고쳐준거구나 옛날에 스카가 말한대로 됐어 내가 스카를 잊어버린 동안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 스거이네 흐흐흫 흐흫 아이 진짜 도망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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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도망먹가 에잉 다 가까이 있어 찾았다 피어 피지어 안 나에에이 도망ánd назвать 뭐야 이거 은 엉 어 따라가면 되는거야? 스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 귀신 쪽으로 가줘 숲을 빠져나가는 지하도가 있어 이 BGM도 이 BGM도 내가 많이 쓰는건데 그 그 뭐야 강간다라에서 귀신 나올 때 이 BGM 나오잖아요 약간 힘을 잃을까 미리 오렴 미리 오렴 여기로 오렴 빠듯하고 괴롭지 않으면 뱃속에 돌려보내줄게 괜찮아 잠시 기다려 뚝배기를 깨러가는거야? 기다려 내가 뚝배기를 작사를 내줘야지 어라?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어 스가 나 어떻게 된 아이잡이 귀신과 조금 멀어졌어 그래서 목소리가 사라진거구나 스가 스가 팔에 상처가 설마 아이잡이 귀신이 돌아갈 때 넘어진 것 뭐 그래도 그런 상처 넘어져서 생겼을리가 정말로 넘어진거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도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 스가 잠깐 여기로 정말 넘어진거였어 응급처치지만 이걸로 지혈이 될거라고 생각해 칼이 곧 못쓰게 될거야 어서 탈출해야돼 너는 부른받아버렸어 지금까지 아이잡이 귀신에게 먹힌 아이들은 행복했던거 아닐까 행복했던거 아닐까 생각될정도로 매력적인 목소리였어 그런 목소리 이 이상 듣는건 무서워 이제 걸을 수 있어 조금 있다가 내려줘 아이고 이제 뭐야 또 아까보다 물이 더 불어났어 우물은 어떻게 된거지 설마 물이 넘쳐나고 있는건가 비 때문에 홍수가 났어 이러면 더 안쪽까지 갈 수가 없는데 스가 이 앞은 어두우니까 수영해서 가는건 위험해 다른길이 있나 찾아보자 여기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역시 그런거야 저 뱀을 베어줘서 내가 보이게 된거구나 그런건 아무래도 좋아 나는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부탁이야 여기로 와 너희들이면 분명 할 수 있어 아까 그 아이? 뭔가 저 아이는 다른 귀신들과 달라 반대편으로 가보자 달리 갈 곳도 없고 여기를 여기도 갈 수 있는데 가져간다 자다리를 얻었다 아 이렇게 해서 건너가는거구나 왜 스릴리있네 건너기 무서워보이는데 먼저 갈까? 조심해 어질어질해서 무서워 역시 스가도 무서운거구나 빛나는건 야광석인가? 어쩌면 여긴 아직 안전한걸지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 여기 어떻게 이런 지하에 문이 몇개나 있는거지? 어라 방이 냄새 뭔가 이것봐 낡은 시계 자리관이랑 같은 냄새가 나 우물은 자리관 뒤쪽이랑 이어져 있었으니까 혹시 오래된 일기 손주가 아이자비 귀신과 약속을 해버렸다 더 엄격하게 대회하겠다고 후회했던 늦었다 형식뿐인 기도를 계속해온 결과인 것인가 하지만 손주와 함께 아이자비 귀신과 약속을 낳은 것은 그 소년이었다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그 소년은 돌가공사의 빗줄이다 한마디로 아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손주 세월이의 기억을 지었다 그렇게 발랄했던 아이가 기억을 지은 후유증 때문인지 멍한 상태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 소년에게 준 메모도 이미 시오리의 기억에서 사라져 있겠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후 켄지의 미더리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나눈 결과 켄지 일행을 마을에서 나가게 하고 내가 수호자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소년 스가 코타로를 맞기로 했다 미워하기에는 가여울 정도로 울겁고 다정한 아이다 그렇게 울보였던 아이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울고짐이 앞으로 이 아이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도 이제 늙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의 사월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할아버지의 일기야 어째서 이런 곳에 무슨 일이야 스가 이걸 내가 읽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괜찮아 스가니까 고타로가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해서 호통쳤다 그 녀석은 언제까지 자신을 희생할 생각인 걸까 최근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탓인지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아마도 내 대에서 수호자의 전설은 끝나겠지 이런 산의 토지는 관공서에 넘겨져버리고 리조트 개발이든 뭐든 멋대로 하게 둬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까지 한다 내 인생은 희생만 할 뿐 무엇 하나 구하지 못했다 만약 시오리가 무사히 지내고 있다면 고타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 준다면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그런 피가 이어진 손주와 피가 이어지지 않은 손주의 행복, 행복뿐이다 스가 무사히 밖으로 나가게 되면 결혼할까? 행복하길 바란다잖아 굉장히 두꺼운 책이다 하지만 풀로 꼼꼼히 페이지를 붙여놔서 넘길 수가 없다 일지야도 더욱 안쪽에는 숲의 공포로 없애버릴 비장일 수가 있다 간작히 가문에는 영감이 없어 그저 돌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유일하게 도착한 진짜 구원의 의식 장소이다 하지만 의식이 준비되는 날은 오는 걸까?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 이들은 무리하게 의식을 진행하면 사태는 더욱 나빠지며 파멸이 찾아올 것이다 역시 우리 가족에게 영능력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겠지 숲의 공포를 없애버릴 비장의 수라는 게 뭘까? 아이자비 귀신과 관련이 있는 걸까? 영감이 없는데 돌로 어떡해 어떡해 계속 이어왔네 나는 이 어둠기 속 깊은 것을 봤다 더러움은 그 장소에는 없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나야말로 가장 더러운 존재일지도 모른다 두려운 거다 뭐든 게 글자 아빠 글씨야 저택에도 떨린 글자로 쓰여진 아빠의 글을 읽었어 그 밝은 아빠가 이런 걸 쓸 정도의 일이 있었던 거야? 분명 아빠 엄마는 아이자비 귀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거 어떻게 열지? 뭔가 이상해 좀 더 조사해보고 싶어 어? 이 장소 뭔가 스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숲에서 만난 그 아이 이 장소에 대해서 계속 말했던 거 아닐까? 하지만 여기선 이상의 것은 알 수 없나 봐 어떡하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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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아.. 저거를.. 저거를 여는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냥 잡아 뜯는건 아닌 것 같고.. 아아.. 어? 어..여기 뭐있다.. 못능.. 여길 또 나가는건.. 아니고.. 아..뭐지.. 넘길 수 없을까..? 아니..그냥 떼.. 어..뭐야..갑자기.. 누가 없어요? 대답해줘요? 누가누가 그와 나의од 오동산 누우가 누가 누가 뭐ife 오늘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꺼야.... 괜찮아.. 슬가가 무서워서 울어도 나도 슬가를 지킨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결성 났으니까 더 큰 목소리로 불러와요 도망칠 생각인가 용서 못해 아 진짜 집착 쩌네 좀 지겨울라 그런다 이제 지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안 된다고 어째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 빨리빨리빨리빨리 누구 없냐고 대답 좀 해주라고 제발 우리들 여기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야 누가 누가 줘 부탁이야 누구라도 좋으니 누가 누가 줘 찾았다 일본은 저 귀신들이 저런데서 잘 쓰는 것 같아 찾았다 어 언니 시오리 여기 있는건가 정신차려 내가 꺼내줄게 스가는 어디있지 괜찮아 에이 설마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나는 모치치키 경찰관과 사코마에게 지하에서 구출된 직후 정신을 잃었다 눈 떴을 때는 아자카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시내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모든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병원에서는 좀처럼 퇴원시켜주지 않았다 아마도 실성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퇴원했을 때는 이미 2주 가까이 지나 있었다 전화로 들은 모치치치키 경찰관의 이 이야기로는 나와 함께 지하에 있을 터인 스가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색은 끝나버렸다 미안하다 모치치치키 경찰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물들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을 때 옆에서 모치치치키 경찰관의 전화를 빼앗은 사코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이 부서져서 아이자비 귀신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절대로 마을에 오면 안 돼 두 번 다시 오지마 사코마의 목소리는 완고하고 진지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헐 목소리가 들린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마치 그건 내 머릿속을 마음속을 좁먹듯이 불러들이는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내리오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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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라앉은 숲의 옷으로 내리오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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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 아이와 내 배 속에서 함께하렴 고통도 슬픔도 없는 엄마의 자궁에 나는 의사에게 받은 약을 방치하고 그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끌려 간다 이제 나 자신의 의지에 의한 건지도 모르겠다 어쩔 방도도 없이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그녀의 간절한 바람도 스가와의 약속도 배신하고 스가는 지금 어쩌고 있을까 그 팔 안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걸까 그 팔 안에서 나도 안겨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 것만으로 내 가슴은 어두컴컴하고 어찌할 방도가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진다 자 돌아가자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장소로 그리고 지금 나는 흔들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이자카와 마을로 향하고 있다 에이 설마 이렇게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배드 엔딩 아니야? 아까 거기 저장해뒀 데부터 마지막에 저장한 데부터 다시 해보자 뭐 뭘 잘못한 거 거기서 그냥 소리질러서 그런 거야? 모든 건? 내가 그냥 소리지른 게 잘못한 거야? 일단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마지막에 저장했던 데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계속하면 되나? 어? 계속하는 거였어 넘긴다 에이 진짜 열쇠가 들어 있다 낡은 열쇠를 얻었다 아 짜잉 계속 클릭해야 되는 거였어 아 아니 그럼 첨부터 그냥 어 뭔가 붙어있다 찢을까? 어 예 아니요 그렇게 떠야지 왜 물이 받아져 있다 물이 갈라진 흔적은 없지만 신기하게도 굉장히 많다 여긴 보고 여긴 뭐야 낡은 물건 안에 한 권의 낡은 화집이 놓여 있다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판단한 순간은 재빠르게 책을 닫고 책상 위에 놓았다 책장에 오래된 문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다다 불숲을 금기의 장수로 만든 여인은 어떠한 경위로 붙잡힌 사람일까 나는 내 손자에 대해 조사하던 중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푹 빠진 남자에 대해 쓴 글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를 고찰하니 전설에 의해 알려져 온 여인의 죄는 누명이 아닐까 추측한다 그 원한 때문에 여인은 월령 아이자비 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이 원한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아직까지 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누명 그런 거라면 숲에 있는 감옥에서 아이 유령들이 나한테 보여준 건 아마 아이자비 귀신의 과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 눈명을 쓰고 그렇게 된 거라면 마음이 괴로워 책장에 오래된 문원이 쓰여 있는 것 같다 옛날 문체로 쓰여 있다 이런 내용인 듯하다 야광석에 대해서는 애국인을 쫓는 흉능이 있다고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야광석은 진짜 흉능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다 야광석이 원령에 닿으면 돌과 함께 그 유령은 사라져버린다 야광석에 의해 그 원령은 재령된 것인가 아니면 성불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죽은 자의 기억을 지운 것이다 죽은 자가 저 세상에 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이유인 원한 그 자체를 뿌리채 지워버린 것이다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소행인가 그러면 그걸로 그러니까 얘도 그걸로 이 기억을 지운 거면 귀신도 아까 그 아이자비 귀신도 야광석으로 기억을 지우면 되겠네 무이궁 시대 야차 여인 귀신 귀신에게 쫓긴 여자는 결국 야차가 되었고 우사히 야차를 저승으로 돌려보낼 아이는 그 조각이 부족하여 유네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귀신의 속셈은 아직도 이어진다 모든 것을 돌려보내기 위한 유일한 방비선이니라 모든 것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족쇄이니라 모든 것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족쇄이니라 제조어목님 안녕하세요 책장에 오래된 문화 이곳에 모셔진 것은 아이자비 귀신의 장남이 될 예정이었던 태아의 유골이다 이게 바로 아이자비 귀신을 불러낼 비장의 수인 것이다 이 장남은 재단 중심의 거치에 두었다 그 재단으로 아이자비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아이자비 귀신의 원하는 장남을 낙태당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아이자비 귀신은 아이와 만나면 성불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 있다 장남의 유골은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한 군데만 뼈가 부족하다 아이자비 귀신은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아이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라진 뼈의 조각을 발견해 정화시키고 유골에 돌려놓으면 아이자비 귀신은 아이의 모습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아이자비 귀신을 불러내기 위해 이 동굴 밖에 있는 야광석을 마음먹고 부셔야만 한다 재단의 가장자리는 야광석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이 의식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실패는 용서되지 않는 두려운 도박이다 아이재비 귀신은 도 impress다 음 historical 아하아악 흅 그렇구나... 아이자비 귀신을 성굴여에서 ... 돌려놓아야 어째서 칸자키 가문은 수호자로서 받아들여진 것인가 시집을 갔다고는 해도 아이자비 귀신은 칸자키 가문의 딸 치유일 것이다 그 당시라면 마을 사람들도 바로 눈치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째서 치유를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의 오빠밖에 없었다 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품고 있던 칸자키 가문에 대한 꺼림직한 감정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치유의 남편이 저질렀다고 하는 죄가 눈명이라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나 심각한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그들은 진심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칸자키 가문은 보기 좋게 수호자로서의 명의로운 지기를 부여받았다 귀승산이라는 꺼림직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산기절개 앞으로 언급의 시간동안 영급의 시간동안 아이자비 귀신을 감시해 나갈 역할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아빠도 초호자라는 지기를 싫어했었어 아이였으니까 뭔가 많은 걸 알게 되어버렸어 아이자비 귀신인 치유씨와 남편분은 쌀도둑으로 누명을 쓴 걸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남편은 사형 치유씨는 감옥에서 존놈을 빼앗긴 거야 게다가 뱃속의 아이도 빼앗겨 버렸고 그 일을 원망하면서 죽은 여인은 월령이 되어 마을로 내려왔지만 그걸 치유씨의 오빠분이 쫓아낸 거야 책임을 느끼고 그 공적으로 소자로서 마을 안으로 마을 안에서 받아들여진 게 우리 칸자키 가문인 거구나 실제로는 야광성에 힘을 빌리고 있을 뿐 아무런 영능력도 없는데 숲에서 살게 된 후로 몇백 년이나 하지만 아이자비 귀신을 만들어낸 책임을 분명 칸자키 가문의 선조님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야 이 관을 아이자비 귀신이 있는 곳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걸까? 그건 안 돼 재단의 가장자리는 야광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아마 아이랑 만나게 해줘도 성불하지 못했을 때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야광석의 힘을 발동시켜 아이자비 귀신을 없애기 위한 장치 굉장히 신중하게 구한되어 있어 확실히 안심되는 장치네 하지만 왠지 나는 이런 방식이 복잡한 기분이 들어 나 치유씨가 속삭여온 말을 들었는데 그녀는 사랑해줄게 사랑하렴 이란 말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혼자 데려왔어 하지만 나는 기억을 되찾는 중에 애정은 독선적인 태도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우메 모토씨의 할머니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내 아빠 엄마가 받아들이고 응해줬기 때문에 나는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아이자비 귀신은 그런 경험을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전부 혼자서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 아이와 만나게 해줘도 성불해줄지 알 수가 없어 혹시 그렇게 되면 아이자비 귀신의 기억을 지우게 될 거야 나 내 기억이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하는 게 좀 마음이 괴로워 이런 제멋대로인 짓을 해도 되는 걸까 분명 아이자비 귀신도 그 아이도 단지 만나고 싶을 뿐일 거야 누명이라던가 원안도 있겠지만 줄곧 아무도 그런 그녀와 마주하지 않았을 거란 기분이 들어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데다가 아이까지 빼앗겨 버렸으니 분할 거야 저리스가 어쩌면 아이의 마지막으로서 남은 조각 아닐까 그럼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지 어쩌면 츠이 씨의 기억을 지우지 않아도 자신의 아이와 만나면 제대로 성불해줄지도 모르는 거야 네 어서오세요 해보자 은매 조장 음... 저걸로 올라가야 되나? 어, 조각을 씻는다 그런 다음에 이게 그거 아냐? 그 위인가? 그리고 다 부셔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저장 저장하고 아까 그 문서에서 다 부셔야 된다고 그랬죠? 야광석을 조각을 돌려놓고 조각을 돌려놓고 고마워. 역시 네가 와줬구나 넌 누구야? 나는 엄마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야 하지만 이걸로 드디어 엄마가 나를 알아봐 줄 거야 지금까지 나는 몸에 전부가 없었어 하지만 네가 발견해 줬으니까 돌려줬으니까 드디어 엄마에게도 내가 보일 거야 그러니까 부탁이야 엄마를 불러와줘 사랑하는 엄마랑 만나게 해줘 성불에 실패 성불에 실패하면 너도 엄마도 기억이... 하지만 알려주지 않네 괜찮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분명 엄마가 나를 만나면 같이 하늘로 올라가 줄 거야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어 야광석으로 전부 사라진다는 거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해버려도 되는 거야? 나는 네 엄마한테 부름받았어 네 엄마는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는 뱃속으로 아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 그런 일을 할 정도로 괴로운 인생을 보내온 사람인 거잖아 그런데 기억을 지어버리고 끝내버리다니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래도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은 이제 없으니까 엄마를 속인 나쁜 남자도 엄마를 무섭게 한 그 뱀도 모두 이젠 없는데 엄마는 계속 괴로워 보여 게다가 우리들은 슬픈 기억을 몇 백 년이나 끌어안고 계속 괴로워했어 생명은 죽으면 빙글빙글 돌아서 다음으로 향해 지금을 잊고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하지만 엄마도 나도 그게 안돼 슬픈 세상 속을 계속 떠돌고 있어 테스트 미님 어서 오세요 나랑 엄마를 구해줘 엄마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게 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부탁이야 엄마를 불러와줘 마지막은 내가 전부 해볼 테니까 엄마는 분명 아직 몰라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엄마 일은 내일이니까 너희들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분명 괜찮아 아이가 엄마랑 만나려면 밖에 있는 야광석을 부셔야 돼 해보자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응? 어째서 혼자서 갈 생각이야? 야광석을 부수려면 이 칼을 희생해야 하니까 네가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위험한 건 스가도 마찬가지잖아 아이자비 귀신에게 노래 지고 있는 건 너 하지만 이것밖엔 방법이 없어 알겠어 스가 스가 음 이름도 없어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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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는 야광석을 부순 거야 다행이야 스가도 칼도 무사했구나 귀엽고 귀여운 내 아이 어서 다오렴 스가 아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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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만났네 엄마 아가 내 아가 귀여워 눈 예쁜 아가 아가 내 아가 귀엽고 귀엽 내 아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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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나의 아가 괴로웠지 힘들었지 미안해 엄마 사랑하는 엄마 같이 엄마 목소리가 풀렸었어 같이 돌아가자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까지 함께 있자 만났구나 엄마랑 아이랑 이 틈에 가자 아이잡이 귀신은 이제 괜찮아 뭐야 안 괜찮아 그동안 죽인 애기들 우리들의 엄마를 우리들을 죽인 건 엄마잖아 헐 헐 도망가 엄마가 삼켜져버릴 거야 더 이상 안돼 도망가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 헐 헐 아이잡이 엄마도 물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랬지 그랬지만 죽어서 쌓은 업 때문에 어디에 가니 너는 우리들과 하나가 될 건데 우리들의 언니 이제 저 애기들 귀신이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설마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왔다 누구 있나 모지지키 경찰관님이야 가자 언니 역시 여기였어 빨리 두 사람을 위로 알겠어 너희들 괜찮아 네 빨리해 언니가 위험하다고요 올라올 수 있는 것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걸 갖고 올게 우리는 무사히 숲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내 귀에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자비 귀신과는 다른 순수하고 잔혹한 목소리가 내 귀를 마음을 쫓아온다 그러던 중 사쿠마가 말했다 이번엔 아이들이 언니를 부르고 있어 언니를 원한다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계속 부르고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관리인을 무서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숲에선 나올 수 없어 새파랗게 질린 사쿠마의 얼굴을 보니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 사정 청취가 끝날 무렵 나는 스가와 새로운 약속을 나누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 마을 가까이 오지 않을 것 새로운 약속 스가는 아이 유령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앞으로도 계속 저 자료관에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내가 안 돼 싫어라고 해도 스가는 들어주지 않았다 지금까지와 변해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아 스가는 그것만이 적힌 메모를 내게 전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어쩔 방도가 없어 숨이 막히는 채로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의 기억도 숲에서의 일도 스가에 대해서도 결코 잊을 수는 없다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자비 귀신에 그녀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와 그 아이는 그런 심한 최후를 맞이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리 후회한다 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그 책임을 스가가 혼자 짊어지게 되었다 나는 어리석고 무력한 사람이었다 이제 다시는 그 마을에 갈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료관에 혼자 남겨진 스가가 조금나마 평온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다 하피엔딩은 아닌듯 아까처럼 완전 이상한 데드엔딩은 또 아니지만 뭘 어떻게 했어야 됐지 아까 스가로 할 때 그 애기 영혼을 배워버려서 그런가 뮤직 도바 신드롬 저거야 내가 자주 쓰는 BGM 사이트 중에 하나가 저기 열어서 거기가 무료 사이트거든 그렇지 아까보다 개연성은 있고 그리고 아까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평소에 일본 괴담 같은 뭔가 무서웠다가 한 번 감동을 살짝 주면서 풀려질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뒤통수 때리는 그런 괴담의 마무리 같은 느낌이었고 이번 건 개연성은 있긴 한데 뭔가 찝찝 어찌됐든 약속의 파수꾼 크아 그러면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아까 5번 엔딩이었고 지금 이게 3번 엔딩이면 장난 아니네 근데 그걸 다 해볼 용기는 나질 않네요 근데 그걸 다 해볼 용기는 나질 않네요 근데 그걸 다 해볼 용기는 나질 않네요 음 음 갖고 가시 다름다운 4000 5번 엔딩 연락 요리 아 요리 요리